이거 주시면 좋죠 방송 켰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안 해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좀 몇 번 하는 것도 좋아요 좋아요 실례실례 실례 실례합니다 실례실례 하세요 부채도사 만나요 실례실례 실례 믿어 와우스 망설였죠 하이 죄송합니다 오 바리스타 룰루스 그란데 아메리카 어디 건데 근데 제목은 이런데 평택에서 만들었쥬 오늘 주홍민 작가님 컨디션이 너무 좋다고 하셔서 여러분들 긴장 좀 하셔야 충북 진천에서 만들었쥬 근데 이름은 바리스타 룰루스 여러분들 펜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주홍민 작가님 놓고 갑니다 혼자 방송합니다 오늘 기열이 형 왜 안와 내 친구 기열이 취소가 됐어요 형이 온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말이 좀 바뀌더라고 나는 형 도 이제 안올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열이 형이 또 못오니까 자리를 또 채워주고자 기열이가 안와서 공간 아니에요 에너지 때문에 요즘에 에너지 왜 이렇게 넘쳐 요즘에 어제 운동해서 어제 또 헬스스톤하고 어제 그것도 했잖아요 헬스스톤하고 그것도 했어요? 태극전사도 했어요? 태극전사? 응?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나? 뭔데 뭔데 네 조리해야되는거 아냐? 아 조리해야돼 저거는 아냐아냐 저거는 선많이 아니 그럼 어제 그 뭐지 태극닌자 태극닌자도 했잖아 아 리 레이 리 무슨 레이븐스 언레이블 투 그럼 그것도 하고 그거하고 이제 집에가서 애들하고 놀다가 애들 재우고 축구보고 바쁘게 사네 그리고 자고 왔죠 어제 재수음소리를 해가지고 그 카페 그 뭐야 치마에다가 재수음소리를 하셨어요 난 1대0으로 이길 줄 알았지 네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그걸 떠나서 그 축구 자체가 아 그냥 굉장히 너무 박진감 넘치던데 2대0인데 따라갔어 그러니까 9반전에 2골 따라잡았을 때 진짜 기가 막히더라 그것도 한 2분인가 2분인가 3분 간격으로 그냥 드립다 그냥 아니 근데 첫 번째 골 먹은 거 그거 느리게 보니까 손에 맞았더만 이렇게 완전히 저 그땐 안 봤어 아니 근데 내가 안 보면 먹혀 내가 그 지장산 디바인 파워가 있어서 그런지 내가 안 보니까 먹히더라고 왜 안 봤어? 그럼 너 때문에 진 거네? 그러니까 나 그때 뭐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 0대2부터 봤어 나는 그랬어? 내가 봤을 때부터 했으면 2대1이지 우리가 2대1로 이겼지 이야 기가 막히더라 진짜 심판이 좀 약간 말이 많더만 아니 마지막에 이제 로즈타임에 이제 코너킥을 보통 주거든 그것까지는 차게 해주거든? 응 근데 그걸 안 차게 해주더라 이상하게 11분 줘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건 보통 10분 한 40초인가 줬던데 근데 그 심판 악명높다는데 항상 그래 끝나잖아요? 우리가 지잖아? 악명높대? 그럼 심판 악명높았는데 불안했는데 불안했다고 그래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땐 불안하다고 안해 끝나고 나서 불안했다고 그래 불안했는데 악명 높은 사람이 원래 아무튼 뭐 한 경기 남았으니까 잘하면 되지 뭐 근데 그 심판은 진짜라고 안 그것도 그것도 포함해 아니 근데 그 BBC 문어가 있어요 BBC에서 진짜 잘 맞추는 문어가 있는데 우리가 올라간대 이렇게 하고 우리가 포르투갈 잡고 올라간대 아 문어가? 어 BBC 문어가 K문어는? K문어는 K문어는 어떻게 봅니까? K문어는 사실 제 유튜브에서는 아주 안쪽으로 K문어는 사실 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K문어는 2무1패 예상한다고 2무1패 그러면 그러면 사실 높거든 지금 적중률이 떨어진 대로 보시는 거예요? K문어는? 그렇지 난 떨어진다고 봤지 아케이문어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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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남은 거는 무가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BBC문어가 말한 대로 승이 된다면 그냥 승만 하면 안 될걸? 그냥 승만 1대0 승을 하면 우리가 된다는데? 킹우에수도 있잖아요? 다른데도 우루가이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면 우루가이가 가나를 이기고 우리가 포르투갈이 이기고 그렇지 우리만 잘해서는 안 돼 더 이상은 모두가 조별 과제야 이제 근데 그 BBC문어가 우루가이가 가나를 2대1로 잡고 우리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잡아서 무려 올라간대 근데 그 BBC문어 되게 좀 약간 의식하는 것 같은데 아니 BBC문어가 왜 이렇게 그 BBC문어가 뭐하고 다니는지를 왜 이렇게 다 체크하고 다녀요? 아 BBC가 본인만 잘하면 근본이 있잖아 아니 본인만 잘하면 되잖아 본인 예언만 적당히 잘하면 되잖아 아니 내가 뭐 예언자에요? 아니 예언의 길을 가기로 했으면 아니 가나는 막 주술사까지 데려와가지고 아니 주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아니 우리도 무당 데려갔어야 돼 아니 근데 그거 그게 만약에 안 되지 라고 했다면 그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또 박수 무당 하나 데려가야 된다니까 진짜 아아 칼 타야 돼 칼 어 우리 작두 하나 같이 가야돼요 우리 무당 작두 타면 다 휘둥그러졌어 아니 우리 이거 하면 난리 나야지 아니 진짜 휘둥그러졌어 저 칼을 어떻게 타지? 아 근데 못 갖고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네 그 그래가지고 어저께 감독님도 퇴장 당하시고 다음에는 관총석에서 보셔야 된다고 이번에는 그 무전기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나는 관총석에서 보면 오히려 잘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 무전기가 안 된대요? 이번에는 안 된다고 들었어 그럼 그 연 날리기 같은 걸로 안 되나 이렇게? 어떻게 안 돼? 뭐 형 옛날에 뭐 포반? 뭐 이렇게 있어 방법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연으로 했었잖아요 옛날에 연 허용해주면 안 해줄 것 같은데 다 연 날리고 막 넌 난리 불을 스치고 막 다 엉키고 막 안에 막 풍선 놓쳐가지고 안에 더 그라운드 들어오고 막 아니 근데 전화로 하는 건 상관없지 내 맘인지 그거를 전화기가 가능해요? 아니 아니 전화기를 못 갖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 경기장에 아 내 맘 아니야? 내 맘? 그냥 아내랑 통화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아니니까 관중석에서는 하는데 경기장에 코치진들을 못 갖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잖아 에이 설마 그게 되겠어? 통신 불가래잖아 통신이 안 된다고? 코치 걸로 전화를 해요? 다 하겠지 뭐 어떻게든 하겠지 아니 근데 그거 축구는 그게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 아니 그리고 다 끝났는데 퇴장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삑삑 불고 끝났잖아 근데 그 퇴장이 이게 심판 입장에서는 어 매너 없어 끝나도 그거 유효야? 어 옐로 카드 그거 그 거기까지는 그 16강까지는 그게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근데 벤투 감독이 근데 심판은 매너에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매너 없고 상대도 매너 없어도 그 자기한테 대든 사람만 그 페널티를 얻어가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졌는데도 어제 신같은 존재 막 또 다독이고 아 그 리더 리더의 무게라는 게 벤투 음 엄청나더라 진짜 그것도 막 말 많더라고 그 가나 그 어떤 스텝인가 아니 말리더라 그 옆에 있는 스텝 하나 하지 말라고 눈치 눈치 챙겨 한 분 말리더라 그것도 막 사람들이 의견이 있더라고 뭐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겠냐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참 대단하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거는 뭐 지금 사람이 지금 너무 어? 빡이 쳐 있는데 그 와중에 그걸 하는 게 너무 노매너다 아니 우리도 저기 저기 뭐야 대장 내신형 할 때 엉덩이 그 호수 꽂은 다음에 인사하잖아요 응 아 그냥 그분들은 그냥 맨날 있는 일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응 그냥 그런 거지 뭐 저 인사하지는 않은데 꽂고 인사하지는 않은데 꽂고 인사했어요? 저는 꽂고 인사했던 것 같은데 어 자 아무튼 그 슈카 형님의 예언도 보셨죠? 짤 못 봤어요 보통 대한민국은 예 처음에 1무 정도로 시작한대 그래서 그래서 아 희망을 봐 그리고 그 다음에 만만한 그 다음에 재물을 찾아 어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겨야 된다면 이 팀을 이길 수 있겠다 확률이 높은 팀하고 두 번째 붙는데 그렇지 그게 항상 몇 무 몇 패였어 되게 안 좋았어 두 번째 붙을 때 항상 안 좋아 그래서 1무 1패 혹은 막 2무 우울해져 그리고 마지막 남은 상대가 제일 강한 상대야 독일이었지 저번에는 항상 그런 시기래 어 근데 그 흐름대로 완전히 정확하게 가고 있어 어 근데 그 강한 마지막 상대는 항상 이기지 않아? 뒤늦게? 분전해 분전해서 그래서 되게 경기 내용이 좋아 그니까 그래서 졌지만 잘 싸웠다가 완성이 된대 그니까 BBC 문허가 이번에 그렇게 해서 포르투갈에 자꾸 올라간다는 거야 아 왜냐하면은 근데 졌지만 잘싸가 젖잘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기는 팀은 네 이미 승리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응 설렁설렁 할 수도 있죠 부상 입을 수도 있잖아 그니까요 오히려 좀 설렁설렁 할 수도 있어 그때 우리가 이제 분투를 또 할 수 있겠네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야 근데 포르투갈 라인업이 딱 나오는데 내가 축구 모르잖아 다 들어본 이름인 거야 다 들어본 이름인 거야 아 야 이거는 만만치 않겠어 솔직히 형 축구 관심 있어요?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없죠? 응 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팀 쫙 이름 나왔을 때 네 그거보다 축구 포르투갈 대표팀 이름 쫙 나올 때가 더 아는 사람이 이름이 많았어요 그랬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제가 두 명 알거든요 손흥민 이강인 아 아 그렇구나 네 나머지는 잘 사실 근데 사실 나도 그래 네 나도 잘 몰라 김민재에요 뭐 김민재 선수도 있고 뭐 황 아 김민재 선수 아니죠 그 수비수 옛날에 캡틴 찌바사에도 김민재 선수하고 뭐 채영이 똑같은 수비수가 한 명 있었어 가운데에 응 풀백으로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 응 그래서 기억나요 야 황이죠 그래 황이죠 조규성 요번에 헤딩으로 이번에 알게 됐지 이번에 그 또 미남이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인스타가 하루 만에 팔로워가 백십 백삼십만 백오십만인가 이렇게 늘었어요 월드컵 첫 골 두 번째 골을 어떻게 된가 아마 이제 돌아오시면은 한 CF 한 열 개는 찍으실 것 같아 아 또 안산 출신인데 아 채팅에 올라오네요 안산 출신 그렇구나 자 뭐 또 지금 응 이강인 선수도 있었고 야 이강인 선수는 들어오니까 엄청 활력있더라 공격이 우리같은 알못이 봐도 바뀐게 느껴지지 아니 어 알못이 알면 끝인거야 사실 알못이 느낄 정도면 알못이 느낄 정도면 아니 활기가 엄청 뭔가 좀 약간 더 그 원활해지고 아니 뭔가 패스가 패스가 이렇게 엄청 위협적으로 들어가 잘 넣어줘 그치 그러니까 상대방 수비수들이 막 땀이 막 줄줄 나게 막 아 땀도 보였어요? 느낌 이게 진땀 진담 근데 이제 왜 초반에는 항상 안 들어가고 왜 항상 뭐 이렇게 교체해서 들어가지 그분은? 체력이 좀 안좋은가? 그게 뭐 감독님이 어 생각한 바가 있겠죠 이게 사실 우리는 야구경기 볼 때 야 여기서 이걸 왜 교체를 안해 야 여기서 누가 봐도 누가 잘하는데 왜 이걸 안해 왜 안하는거야 누가 봐도 뭐 감독이 앞에 돌 붙이고 아 꼭 앞에 돌 붙여 잘 못한다고 근데 하는데 내부적인 그 상황은 뭐가 있겠죠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알리기 싫은 뭐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뭐 컨디션이 저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랑과 사랑 간에 뭐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여러가지 복합적인게 있을거 아니에요 근데 감독은 그걸 파악해가지고 하는건데 우리같은 이제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사실 어제 제가 아쉬웠던거는 우리가 전반 한 15분까지 계속 몰아붙였거든 응 그때 못봤죠 10분까지는 그때요 그때요 코너킥을 다섯번 연속으로 쳤어 우리가 응 근데 하나도 못 넣었어 거기서 근데 내가 내 알머신 입장에서 내가 보기에 공을 너무 낮게 낮고 짧게 해주더라고 나는 골대 앞으로 이렇게 올려서 머리로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다섯번을 다 뭔가 애매하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프리킥에서 하는게 좀 약간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쉬워 너무 아쉬웠어 그것 때문에 나왔구나 응 세트피스가 너무 효과적이지가 않았다? 제가 어저께 지고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K축구가 어? 글로벌 세계에서 먹힐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했는데 나도 제가 그 끝나고 그것도 봤어요 브라질 스위스전도 좀 봤어요 전반까지는 누가 이겼어요 그건 저 봤을땐 이제 빵대 빵이었는데 응 일단은 제 생각엔요 브라질 진짜 잘하더라 키가요 10cm씩 커져야돼요 우리나라가요? 그냥 강제로 예 강제로 커진다는게 뭐 굽이 있는걸 신든지 해가지고 우리나라가요? 예 항상 너무 작아요 아 굽? 우루과이랑 할 때도 느끼고 이번에도 느꼈는데 작아 사람들이 아 작은게 문제가 아니야 어? 작은게 문제 이..이게 두꺼워야돼 팡팡이 날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커야돼 그러니까 커져야돼 아니 그니까 그냥 길쭉하기만 하면 안될 그러니까 팡 펑고 날려버리지 막 싸울 때 팡팡 펑 키도 커져야되고 덩치 아무튼 세져야돼 빵이 세야돼 빵이 아무튼 어떻게 하냐면은 자 보세요 제가 진짜 어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응 아 후원 감사합니다 프로축구팀 상위팀일수록 키가 작대잖아 빵이 세야돼 빵이 제가 이렇게 보면 꼴대가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있죠 예 코너킥이죠 예 키퍼가 있죠 예 여기서 차잖아요 예 이 색깔이 그쵸 공을 이렇게 차는데 예 그동안 이렇게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보통 그렇게는 그렇지 여기를 개가 막 어 빵 이쪽으로 개 그러면은 수비수가 막기가 진짜 힘들어 왜냐면 자기가 잘못 건드리면 돼 아는데 저렇게 차면 꼴킥이야 저 넘어가면 공중에서 넘어가도 꼴킥이야 이 추갈모사 난 이거 계속 고민했는데 아이고 여기서 하면은 수비수가 못 막겠잖아 막 괜히 건드리면 들어가버리니까 공중에서 넘어도 아웃이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수비수도 건들 수 없고 우리만 그렇게 해서 아웃된 거 못 봤어 옛날에 2002년에도 저렇게 차가지고 한 번 아웃됐었어 아 그래요? 무효됐었어 그러면은 아 이게 안 돼 나 이게 나 이거 딱 생각하고 야 이거 씨 끝났다 이거 이거 완전 이거 스냅 딱 감아버리면 안 되지 안 되지 팡 하하하하 이게 명하고 있네 팍 들어오면은 여기서 야 그러면은 패스를 왜 하니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지 그냥 한 번에 어? 아 이거는 아 그렇기도 하네 스냅을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넣으면 되지 패스를 왜 해 달팽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여기에 두 배 이렇게 해가지고 황금비율로 이렇게 해서 두 배 여기에 한 배 이렇게 해서 달팽이처럼 그럼 아니면은 아니 근데 우리나라 잘해요 되게 잘하던데 응 근데 한 번에 그 이 가나가 공격을 잘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위험지역에서 그 프리킥 그거 한 번에 그냥 어? 되게 위험하다 싶었는데 바로 넣더라고 두 번째 꿀 같은 경우에 가나가 옛날에 분석할 때랑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응 네 옛날에 그 김우중씨가 그 예측을 했었을 때 네 그 가나 선수들이 응 어 이중국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 아 가나에서 뛸지 어디서 뛸지 정할 수가 있었어요 응 근데 가나가 어 본선 진출하고 네 이제 조별리그 딱 할 때 응 싹수가 이제 보이니까 응 단체로 다 설득을 해서 할까? 할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었던 거야 가나가나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월드컵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보이고 응 딱 그 보여주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결과값이 나오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실제로 몇 명이 가나로 더 추가가 된 거야 잘하는 선수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가나가 그러니까 세더라고 응 엄청 세 아이유가 있던데요 그리고 아 맞아요 아이유 참나 아이유 선수 보셨죠? 엄청 잘하죠? 엄청 잘하죠 아이유 동생도 있어요 아이유 동생도 아이유예요 아이유 동생도 아이유야? 네 아 성이 아이유예요? 네 아 조던 아이유였지 맞아 우리는 아이유 출전 안시켰는데 왜 자기들은 아이유 두 명이나 출전을 어떻게 나는요 축구가 좋은가 answer 어떡해요 근데 가문에 두 명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지? 두 명이나? 뭐 그럴수도 있지 그런 가문인 거예요 대박이요 아, 아지르 형제. 아, 꽤 있어요? 그래, 저기 비너스 윌리엄스, 세라나 윌리엄스도 있잖아. 음, 아 그러네. 그런 경우도 있지 뭐. 아, 그러네. 아니, 그니까 뭐, 아빠 아들은 꽤 있는데, 형제가 막 두 명이 같은 팀에서 은근히 많아요? 형제, 형제 은근히 있지 않아? 어, 그래? 응. 스테펀커리도 형제로 해? 아, 허웅허운 맞아. 아빠랑 아들은 많이 많지 뭐. 아빠랑 아들은 뭐. 3대도 있어, 3대. 3대도 있지. 세스커리, 스테펀커리. 자기들끼리 다 아는구만. 자기들끼리 다 아는. 자, 오늘 할 거는 뭐냐면요.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거 김치만들기 한 번 하려고 했습니다. 핑크퐁 아기사과 DIY 김치만들기 세트 요거 해서 김치에 밥 먹는 거 하려고 했는데, 주우미 작가님이 딱 보니, 어!! 김장 아주 좋은데. 김장 하기 좋은 날이지 오늘. 좋은데, 추가로 하면 더 좋겠다. 주워. 아, 수육을. 김장은 수육이죠. su육을 한 번 더 추가하면 좋겠다. 그래서, 핑크퐁 DIY 김치 만들기 세트로 김치도 만들고. 수육도 해서 야무지게 한상 그래서 한상 차려서 먹기까지 잡곡.. 잡곡으로 하시나요? 뭐 잡곡이라뇨? 그.. 밥은 잡곡으로? 밥은 그냥 햇반 돌려야지 뭐 그냥 백반 상관없어요? 응 상관없어요 이제 상관없어졌어요? 상관없어요.. 저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막.. 그런 거 막.. 막 챙겨 먹고 막 이런 거.. 왜요 왜요? 밥.. 다른 주어밀려였나? 왜요 왜요? 그냥 아무거나 골고루 잘 먹고 운동하면 돼 생산.. 닭가슴살 건설.. 에휴.. 또 지났어요 그 시기가 남자의 변신은 무죄.. 남자의 변신은 무죄.. 예예예예.. 그 챙겨먹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운동 이제 처음에 할 때 시즌 비시즌 시즌 비시즌 지금 비시즌 아니 시즌.. 어제도 운동했어 아.. 아니니까 그.. 약간 몸관리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지금은 그냥 건강하게 그때는 이제.. 지방커팅 강해지기 지금 강해지기 아.. 강해지기 배에 볼록 나와도 됩니다 힘만 세지면 돼요 아.. 힘만 세지게 어.. 그.. 민구영의 그.. 철학이죠.. 철학하고 비슷하셨나요? 그쵸.. 네.. 어.. 한 번.. 나중에 배우세요 아유 배워야죠 부산 가서.. 근데 그.. 그 몸이 되고 싶진 않은데 응? 운동 계속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너무.. 너무 두꺼워 아 운동 계속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너무 두꺼워 그거 너무 두꺼워 운동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형 진짜 세 그 형은 근데 너무 두꺼워 어? 너무 두꺼워 마동석님처럼 됐잖아 지금 그럼 형은.. 응 강해지기 싫은 거예요? 아니 강해지고 싶은데 너무 두꺼워지고 싶진 않아 엄청나게 두꺼워지고 싶진 않아 그럼 말이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두꺼워져야 돼? 아니 그.. 그만큼 근육이 줄이 있어요 다발이 있어야지 강해지는 거지 아 그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럼.. 그럼 적당히 강해지고 싶다? 네 그 형은.. 두꺼운 만큼 강한 거니까 두꺼운 만큼 아 그 형은 말도 안 되게 강해지고 싶어 했어요 그니까 형은 그냥.. 적당히 형 적당히 그냥 적당히 1.2 성인 우리 그냥 그.. 시민들 수준에서 강한 정도 어 1.2 1.2 1.2 정도 근데 그 형은 지금 2.0이야 아.. 그 형은 만화 안 그려도 돼 사실 만화 안 그리고 그냥 그.. 운동 체육관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땐 그 형은 저기 주짓수도 퍼플리 벨트에요 제가 봤을 땐 짐 하나 해도 네.. 충분히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럼요 하실 수 있다 방금 밥 먹었는데 10분만 일치고 오지 또 드세요 또 백수형 주짓수 아세요? 백수형 아니고 양순이.. 영순이 형님이지? 백수형님은 러닝을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하세요 아 그걸 봤구나 거의 한 10년 정도 10키로씨? 어 맨날 정말 그 러닝하고 그 러닝 앱 캡처해가지고 항상 올리시고 그랬었어 러닝 매니아들 있어 네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몸이 그냥 장난이 있네요 장난 아니지 군살이 없어 몸이.. 작가 몸이 아니야 몸이.. 호리호리 호리병이에요 진짜 원래 옛날 작가.. 작가라고 하면은 막 폐병가져가지고 몸이 좀 부슬부슬 그게 아니야 각혈하고 막 그런 몸인데 진짜 호리호리 호리병이야 그 당시 작가들은 어우 근데 군살이 없어 오늘 치마 업데이트 소식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수육을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타이밍이 맞아 타이밍이 아 지금 그 수육이 압다리살이 왔으니까 아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조심하시오 이거 뒤로 뒤로 하시고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 그 사진 한번 검토해서 보세요 진짜 호리호리 호리병이에요 오늘은 새로운 레시피로 할 겁니다 저번에 그 수육 아저씨랑은 다른 레시피 그땐 콜라 레시피였죠? 그때 스타더스트였잖아요 네 오늘은 우주먼지 수육 오늘 가장 한국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죠 뭐죠? 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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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육 마코리가 왜 마코리랑 잡내 잡아주는게 수육이랑 같이 네 이거를 얼마전에 육식맨이 실험을 했어요 육식맨님이 요구르트랑 막걸리랑 쌍화탕이랑 뭐 이거저거 하나씩 다 끓여본거야 근데 이게 제일 안정적인 맛이 나왔어요 오오 그래서 요거를 전에는 그걸로 했죠 응? 그 콜라 그때는 우리 스타더스트 콜라로 했었죠 이번에는 마코리 콜라도 맛있대요 콜라도? 단짠단짠 되가지고 요걸로 요것도 좀 달달하잖아 그쵸 요거 여기에 이제 간장을 한 4분의 1컵정도 넣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 간장은 필요없다 혹시? 아 간장 있지 않아요? 계란간장 있던데 저번에 양? 있을겁니다 보관이 잘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앞다리살 아 우리 먹기 좋아 그래서 일단은 맛코리를 넣고 뭐 흔들일 필요도 없죠 흔들지도 않고 어차피 닫을거니까 어차피 닫을거니까 근데 일단 하나만 넣을게 한잔 하세요 느끼잖아 한잔 해 어 그래 한잔 잠깐만 잠깐만 일단 한번 넣어 하나만 넣고 하나면 될 것 같기도 해 하나면 되겠어요 하나면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반주로 저 오늘 택시 타고 가가지고 음주해도 됩니다 컵 컵 컵 좀 주세요? 야 술방이 되고 쿵 쿵 쿵 쿵 쿵 쿵 나 아무 생각 없이 택시 타고 왔는데 오히려 잘 됐네 뭐 쿵 쿵 형 양조 넣어요? 예? 어 예 양조간장 좀 넣어야 돼 쪼금 종이컵 하나만 정이컵? 아 제게? 아 아니다 그냥 감으로 넣자 최소하게 이걸로 최소하게 그건 막거리에 먹어야 돼 그럼 아 컵 하나 또 있어 컵 하나 또 있스 아, 맞다. 큰일 났다 이제 형. 왜, 왜요? 김열님이 그린피스랑 쳐들어온다. 누구요? 그린피스랑 쳐들어온다. 그린피스랑 왜 이래와요? 이리와 컴스러. 난 몰라. 야, 폭력적이다. 이거 진짜 폭력적이다. 이런 거 몇 분? 이러고 이제 한쪽 면을 한 20분 센 불에서 하고 뒤집어서 약 중불에서 30분, 50분. 그럼 여기는 강불에다가, 얘는 중불에다가? 네, 처음에 강불에다가. 이 껍데기 아래로도. 껍데기는 세게. 이 상태로 그러면 치울까요? 네, 치워도 되죠. 닫고 치고, 내려서. 안전하게. 틀고, 틀고. 옆으로 물어 주세요. 형이 수육담당? 네, 수육담당. 수육담당. 돌림 못해 주세요. 아우, 막걸리 냄새가 그냥. 폭신하네. 태현씨가 압구점 갔을 때, 빵 하나 사 왔거든요. 크로와상 누룽지 누룽지였어요. 아니, 요즘에요. 크로와상이 순한 시대야, 내 생각에. 크로플이라는 음식이 생겼잖아. 난 그게 처음에 뭔가 했는데, 크로와상을 와플 기계에다 짜부를 시킨 거더라고. 맞아요. 다 다 눌러버린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누룽지처럼 완전히 눌러버렸는데, 아니, 크로와상이라는 게 그 안에 포슬포슬하게 공기가 들어있어서 맛있는 건데, 그걸 왜 다 짜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 맛있을 때 있나보지. 먹어보자고요. 네? 아, 그래요? 맛만 보자. 아, 막걸리에는 크로와상 누룽지지. 아니, 이게 맛있겠다, 근데. 윤기가 자르르 흐르르. 먹어볼까요? 응. 너무 달아, 내 입맛에는. 이거 한 조각 디저트를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약간 누네띠네 맛이다. 엄마손파이. 엄마손파이야, 딱. 비싼 엄마손파이. 오, 수제 엄마손파이. 응. 똑같아요. 엄마손파이라고. 오, 비싼 엄마손파이. 응. 부잣집 엄마손. 강남, 강남 엄마손파이. 강남 엄마손파이. 강남 엄마손파이. 이게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판 이유가 있구먼. 압구정 엄마손파이. 응. 압구정 현대 엄마손파이. 압구정 현대 엄마손파이. 이거 태만씨가 사온 거라고? 응, 맛있다. 스위트하다, 스위트. 남자들이 이런 걸 잘 안 샀는데.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그니까. 미칠까요? 아유, 막걸리를. 지금. 지금 1시 반이잖아. 2시에 한번 뒤집자. 2시에. 오케이. 아유, 맛있네. 그 사이에 우리는 저, 김치를 만들면 되겠구먼. 응. 김치. 조금만 더 마시고. 식장생. 10월 장수생고. 어쭈구리? 또 마셔, 어쭈구리? 아, 다 털었어요? 아뇨. 아유, 안주는 뭐. 강남 엄마손파이면 되지 뭐. 아, 저는. 아... 막걸리 이게.. 유명한 거 있는데? 장수막걸리 이거 유명하잖아요. 야 이거 말고 그 뭐야. 뭐요? 양평에. 뭐지? 양평에 하나 있는데? 밥 막걸리요? 가평인가? 밥 막걸리가? 밥 막걸리인가? 밥 막걸리.. 아 자평! 자평! 아 지평! 지평 막걸리! 아 지평! 지평! 응! 거기다 금방 지나가는데 그거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몇 개 사갔지? 맛있어! 그 잔막걸리, 밥 막걸리, 땅콩 막걸리 다 맛있더라. 아 그래? 막걸리는 다 맛있지 뭐. 막걸리도 이제 세계화하려고 했었었는데 그쵸 맛코리 뭐 이렇게 해서 나갔죠 이번에. 캔이랑 뭐 이런 걸로도 하고 색이 이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영향.. 영향력이 없었나봐. 그리고 막걸리가 진짜 싸다? 되게 싸. 그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사면은 막 천얼마 막 이랬었어요. 지금은 얼마지? 지금은? 지금은.. 1500원이야 지금도? 왜 이렇게 싸? 막걸리도 비싸지려면 비싸지겠지. 우리나라가 좋은 술이 위스키나 좋은 술이 못 나오는 이유가 세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비싸더라. 주세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게 뭐 옛날 일본 법을 딱 가져와 가지고 한 건데 일본은 사실 그걸 고쳤대. 그래서 막 되게 유명한 막 히비키 막 이런 술도 나오고 막 되게 좋은 위스키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옛날 거 이제 가져다 썼는데 그대로 해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이윤이 안 남아서 안하는 거야? 수지가 전혀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급 술이 나오기 힘들어? 응. 나와도 막 소규모로 나오는구나. 막. 그러겠죠. 진짜 술 좋아해서 하는. 난 동동주랑 막걸리랑 차이를 모르겠어요. 저도 차이를 몰라요. 그 동동주랑 막걸리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동동주가 좀 더 단.. 단 느낌은 있지 않아요? 난 모르겠어. 동동주가 더 달아? 동동주는 윗물. 모르는 게 있어? 그래요? 동동주는 술집에서 시키면 동동주는 떠먹어. 아 그치. 플라스틱 국자 같은 거 봐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바가지. 그게 약간.. 막걸리는 찌그러진 주전자야죠. 난 그거밖에 몰라. 아 정확한.. 정확한.. 술알못이 느끼는 동동주와 막걸리의 차이. 아니 그리고 이거를 플라스틱 병을 준 다음에 그거를 주전자에 부어.. 한 번 더 부어서 먹어. 그냥 따라도 되는데 괜히 그.. 묘쇠 주전자로 옮겨. 그게 감성이야 약간. 멀쩡한 주전자가 없어. 약간 뭔가.. 찌그러져 있어. 바가지 동동으로. 바가지가 동동 떠있어서 바가지 동동으로. 맞아 옛날에 막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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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먹었는데? 요즘에 안 그러잖아요? 아 어디? 누가 이렇게 해 먹어. 아 누가 채팅창 쳤는데 나 생각이 나. 옛날에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왜 했지 이거? 그때 내가 더럽다고 생각을 안 했지? 약 먹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개 줄 때 물에다가? 응. 숟가락 위에서? 어렸을 때? 그런가? 그런가? 내가 계란 키워가지고. 아 이거 다 텁시다 그냥 이거. 씨 얼마 돼지다 너. 어찌구리? 아니 나는 아예 못 먹었는데 거의? 그 조절해가면서 드세요. 아이 수육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좀 남기세요. 이 정도 남길까? 아유 과음하시네. 아 이거 오랜만에 먹을 거 맛있네 이게. 아니 그 술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막걸리는 조금 그 맛이 있으니까. 자. 아유 여기. 어떤 안주 좋아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막걸리에다가 이제 김치전하고 오뎅탕 먹었거든요. 동창회 나가서. 네. 아 기와막히더라. 그 봤어요. 술술 들어가 그냥. 아니 그 방송 봤어. 아 보셨어요? 그 친구들 친구분들이 예. 오뎅을 엄청 좋아한다고. 아니 6명이 갔는데 오뎅이 5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더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막 서로 막 누가 희생할 것인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42살 먹고. 그러니까 형이 예. 나 왕심유 살 때도 그랬는데 예. 그게 되게 불만인 것 같아. 뭐야? 그 소위 말해서 제가 막 궁상 딴다고 하는. 아예. 나 궁상이. 자꾸 그때.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회비를 그렇게 많이 거뒀는데 네. 하나 막 메뉴시켰는데 막. 고심을 해서 아 답답해 죽겠다고 그냥 막 그날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막. 아니 너무 가성비일다죠. 그러니까 회비가 되게 많이 쌓였는데 응. 회비가 없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그렇지. 쌓였는데 좀 팍팍 쓰는 맛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했었어. 맞아. 근데 그게 아직도 안 고쳐졌네. 안 고쳐졌어. 궁상이 안 고쳐져. 궁상은 이게 고쳐지기가 힘들어요. 이게. 뼈에 박히는 거라서. 아니 그 회비가 좀 남는다며. 4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뎅을 안 씻. 에휴. 네. 이번에 한번. 12월 한번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는 좀 팍팍 쓰겠습니다. 좀 비싼데로 가면 되겠네. 비싼데 갔어요. 비싼데도 가고. 비싼데서 가서 먹는 비싼 오뎅이었어? 아니 비싼데 가서 이제 먹고 2차로 간 거였죠. 음. 비싼데서는 오히려 팍팍 시켜. 이상하게. 이상해. 그것도 이상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비싼데서는 그게 감각이 약간 둔해지는 것 같아. 아니 안 시키면은 이상해지거든 뭔가요. 분위기가 여기 비싼데라고 인지하고 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메뉴도 어? 생각보다 비싸네? 그래도 요거랑 요거 주세요가 되는 거야. 뭔지 알죠? 여러분들도 알 거야. 나는 그냥 체감상 난 그래거든. 각오를 하고 가. 각오를 하는 것도 있고 보는 눈이 있잖아. 보는 눈도 있고. 보는 눈에서 완전 자유로울 순 없거든. 딱 놀랐는데도 다 메뉴가 퇴로가 없어. 다 10만원이래. 정확히 정확히. 다 10만원이면 퇴로가 없으면 그렇지. 에라 예상이 되는 거야 이제. 더 결연하게. 응. 태연한 것처럼. 요거랑 요거. 피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즐기는 자가 돼. 근데 이제 싼 술집으로 가면 퇴로가 많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막 막 계속 돈 다 생각 안 하고 하면은 상관 없겠지만 아니 근데 또 돈 이 가격에서 자유로울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우리가 술은 좋은 거 먹자 해가지고 뭐 일품질로 뭐 이런 걸 시켰어요. 그거는 좀 비싼 소주예요. 알죠? 알아라 알아라. 뭐 화요 이런 거. 아니 그거는 되는데 오뎅에서만큼은 이상하게 붕상을 떠는 게 이해가 안 가. 근데 사람마다 취약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뎅이. 오뎅이야 우리는. 응. 그게 스토리가 다 있는 거라 서사가 있는 거라 어렸을 때 막 오뎅을 막 많이 막 뭐 중요시 한다거나 이러면은 야 이동진 님이 주차비 아까워서 복도에 앉듯이 응 응 빨리 나가려고 그럼 그런 거지 그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 아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저는 이제 안주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왔는데 어떤 안주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국물 안 좋아해요 아 국물 안 좋아해? 이유는? 권잡스러워 아 이게 앞접시에다가 개인 앞접시에다가 막 공간이 부족해져 그러니까 나 국물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있으면 좋은데 굳이 막 찾아서 먹진 않아? 사람 많을 때는 국물을 나 안 좋아해 그 어떤 거 좋아해?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예를 들면 뭐? 전? 그냥 뭐 맥주 먹을 때는 그냥 팝콘? 튀김 같은 거 튀김 같은 거 튀김 같은 거? 응 모둠소시지는 어때요? 좋아요 그런 거 좋지 좋아요? 누가 잘라줘야 되죠 근데 다 모둠소시지 나오면 자른 사람 모둠소시지 나오면 자른 사람 나 놀랍게도 한번 다 잘라봤구나 거의 기억이 없어 잘라본 기억없구나 누군가가 해줘 누군가 잘라줘 아니면 내가 자르려고 하면 뺏겨 중간에 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swipe 답답해서 그래 그리고 그냥 뭐 간단한 거 그냥 땅콩 같은 거 그냥 그냥 لا 그냥 이깨 기분이 깔끔하게 쪼개지는 거 나는 그 봉구비어라고 한창 막 저가비어 맥주찜 생길 때 있었어 거기에서 오징어 다리를 그냥 기름에다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통째로 나온 게 있대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꽃처럼 돼가지고 그 눈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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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오징어라고? 눈꽃 오징어인가? 뭐 이런 건데 그거 참 좋아했습니다 그거 떡볶이에도 들어가요 그런 거 유형이 있었어요 유형이 있었어요 그거 맛있어 그거 맛있죠 근데 또 소주안주는 또 튀긴 거는 또 안 어울리더라고 소주는 소주가 좋은 이유가 다 어울려? 다 어울리는데 이제 맵고 짠 음식 같은 거 먹고 우리나라 음식이 맵고 짜잖아 딱 이렇게 입가심하기 좋은 알코올 향으로 한번 싹 씻어주는 그래서 우리 안주하고 어울린다고 하더라고 나대지 않는다는 거지 음... 근데 막걸리는 확실히 더 어울리는 게 전 아 맞아요 전이 확실히 어울려 확실히 그래서 그 전집이 그 보면은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데 그 시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있죠 있죠 많죠 장사 잘 돼 그리고 비싸 비싸 장사도 자려고 비싸 모듬전 이런 거 시키면 굉장히 비싸고 맛있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아 그쵸 그니까 좀 아저씨들이 돈이 좀 있잖아 그런 아저씨들이 상대로 하다보니까 전집이 비싸면서 맛을 쓰면서 양이 적어 그쵸 그쵸 이병건 너 지명이다 야아 집에서 나와 아빠랑 그 아빠 사장님하고 뭐 마시고 있어 나와서 이제 앉아서 이제 전 좀 주워 먹다가 가는 거야 전만 먹고 응 근데 그때 내 전집을 알았지 아 여기가 장사가 되게 잘 되는구나 이병건 나와 지명 당하면 나오는 거야 어떤 전 좋아하세요? 전이 종류가 많잖아 나는 오추전 아니 김치전 오징어가 잔뜩 들어간 김치전 김치전이 맞아요 김치전이 스티키야 사실 아 맞아요 그 그 스파시한 게 스티키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있죠 깻잎 깻잎 사이에 고기가 들어간 게 있거든 깻잎 사이에 고기를 6절 6절? 넣고 계란 옷을 한번 입혀서 육전 아니야 육전? 지신 거 그게 육전인가? 아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 어디 사당인가? 응 그 전집 유명한 데 있어요 전주 전집인가 뭐 어딘가 거기 갔는데 그거 잘 팔리더라고 응 그거하고 이제 고추를 반으로 썰어가지고 그 안에다 이제 고기도 채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있어 근데 잘못 걸리면 개 매워 음 아 그 그 스팟? 어 근데 안 매운 거 전이 그래 전이 좀 전도 좀 약간 글로벌하게 좀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이요? 응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특이한 음식이 전 싫어할 사람 있나? 그니까 기름에 부쳤으니까 맛있잖아 음 블루베리 전이라는 게 있어요? 괜찮을까? 블루베리 전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음 파인애플 피자도 맛있잖아 이 그 빠삭바삭한 거 그 빠삭바삭한 그 전 그 느낌 딱 그걸로 가면 파랑 좋지 좋지 난 해물파전도 되게 좋아하는데 난 해물파전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이렇게 쪽파를 그냥 길게 놔 안 자르고 되게 그리고 되직한 반죽을 그 위에 뿌려 처음부터 섞어놓은 반죽을 이렇게 국자로 하는 게 아니고 쪽파를 이렇게 길게 놓고 딱 해물 뿌리고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반죽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만드는 거 있거든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동네파전이래 동네파전 그게 동네식이에요? 부산스타일이래 야 내가 부산스타일이 많네 숙집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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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 일식점 일식 비슷한 데서 퓨전일식 같은 데서도 그런 걸 한단 말이야 깔끔하게 와일드해 와일드해 있어보이네 앞에 딱 이렇게 그릇 이쁘게 해가지고 하면은 있어보여 나 그거 좋아해 아아 그거 그 맛있어 그치 그 퓨전일식 그런 데서 얼굴 빨개졌는데요? 나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 주량만큼 먹었어 저번에 예 그 이제 그 하고 있거든요 그 아포칼립스 어어어 어제 7시에 나왔다며 얘기는 들었죠 예예 그거 이제 해가지고 그 OTT랑 아마 할 것 같은데 디스커버리시나? 웨이브에서 할 것 같아요 그거는 디스커버리에서 이렇게 방영하고 아 내가 그건 결제 안 했네 아니 그 결제까지 할 필요는 없고 결제하신 분들만 보시고 했는데 그 장성규랑 했단 말이야 동갑이란 말이야 아 예 술을 원래 엄청 잘 먹어 아 평상시에 술을 좋아하더라고 걔 템포 맞추더라고 그.. 그날 아 그러면은 저 괴도님하고 다 동갑 친구예요? 네 그때 고정 출연자 4명 중에 3명이 동갑이었지 가영씨는 가영님만 좀 이제 젊은 가영씨가 요즘에 그 뭐야 우리 그 엠드로메다도 나오더만 엠드로메다에도 나오세요? 엠드로메다 그 새로운 상여자라고 나와요 상여자요? 어 그 요번에 요번에 나왔어 가영씨랑 뭐 상여자 특! 이러면서 막 뭐 하세요? 그냥 진솔한 토크 같은 거 하는 것 같더라고 음 잠깐 봤더니 춤 엄청 잘 추시잖아 무용과요 아 전공이 무용이셨어요? 어쩐지 그래가지고 그 성규랑 응 아침 그 라디오를 같이 하셔 아 그래서 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아하 일종의 약간 침펄의 느낌이야 그래서 요번 그 아포칼리스도 같이 하게 된 거 같아 그냥 이렇게 호흡이 맞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네 그분이 우리 맞아 jtibc 같은 소속이야 잠은행 영화관에서 했을 때 그때 사회 보셨어요 기억나? 그래 난 그때 인사 한번 하고 그래 그래 기상캐스터지 원래 네 구면이었지 지금도 하고 계셔 어 근데 이제 아무노래 챌린지를 기상캐스터 하면서 한 게 엄청 화제가 됐었지 엄청 화제가 됐었지 실제로 얘기해보면 엄청 웃기세요 음 그 거기 골대뇨에도 나오지 않으세요? 골대뇨에도 나오지 않으세요? 어 지금 잘해 미추님하고는 다른 팀이야 다 다른 팀이에요? 어떤 팀이 미추님은 아나콘다고 가영님은 아나콘다 그 손소희님 있던 팀 어 나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프로 안 보거든 저도요 축구를 안 좋아하니까 축구를 안 좋아하니까 엄청 유명한 것만 알잖아 우리가 유명한 건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원래 워낙 운동신경이 있는 분이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아 불 꺼져있었어 뭔가 쎄하더라 가스 가스 바꿔야 돼 형 어? 이 안에 가스로 가스 탄 거 아니야? 아냐아냐 그건 아니에요 평균 아이 가스 가스 새 가스 좀 주세요 이거 반납하세요 이거 반납하세요 이거 반납하세요 응 김치만 지켜야 되는데 아 이게 그 커튼을 쳐야 이게 조명이 좋은데 언제 꺼진 거지? 아 이러면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시간에 방 안해지니까 좋죠 이러면 좋은데 밖에서 보여 아 지금 뒤집으면 되겠다 꺼진지 얼마 안됐나봐 금방 다시 끓는다 우측에 우측에 물음표 생성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좀 느끼는 거는 제가 그 호기롭게 어 유튜브 가겠다고 했는데 좀 아무래도 시스템이 해본 결과 예예 그 부족한게 좀 있어요 이게 뭐..뭐가요? 유튜브 채팅이 아 유튜브요? 그래서 뭐 그 동시송출은 테스트해본다고는 말씀드린 거는 예 당연히 가는건데 예 뭐 봐야 알겠지만 동시송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 리소스를 엄청 접어먹고 그런건 없나요? 그렇게 되면 컴퓨터 근데 송출컴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덜하지 않을까 음 근데 좀 그리고 아직까지 방송 끝나고 구독자 리스트를 제가 예 홀오브페임에 넣어놓으려고 음 찾아봤는데 음 실제로 그 구독중인 사람만 뜨더라구요 옛날에 뭐 3개월 구독했다가 지금은 안하는 사람은 안 나와 오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막타를 못 치는 사람들은 안 나오니까 음 그 홀오브페임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홀오브페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원 비는 돌 옆에 예 명단 클릭하면 쭉쭉 올라가 아 홀오브페임에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 아 왜냐면은 트위치 구독이 없어지잖아 동시성적 허망할 거 아니야 어 그치 약간 위령 약간 위령 위령 위령이래 성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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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이래 나는 좀 약간 그 좀 아 좀 아깝다라는 느낌을 희석시켜주고 싶었는데 그 소원 비는 돌이 그러면 약간 비석 같은 거였어요?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나 얼굴 왜 이렇게 점점 빨개져? 그러게 모세혈관이 지금 확장이 돼서 그래요? 간이 안 좋아서 그래요 간이 아니 그냥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상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아 지금 20분 있으면 이제 수요가 완성인데 김치를 김치를 만들어 볼까? 아니 우리 아빠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드시는데 우리 아빠? 응 기왕급이야 우리 아빠는 어? 기왕급? 우리 아빠는 맨날 마셔 술 햄병씨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중독됐으니까 그러지 알코올 중독이야 우리 아빠 흫 알코올 중독자야 우리 아빠 의존이라고 합시다 의존 의존증이야 내가 그 술 줄이라고 해도 못 줄여 어떻게 줄여 몇십 년을 그렇게 근데 뭐 별 이상 없으면 뭐 그니까 이제 우리 아빠가 나 태어나고 나서 기대했는데 술 못 먹으니까 심으루 심으루 통천도 못 먹어 심으루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못 먹거든 심으루 우리 엄마 닮았지 그럼 뭐 닮았어요? 아빠? 아버지한테 닮은 거 아빠한테 닮은 거는 좀 좀 차분한 거 닮았죠 침착한 거? 이거 저 레시피를 좀 근데 엄마한테 그걸 닮았어 뭐? 불 같은 거 그게 속겼어 아 아니 약간 그 물과 얼음과 불의 노래? 어 얼불로 얼불로 엄마가 좀 약간 통천님은 그럼 어머니만 닮은 거예요? 아니 아빠는 닮았겠지 내열용기에 과일청과 고춧가루 섞은 후 전자레인지에 20초간 데워주세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야 되네 엄청 간단해 이거 그냥 근데 내열용기에 과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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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집어넣어 이건 뭣이요 그것도 과일청이야 아 가치나?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액체시다 하나는 이거 조심해야 돼 근데 어차피 다 섞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차피 다 섞어 아니 후첨 양념을 라면 먹을 때도 어차피 20초 밖에 안 돌리는데 안 돼 안 돼 그러면은 만약에 액젓을 넣고 돌려버리면은 이게 안에 막 굉장히 냄새날 수 있어 아니야 안 돼 이거 순서 지켜야 돼 액젓은 나중에 넣어야 돼 어 맞아 과일청과 일단 고춧가루 이게 과일청이야 그 라면 먹을 때 후첨 그냥 다 때려 박아도 똑같은데? 에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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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석박사 무시해? 석박사 무시해? 아 죄송 고춧가루 더 핑크퐁 석박사 무시해? 맞다 얼마 전에 그 기한 그 그 인터뷰 했잖아요 어때 그 상태 어떻게 괜찮아요? 상태요? 네 상태가 너무 좋죠 뭐 상태 괜찮아요? 아니 너무 외로워 하더라 개? 그럼 평상시잖아 아니 더 심해졌어 아이 걔는 원래 그냥 외로워 근데 그게 채울 수가 없는 외국이야 그거 있지 내가 옛날에 걔한테도 말했는데 그거 죽어야 끝나 무슨 말씀이 또 아니 그게 해소가 안돼 살아있을 때 해소가 안돼 아니 근데 말했어 나 걔한테도 말했어 그러면 그럼 걔가 이랬어 사람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니까 사람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아 근데 그게 사실이라도 어떻게 해 아니 사실이라도 사실이라도 어떻게 사람이 사실만 말하고 삽니까 아니 근데 죽어야 끝나 그거는 이거는 그게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야 알죠? 알죠 알죠 이거 20초 그리고 이거 썰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할게요 한입 크기로 이게 그게 없잖아 채워지지가 않잖아 아이 그래도 뭘 또 죽어야 끝납니까 본인이 이제 정신적으로 예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돼 그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게 아니야 아니 근데 또 그 댓글로 댓글에 그 기아연84님이 또 심리를 분석해 주시는 분이 굉장히 또 아 그래요? 네 내가 만약에 정신과 의사면은 흥미롭게 볼 것 같아 옛날에 노홍철님 무한도전에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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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나왔던 것처럼 예예 아니 그니까 그분은 내가 진짜로 관심이 별로 없어서 뭔가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안 믿어요 아 그니까 남들도 자신처럼 엄청 세속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있어요 아 아 그치 절대 안 믿어 아 나 뭔지 알아 응 아니라고 하면 그런 척 하지 말라고 그래 아 그쵸 그리고 마음에 안들면 변했다고 그래 변했다고 그래 변했다는 뜻이 변해서 그런게 아니고 마음에 안든다는 뜻이야 요즘 요즘 너 마음에 안들어 이런 경우야 너 요즘 마음에 안드니까 좀 마음에 들게 해 예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안 이게 뭐 변했다는 얘기 뭐 형 형 있어요? 아니 변했다고는 안하는데 제가 뭐 그 기아파사님 이제 막 그린 규제가 막 현대아파트 막 이런거잖아요 되게 막 소유 무소유 막 이런거 그래가지고 아직도 더 갖고 싶은게 있으신가요 뭐 그냥 그렇게 물어봤어 근데 갑자기 형님 형님 그렇게 다 내려놓은 척하지 마세요 갑자기 아니 나 그냥 그냥 물어본건데 갑자기 나는 가지고싶지 않다고 말한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싶은게 있어요 물어본건데 형님 뭐 뚝배기 깨버립니다 하하 그래? 아니 뭐 뭐라 그러더라 뭐 이렇게 뭐 다 뭐 이렇게 초월한척하면 뚝배기 깨버립니다 깨버린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니 나는 그냥 물어본건데 초월한척 한적이 없는데 추월한척 물어봤나보지 흐핫핳핳흐하ㅋ 하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핰 при 아니야 자극시켜 외를 그대들은 가방끈이 길지요 그대들은 스카이의 성균관대학교 다 나왔지요 다 넣고 버무리면 된다는데? 봐봐 결국 똑같잖아 이거 끝이야 이거 다 베꼈어 이거 얼마나 간단해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밥 먹을라고 했지 난 아니 근데 이거 겉절이만 먹으면 아쉬워 쪼카잖아 아 근육 근손실나잖아요 근육재상을 도울 수 있는 성분이 없구나 그렇죠 한번 고소한 짓 먹어봐요 아 이게 조금 차갑다 반으로 나눠서 같이 하자 모두 버무죠 저 남은 양념에 버무죠 그 다음에 합치자 어우 이거 겉절이 느낌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핑크퐁 어린이 DIY 김치만들기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합쳐 내가 가져가 조금 조금 진한 양념 진한거 가져가 그치 야 이거 옛날에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자판기에서 그냥 커피랑 코코아를 뽑아 섞어? 그 다음에 마일로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함만 원 Storm 그때는 그거는 그.. 가루 타서 하는 거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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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그 맛만 났을 거야 거기서 파는 우유는 나 이거 맛 좋다? 맛있다 이거 이거 맛있는데? 아니 간 딱 맞는데? 핑크퐁 다시는 무시하지 마라 다시는 핑크퐁 무시하지 마라 근데 애들이 먹기는 좀 매운데? 치울까요? 예 어우 지금 이제 한 20분.. 15분 정도 있으면 수육도 완성되니까 저거는 그 장갑 필요없죠? 네 저거 필요없어요 내놓겠습니다 이거 네 원래 김장이 이렇게 계속 수다떨면서 하면 재밌어 또 이게 또 그거구나 근데 이거를 이제 한 50포기 50포기 하니까 힘들긴 힘들지 다 돼있는 거니까 이거 막 절이고 이제 막 하는 게 일이지 뭐 썰고 막 근데 요즘에는 배추가 절여진.. 소금이 절여진 거를 팔더라? 막 농협 이런데서 그.. 그것만 해줘도 뭐 훨씬 낫지 야 이거.. 까지 좀 봐 아휴 앗 아휴 막걸리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댓글 좀 봐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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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맛있겠지 야 이거 미쳤다 야 막걸리에다 간장만 풀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요거 김치 하나 완성됐고 햇반에다가 그것만 하면 좋겠네 풍요웅도 있으면 좋을텐데 요즘 그니까 오시가 그래 풍요웅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아니야 한가해 맛있는게 있을때는 늘 형님 생각을 해야죠 야 이거 좋은거 있으면 항시 주변사람 생각하는구나 좋은것을 대할때나 함께 나누고픈 사람도 아이씨 난 나만 먹으려고 했네 그럼 예 형 뭐하세요 아 실더스하고 있다고? 아 지금 들려요 전화요? 아 저 형 지금 방송중인데 스피커번호를 좀 바꿔도 되죠 안녕하세요 김풍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풍입니다 아 지금 호민형하고 김장했어요 간단한 김장하고 수욕을 만들었는데 빨리 오실 아 예예예 그 어떻게 한 젓가락 한 젓가락 하실거에요? 아니 호민형이 좋은거 있으면 생각이 나는지 계속 찾더라구요 아니 이게 수욕이 너무 잘되가지고 형 생각나가지고 아 갑자기 목소리가 왜 정색을 하세요 아 아까까진 재미있게 받아주셨는데 형 막걸리랑 간장만 넣고 끓였거든요? 기가 막히는데 이거? 아 막걸리도 있어요 지금 지금? 곤란하시면은 다음에 하시죠 슬더스 하셔야 되니까 슬더스 하셔야 되니까 슬더스가 지금 나 지금 엘리트 방금 깼어 아 그래 그 혼자만의 시간이 또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아니 오늘 몇시까지 할건데? 저요? 아니 근데 형 오면 저도 늦게까지 해야돼서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지금 출발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여기 마포역이긴 한데 40분 뒤에 도착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3시에서 차이지 그러면은 뭔가 이게 시간이 최소 6시간을 해야 하잖아 그쵸 온 교통 그런 거리 생각하면 6시간까지 나도 못해 그렇게 나도 못하고 그러면은 짧고 굵게 한 4시간 딱 놀고 갈까요? 아 그 괜찮으시면 일정 괜찮으시면 어 괜찮긴 합니다 사실 슬더스가 뭐 중요하게 가면 택시 안에서 사면 되니까 택시 안에서 산다고요? 안하는 선택지는 없어요? 슬더스 안하는 선택지 나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 이거 왜 모르고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이언클레드로 따다다닥 그건 뭐지? 아이언클레드 처음하는 클래스 있어요 아 나는 지금 옆에 그 마법사 그걸로 시작하는 중 간호중인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예예 보셔서 보셔서 결승하세요 편하게 예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근할게요 예예 아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아냐아냐아냐 먹어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한 젓가락만 남겨놔 아 알았어요 전화한 이유가 아니고 드셔보시라고 한 젓가락 남겨놓으면 돼 한 젓가락만 남겨놔 한 젓가락 딱 한 젓가락 예예예 딱 난 밥 먹었어 방금 전에 샌드위치 먹었어 아 오케오케 잘 됐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음식 있으면 좀 갖고 주시고 아 그리고 지금 이 수육말고 스페셜 재료가 하나 더 있어 아아 아 뭐가 있어요? 즙! 즙꾸미 아 즙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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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거야 아 원래는 문어 숙회를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 그 그 어저께 그 카페에서 예 어 그 1대 0 예언을 하시고 침하하에서 어 우리가 득골 먹히자 전반전이 그렇게 이제 0대2로 끝나자 예 물을 끓이고 있는 사진이 엄청 올라와 하 뭘 어쩌려는 거지 문어 막 넣었다 담궜다 뺐다 막 이런 사진들 계속 올라오잖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2대2 되자마자 글을 올렸어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물 내려 하고 근데 바로 먹혔어 그거 또 호딜각 또 떨자마자 또 먹혔어 그거 안 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숨죽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문어 숙회를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그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작은 문어죠 즉그미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 국물 즉그미 아니야 이거 낙지야 낙지 아니야 즉그미야 즉그미야? 응 아 좋아요 지금 몇 분에 완성이요? 어 10분 있으면 이제 완성인데 지금 꺼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몇 시간 칼같이 따집니까? 아 이거 막걸리가 덜 써야겠는데 쭈그미 야 이거 폭력적인데 야 이거 나 썰어보고 싶다 아 썰어봐 껍질하고 고기를 같이 썰어야 맛있어 근데 이거 한번 썰어서 두꺼워가지고 안까지 다 됐는지 한번 꽂자 그렇지 그렇지 산적처럼 산적처럼 약간 산적처럼 야 미쳤다 이거 이걸 어떻게 같이 썰지 이렇게? 아 근데 핏물 나오는데 아직 다 안익었어 근데 한번 썰어서 넣자 이거 너무 커 이거 안익었어? 안익었어 아직 아까 전에 불 꺼져서 아직 이거 봐 허얘 뻘개 아직 이거 한 10분 더 해야돼 이것도 더 썰어 한 번 더 썰어 한 번 더 썰어 아니 더 썰면 안돼 왜왜왜왜 칼집 그럼 너무 육즙 나올 것 같은데 아 가둬야돼? 가둬야돼 아니 가두는 건 아니고 이렇게 넣으면 다 잠기니까 이렇게 해서 약불로 하면 풍력 매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올려놓고 할거 할까요? 할거 하죠 할거 그래요 할겁시다 쓸더스 할까요? 쓸더스 나 더 보여줄게 없는데 쓸더스 따다닥 따다닥 말고 다른 클레드 아이언 클레드도 있잖아 나 이미 보수초대석에서 내가 증명을 했잖아 아니 다른 아이언 클레드도 있잖아 쇼앤트로브를 했기 때문에 그거만 있는거 아니잖아 아이언 클레드 종류가 일부 그렇긴 한데 따다닥 따다닥 아니면은 음 그거 있습니다 그거 팀파이트 팀파이트 매니저도 있어요 아니 우리 뭐 토크 준비한거 있잖아요 아 그거 중간에 끊길거 같애 아 풍력오면? 아니 이거 지금 저 수육 아 그래요?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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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지러워 기한84월드컵 2탄인데 하지말죠 기한84월드컵 그만합시다 그만해 그거 하면 희민이 외로워져요 내가 희민이 모시고 할게 아 그래 그럼 모시고 그래 아니 펄투부에서 보세요 펄투부에서 아니 희민이를 모시고 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된대 왜냐면 본인이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뭐는 내가 모시고 했거든 우리가 했던거 뭐지? 같은거 아니야? 그 뭐 이거 뭐 택시에서 빗물 받아서 세수하고 막 이런거에 그건 우리가 했잖아 아 시민이 모시고 제가 한번 다시 했어요 아 또 했어? 다시 했어? 아 본인의 어떤 생각을 들어보는 댓글창은 닫아놨습니다 열어봐 열어봐 아니 닫어 응? 열어봐 아니 닫어 저 막걸리 먹어왔어요 막걸리 3분의 1 막걸리 막걸리 잘 드시네 희한하네 아 시민꾼 영상 왜 닫아놓느냐 하면 자꾸 자꾸 혼잡스러워져 댓글창이 그러니까 두가지예요 뭔가 재밌게 봤다는게 아니고 다른 얘기예요 영상에 대한 얘기를 안 하죠 너무 위로를 한다 너무 위로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비난을 해요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닫아놔요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습니다 되게 슈퍼스타인가봐 희민씨는 빠와 까를 동시에 데리고 다니는 희민씨는 슈퍼스타? 빠까야로 빠까야로 아니 빠까야로 희민씨는 슈퍼스타? 슈퍼스타죠 빠와 까를 동시에 있는 어중간하는 사람이 없거든 슈퍼스타 사람을 격정적으로 만들거든 희민씨는 슈퍼스타인가봐 아니 더 빨리 졌네 아까보다 나? 아이고 점점 올라왔어 피발났어? 어 나 무슨 전쟁에 나가는 오크전사 같다 이번에 빨리 도화 하루에 한 번씩 도화가는게 있어 비행기가 가가지고 우리도 주술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그거 한번 하세요 가서 그 장수 막걸리를 좀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행기표 못 구하겠지 도화가는거 직항이 있더라 그래도 11시간인가 걸린다는데 못 들어가는데 뭐 표가 없잖아 표도 뭐 빈자리 있던데 어떻게 안되나 나와요? 안되나 어떻게 현장 발권은 안 돼요? 현장 발권 대 쓰면 뭐 씨 예매를 왜 해 현장 발권 대는 나 집착맨이야 라고 하면 안표 사야지 안표 형 안표 사야돼 5천만원짜리 안표 사야돼 그렇게까지? 거기 우리 지인들이 엄청 가있더라 누구? 일단은 뭐 배성재 님도 가 계시고 이제 박지성 님도 지인이잖아요 지인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 지인이지 돈가스까지 들겠는데 지인이지 아 근데 내가 잠깐 대화를 해봤지만 응 아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았어 뭐야 그 뭐 내가 맘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쉽게 평가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네 되게 본인을 안 꾸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아 자기의 좋은 점만 보여주고 싶어하는게 아 예 그럼요 양맞이 없다고요? 양말이라고 하기에는 뭐 차분하게 그냥 다 그냥 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좀 하시더라구요 음 아 그리고 저기 무게감이 있어 무게감이 응 이사베 님도 가 계시더라구 가 계시더라구 왜요? 그 혹시 그 가나 해줬어요? 뭐요? 가나 조술사 분장 해줬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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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야 뭐가 뭐 일로 가셨겠지 나 미춘님도 계시고 엄청 많이 가 계셔 미춘님은 봤어 그 무슨 골대녀 거기서 골대녀 거기 팀에서 갔던데 아 그래? 축구인인데 써 완전 아니 그 축구하시는걸 못 봤는데 엄청 잘하나봐 거기 에이스에요? 아 그 곽준빈님도 가시고 우리만 못 갔다는 거야 준빈씨는 여행하러 간거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만 못 갔으니까 그 경기를 보고 있나? 준빈씨는? 나 다른 나라 경기도 막 보던데 아 그것도 예매를 했나보다 VIP 라운지에서 봄 우리만은 못 갔다고? 아 준빈쿤도 MBC에서? 아 준빈쿤도 MBC? 스텝으로 갔대 이야 아 근데 나는 못가 도와 못가 거기 못가 돼지고기도 못먹게 하잖아요 돼지고기 못먹으면 뭐 소고기 먹으면 돼? 아 지금 우리가 술 끓이고 있는데 소고기 먹으면 되잖아 소고기 아 돼지고기가 난 더 좋은데 그리고 술도 못먹게 한다며 무슨 재미야 맞아 그거 어떻게 됐어? 경기장에서 술 뭐 파네 안 파네 판다고 했다가 뭐 안판다고 했다가 아 안된대 못먹는데 못팔아 결국은? 치 치 경기장에서는 못파는거야? 그러면은 이야 안되지 아니 뭐 문화 적으로 이제 뭐 안 마시는 거는 있는데 그 딱 그 경기장 안에서는 딱 허용해줄 수도 있지 않나? 뭐 민감한 문제라서 모르겠네 나는 그냥 그게 되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이 안되나봐요 흠 흠 그러게 경기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뭐? 현대차 아이오닉6가 계속 축구공을 옆으로 지나가지 드리블을 되게 잘하던데 근데 주식 왜 떨어졌어 씨 그거? 택시 택시등 달아가지고 흠 개멋있는 차에 나오자마자 아이오닉 지금 영국에서 다 팔렸대잖아 6 아 진짜요? 반응이 장난이 아니래 지금 아 엄청 비싼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난 근데 6는 예쁜지 모르겠어 5가 이쁜거 같아 아 근데 아이오닉 타봤는데 이쁘긴 이쁘거든요 밖에서 보면 타면 승차감이 너무 별로야 그 전기차의 승차감이요? 전기차가 정숙하긴 한데 응 승차감하고는 별개의 문제더라구요 그게 살짝 이제 아래쪽에 배터리가 들어가가지고 차가 높아져서 그런가? 아이오닉 택시타고 저 멀미 진짜 안나거든요 아 그거는 승차감 문제가 아니고 전기차 특유의 그 멀미나는 질감이 있어요 아 그거 싫더라고 어 있어 그거 나는 테슬라 처음에 제주도 가서 렌트해서 몰았는데 원래 내가 운전할 땐 멀미를 안 하잖아 나 운전하면서도 멀미가 처음에 어 처음에는 전기차가 회생제동이 뭐에요? 그게 이제 브레이크 이제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브레이크 안 밟아도 얘가 이제 제동이 걸리면서 충전을 해요 그 그 이렇게 거는거지 브레이크를 얘가 그러면 그게 멈추는게 약간 느낌이 덜컥인데 뭔가 멀미나는 덜컥이 있어요 덜컥하고 다시 그래서 옛날에 원페달 주행도 가능하거든요 그 신경만 잘 쓰면은 그 느낌이 처음에는 되게 멀미나요 근데 그 적응되면 괜찮아요? 적응되면 괜찮아요 그 별로야 나 택시탈 때 어우 너무 안좋았어 거기 뒤에서는 이제 휴대폰 못해요 못하죠 멀미나서 아이온이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해 전기차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었어 저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 갈 길이 아직 멀었어 그 제세동기? 아 그거 아냐 제세동기가 아니구요 회생제동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거 같아 테슬라에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안하겠습니다 테슬라 가격이 좀 많이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기름기가 쫙 빠졌대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안할래 아니 그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단독주택이라서 이제 그 뭐야 충전기를 설치해놓으니까 엄청 편한거고 공용주택에서는 아 피곤해 그거 충전해놓고 깜빡입고 안 빼면은 또 전화해서 빼달라고 해야 되고 그쵸 전기차 아닌 사람이 막 대기도 하고 막 뭐하기도 하고 불편해 그건 이제 자기집 있으면 상관없이 집밥이라고 하는데 집밥이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구요 주유소를 안간지 오래됐는데 근데 안좋은점은 주유소로 안가니까 세차를 안해 세차를 안해 쓰레기차가 됐어 제가 이제 제네시스 그 기계세차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구요 주변사람들이 기스난다고요? 네 장기스 난다고 그러니까 신경 안쓰잖아요 신경 안쓰지 근데 계속 다 주변에서 다 만료하니까 이제 손세차만 했단 말이요 네 근데 손세차를 귀찮아서 다 안 맡기잖아요 네 안 맡기죠 그러니까 더러워졌잖아요 네 근데 기계식 주차는 안하잖아요 안하죠 근데 더럽잖아요 그쵸 그쪽으로 그냥 다 밀어버리는게 낫잖아 밀어버리는게 나아 장기스 그냥 어? 네 그리고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래 깨끗하네 계속 하죠 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기계세차 그냥 넣어버려야겠어 너버져 애초에 소나타가 이제 그랜저로 바뀌었어 지금 타는 그 층이 칭이 그리고 소나타 옛날 소나타 살 사람이 이제 그랜저 사람 그랜저 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제네시스 타는 거야 제네시스 타 근데 그랜저도 이번에 나온거 엄청 커졌어 제네시스만에 약간 밥솥같이 생긴 모양으로 나왔거든요 전기밥솥같이 응 그래가지고 시정소나타 나와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도로에 제네시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그 뭐 손세차 제네시스는 손세차를 해야된다? 나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계세차합니다 그거? 르쉐? 아니요 아니요 르쉐는 아니고 아 르쉐는 그냥 기계해 안 들어가나? 안다 닿지가 않아 얘가 안 들어가는구나 닿지가 않아 르쉐는 그럼 어떻게 해? 르쉐는 손세차 직접 해? 집에서? 르쉐도 안해요 쓰레기차 해요 그래서 그게 뭘 위한 아니 그리고 아니 새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면은 막 차 보니시랑 막 천장에 새똥이 너무 많아서 막 새들을 내가 막 저주하다가 저주 부엉이 모형을 샀어 아 봤어 인스타에 올렸잖아 이만한 부엉 50cm짜리 부엉이 모형이 있어 그걸 이제 딱 갖다 놨어 그랬더니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어 온 새들이 다 와서 막 지저기고 있어 막 예인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이야? 하고 나가봤더니 자기 땅에 왔다고? 그 주변에 한 새들이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한 2, 30마리가 저주를 그 나무 우리집 주변 나무에 앉아가지고 그 올빼미한테 막 야 넌 뭐야 너 새끼 뭐야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해 유인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 근데 가까이 오진 못해 가까이 오진 못해 무서우니까 파악이 안 됐으니까 어 그다음부터는 똥이 없어 걔는 24시간 있으니까 걔는 24시간 있지 진짜로? 근데 얼마 전에 적응되지 않을까? 얘 알텐데 한 용감한 까치가 그치 옆에 난간에다가 얘 매달았는데 한 1미터 정도 떨어지는데 딱 앉더라고 그러다니 엄청 야리다가 가 그 다음 그 다음날 그 다음 50미터 아니 그 다음날 아니 그 다음날 똥이 있어 본네트에 그치 아니 그거 영원할 수가 없어 왜냐면 걸렸어 족밥인거 들키면 그 다음부터 걔는 그냥 피싱이야 아 그쵸 그래가지고 또 인간이 거기서 질 수가 없잖아요 걔보다 한단계 윗급 마네킹이 있어 걔는 대가리가 돌아가 아 내가 봤을때는 이거 에이 하다가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위엘가 안 갔는다라는걸 파악하면 돌아가든 말든 상관없어 눈에서 불이 나와 형, 그니까 예를 들어 형 봐봐. 여기 지금 내 사무실에 거의 그냥 마동석님 같은 사람이 앉아있어 갑자기. 그럼 나 사무실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갑자기 막 뭐 막 전기톱 같은 거 들고 있으면. 근데 계속 갔는데 패턴이 보이고 나 아무런 영향을 안 주냐? 그럼 그냥 들어갔다가 나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어때요? 새 모형을, 죽은 새 모형을. 상관없어. 이게 영향을 줘야 돼. 자기한테. 걔가 부엉이 옆에 놔. 그것도 안 통하나? 영향을 줘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가 왜 쪼냐면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게 있는 건데 공격을 안 하잖아. 얘가 실제로 오잖아요. 끼익 해가지고 총이 나간다거나 새가 몇 마리 죽어야 돼. 진짜로. 아니, 그래서 내가 걔네 막는 법을 엄청 검색했는데 되게 쉬운 게 그냥 씨를 몇 가닥 걸어놓으면 얘네가 이렇게 똥 싸러 오다가 날개에 씨를 살짝만 닿아도 엄청 불쾌해한대. 아... 그래서 안 온대. 어, 그게 뭐 해결책을 걔네가 못 찾았나면 그거는 이제 효과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게 있으니까. 응. 아니면은 그 올뱀이 눈에다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둘은 나오게 할 수 있던데. 그럼 형 그 정규구이 그거 하나 사나가, 하나 사누새가 떨어지고 줍줍해가지고 끼워가지고. 새요? 응. 줍줍해가지고 돌려 그냥. 아, 그리고 그 새들이 성질이 되게 더러워요. 근데 내가 검색을 해봤어. 걔가 그 유명한 직박구리야. 아... 끅י익! 막 이랴, 소리가 막. 아... 직박구리구나. 혀아악! 이렇게 운다고 새가? 염 진짜. 아냐, 아냐. 되게 높은 소리로 막 . 뭐 이런 소리야 막. . 뭐 이런 소리인데, 막. 직박구리... 응. 그 유명한 직박구리가 그거야. 검색을 해볼까? 직박구리, 소리야? 하 rubi 그리고 직박구리는 부리가 진짜 날카로워 진짜 눈 조이면은 바로 눈알 파요 진짜 쟤거든? 어 쟤 쟤 쟤 쟤 쟤 울프컷한거 봐봐 어 어 이런 사람 만나면 조심하라 그랬어 무스 발라서 머리 저렇게 하는 아저씨들 조심하라 그랬거든 직모 아저씨 어어 저러고 이제 그 낚시 조끼 같은거 입고 다니고 패딩 조끼 입잖아요 무섭다고 직모 아저씨 그래서 젤로 넘긴 응응 중사컷 중사컷 이 헤어스타일이 무섭다고 새에서도 적용이 되네 아 그럼요 젤로 넘긴 이 짧은 직모 머리칼 저거 조심해야된다고 이제 한번 수육 아 수육 오케이 식박불이 옳은 소리 틀어볼까? 그거.. 그거까지만 듣고 수육 잘해주세요 뭐라고 그렇게 마셔? 속 편한 단백질 속 편한 단백질? 유단렉 연상우 감독님도 지방과 유단을 분리해 단백질은 이거 프리미엄까지 안 하셔가지고 최규설 작가님하고 아이디어 회의하면서 보여줘 뭐 보여줘야 돼 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계속 가는 거 보면서 아 시끄럽구나 이게 되게 찌른다 소리가 제가 닫아야겠다 저 닫아야겠다 저 닫아야겠다 이거 자자자 이거 되게 마지막 잎새의 그 배경처럼 나뭇잎이 딱 보이네 가꾸올까? 가꾸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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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꾸올까 가꾸올까 데스네 아 막걸리 앤 수육 수육 아 야우 잘 익었다 무슨 족발, 족발 같아 그지? 가꾸올까 자 막걸리와 양조 간장 만든 수육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이따가 여기에 저거 즉구미 샤부샤부 이거 거기다요? 아 그럼요 육수인데요 그럼 싹 마실래? 아 잘 익었다 와와와 와와와 와와 즉구미 즉구미 어 냄새도 너무 부수 오 즉구미 즉구미 아 즉구미 즉구미 오 즉구미 와 맛있겠다 이거 오 즉구미 즉구미 이게 이렇게 연한 회색이 된게 맛있다고 하더라 너무 익히면은 너무 즐겨지지? 지금 딱 좋다 아 즉구미 즉구미 아 옆으로 옆으로 오케이 어 즉구미 아 즉구미 이거는 풍염? 풍염 풍염 그거 다 하면 안 드시니까 이 정도? 이거 풍염? 네 이거 풍염 다시 넣어놓을까? 네 즉구미 즉구미 김우풍그 김우풍그상 김우카제상 야 맛있겠다 야무지다 야무지 핑크빵 그 그 쌈장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아 핑크빵이다 뭐 핑크빵 핑크빵 와 맛있겠다 야아악 이거 한번 볼게요 야 위에도 겹죠 그냥? 어 그럼 합시다 이거 한번 보여주고 아아악 아악 막걸리랑 간장으로 이거 어 연기봐 이야 자, 이제 먹어볼까? 얼마나 기다렸나 야, 맛있겠다. 오, 냄새가 냄새가 또랐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겉절이하고 먹어보자고요. 네, 먹어보자. 향이 좋은데 달콤한 향도 나고 살짝 와아 기가 막힌데? 맛을 한번 보라고 밖에도 한번 밖에도 먹고 소감 한번 들어보죠. 그 이동진 선생님처럼 한줄평으로 하나씩 보내라고 그래요. 하나씩 아까 덜어드릴까? 덜어드리죠. 아, 밥, 밥, 밥이 있네 우리 요걸, 요걸 할까? 그냥? 이거 안 쓰죠? 어, 안 써. 근데 이게 더 이쁘잖아. 결국 설거지는 저들이 하니까 그렇지. 책임없는 크랍. 우리는 책임없지만 책임없는 크랍. 두 개씩 드리면 되겠네. 아, 이거 좀 고기를 많이 할걸 그랬나? 한근. 한근이 너무 적다 야, 아니? 두근 할걸. 괜찮아 링키? 링키 링키 저거 그냥 잠반을 섞어가지고 주문도 잠반을 섞어주다니 사람한테 링키 아우 맛있겠다 여기 쌈장도 있다 쌈장 조금 나 쌈도 안먹어 왜? 나 핑크퐁에다 먹을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쌈장은 왜? 왜? 얼마나 지났어요? 얼마나 지났는데? 어? 8월 3일까지네 괜찮아요 근데 먹어볼게 돼요 아 괜찮아요 너무 상태좋아 아 김오풍 그상이 채팅창으로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요 나 맨날 이런거만 먹어도 괜찮아 왜..왜요? 아니야 왜? 왜? 아빠니까 일부러 지난 다음에 먹어요? 숙청시켜서 아빠라기 때문에 진짜 맛있는데 김치 진짜 맛있는데 김치 애들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는데 김치 애들 먹겠습니다 야 오늘 이거 점심이 그냥 풍성해졌네 그냥 김치만 먹으려고 하는데 아유 수육이 있어야지 아유 수육이 있어야지 앞다리살을 어? 해버렸다니 1kg랄까 그랬네 아휴 기가 막히다 먹걸리도 1잔 해야겠다 막걸리도 1잔 해야겠다 막걸리도 1잔 해야겠다 으아아하아 어때요 아 이게 야스틱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요? 진짜 맛있다 껍데기 좀 먹어봐 그렇지? 아 이거? 그거 기가 막히다 미쳤어 답은 막걸리였어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해보세요 앞다리살 한근 600g이었고요 장수막걸리 한 병 이게 몇 cc지? 750ml 그리고 양조관장 종이컵으로 1 4컵 넣었어요 이거 종이컵 한 큰 거에겄죠 응 냄새 하나도 안나 끝! 그게 끝! 그리고 50분 20분 삶고 뒤집어서 30분 더 처음에 20분은 강불 뒤에 30분은 중... 약중불 쉽죠? 수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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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네 수육이 많네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이게 오래 걸리고 손이 많이 가잖아 이게 오래 걸리잖아 손은 별로 안가던데 손은 별로 안가네 진짜 제대로 하려면 좀 걸리나? 제대로 하면 막 기다려 우리는 간편하게 한 거고 제대로 하면 이제 많이 되나? 이거 압력밥솥에도 되게 잘 되더라 재료가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 이렇게 해서 팔면 어때요? 그냥 간편 간편 수육 이거 지금 팔아요? 지금 실제로도? 이렇게? 이렇게 팔면 이거 한 2만원 받을걸요? 그러니까 가격을 좀 싸운시켜서 우리는 간편하게 하자 재료 많이 안넣고 이게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싸게 팔고 재료 안 넣는거지 그러면 수요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드는 거를 있지 않을까? 응 통풍 카페에서? 왜요? 왜요? 네? 왜요? 아 그거 얘기하지 마 전부님이 싫어 아 알았어요 아니 지가 제일 많냐고? 아 알았어요 아 하죠 전부님이 아니 부족하다 라면 하나 끼릴까요? 라면 하나 끼려? 응 저 국물에 저 국물에 라면 끼려 진짜로? 주꾸미 넣고 진짜로? 응 주꾸미 라면 해먹자 아니 풍.. 풍.. 풍형 그건 풍형도 좀 맛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꾸미라면은? 으음 저 기름국에다가 저게 근데 고약인데 난 진짜 요리를 몰라서 물어보는거야 진짜 원래 여기다가 라면을 해먹어요? 나 맛좀 볼게요 저 잡네? 저 잡곡물에? 이게 왜 잡곡물이 육수지 이게 동코추 라면이지 끓이지 말자 기름이 지고 막걸리에 기름이 지고 너무 달아 괜찮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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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확 확 온다 몇만에? 수프도 넣긴다 깊다 깊어 그냥 라면 먹으면 안돼? ㅋㅋㅋㅋ 내 동코추 쭈꾸미라면 안 먹을거야? 그냥 먹으면 안돼 동코추 쭈꾸미라면 안 먹을거야? 비위가 약해서 진짜 맛있어 내가 비위가 약해서 미안해요 아니 이렇게 하면 강해져 원래 운동도 죽기 직전까지 해야 강해진대 비위도 토하기 직전까지 비위가 상해야지 다음에 더 먹지 보는 것만으로도 영향받았어요 아 그래요? 이거 이거 터시고 아니 아까 두개 했는데 하나 먹었어요 아니 아우먼저 아니 먹었어요 풍요 뭐라고 하시는데? 저 육수 진짜 진국인데 형이 살려준대 형이 살려준대 형이 살려준대 일십분 있음 도착하는데 풍요꺼 좀 먹을까? 한 젓가락인데 이거 한 젓가락이 아니야 솔직히 많이 남았어 아 좀 많이 그 아쉬우세요? 한 젓가락만 남겨줄게 이게 좀 아니 근데 풍요형 맛만 본다고 하니까 맛만.. 여기서 반절만 잘라 가로로 이렇게 맛만 볼거면 반절도 일단 반절만 해 반절도 많은데? 저기 칼이 있어요 세로로 세고 이렇게 이렇게 풍요형이 고기 얇은 것 좋아하실거야 아마 얇게 갈까? 얇게 얇게 샘플러처럼 형 응? 그것만 남겨 아니 그니까 한입만이라는거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요거 요거를 담궈 여기다 아 석점만 남기라 석점 알았어 그럼 석점이면 되는거죠? 요거를 3등분해 아이 그건 좀 아니 내가 최대한 배운게 있어 연어회 아 얇게 얇겠다 아 좋다 좋다 얇겠다네 요걸 얇겠다네 이야 아니 얇아야 맛있어 맞아 담궈 담궈 케밥처럼 아니 근데 이건 조금 내가 잘못 잘라서 형 먹을거야 형 다시 한 점 새롭 새롭 응 맞아 이거는 남겨놓으면 맞아요 아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간다 버렸다 나풀나풀버리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대 됐다 끝 끝 응 우린 좀 크게 먹자 깍둑 썰리로 우린 잘 모르니까 우린 잘 모르니까 됐어 이제 딱댐이죠? 응 딱댐이지 야 큐브 수육 수육 어 차라리 두껍게 한 점 남겨라는데 그러면 바꿀까? 이거 하나랑 바꿔 바꿔 꺼내 꺼내 잠깐만 꺼내 다시 꺼내 우린 맛을 잘 모르니까 두꺼운 것도 하나 넣어줘 그냥 두꺼운 것도 하나 더 넣어줘 그냥 두꺼운 것도 하나 더 넣어줘 그냥 아 그럼 껍질까지 붙은 걸로 응 그래 너무 했어 그거는 그치? 그래 근데 빨리 안오면 이것도 또 나눌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 약간 푸드파이터 모드여가지고 요요요여가지고 라면 올려요? 아 풍요형이 해준대 라면? 응 살려준대 자 이거 집에서도 해야겠다 이거 애들 좋아하겠다 쌀밥이 이게 사기네 쌀밥이 사기네 아 뭔가 아쉬워 그치? 응? 빨리 형이 와서 라면 끓여줬으면 좋겠다 라면으로 마무리 딱 하면 딱이죠 그니까 아 빨리 여기서 멈춰 여기서 멈춰 이거 까진 해치워 보기싫 보기 보기 싫어도 마지막 약간 완성형으로 이거 김치 얹어서 초밥처럼 하나 만들게 지금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김치 좀 큰 거 없나?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기가 막히네 이거지 이건 보여줘야겠다 작품이네 지금 이렇게 너무 맛있게 고구마 너무 맛있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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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것도 있어요 짓김이 짓김이 그 풍요형이 해준대 요것도 라면용 배추로 쓸 수도 있어. 앞으로 한경기 남았는데 뭐 한경기가 될지 뭐 말경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미 포기했네. 아니 치킨 시켜서 고통받지 말고 막 취소된대. 8시에 시키면 못먹는데 집에서 끓이자고? 수육이야 답은. 앞다리로? 1시간 전에? 그럼. 그럼 딱 맞지. 왜냐면 50분 끓이면 되니까. 막걸리에다가? 그치. 다음경기가 12시니까 막걸리에 간장에? 11시에 올리는거지. 불을. 아 그러면 이제 12시부터. 형 그거를 방송을 하세요. 응원 1시간 전에 끓여. 같이 끓이는 거 같이. 그럴까요? 응. 그리고 안되는 사람들은 콜라를 해도 돼요 콜라. 좋은생각. 콜라에다가 간장 넣으면 돼. 역시 방송 천재네.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실거요? 네. 왜냐면 11시잖아? 응. 그럼 애들도 이제 잠들었을테니까 할 수 있죠. 부엌에서. 8시? 아니 이번 마지막 경기는 자정이야. 12시? 응. 통삼겹이 더 맛있다는데? 어. 좋은 생각이에요. 통삼겹도. 근데 앞다리로. 싸니까. 아. 차이가 많나요? 2배? 2배까지는 아니구요. 1.5? 쩌모. 만약에 뭐. 앞다리가 1500원이라고 칩시다. 100g에. 그러면 이제. 삼겹살을 막. 아. 2배까지 가겠다 요즘에는. 아 그래? 어. 2배가. 2배 간다. 아. 그럼 앞다리로 먹어야지. 응. 그치. 그럼 무조건 앞다리지. 너무 그거잖아. 차이가 넘어야 되잖아. 앞다리도. 족발도.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앞다리가 다리 중에선 맛있어. 그리고 지방도 적절히 있고. 살코기도 있고. 난 앞다리를 그래서 좋아해요. 음. 뒷다리는 기름기가 너무 없어. 족발도.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5천원 더 비싸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앞다리가 훨씬 맛있죠. 뒷다리는 이제. 뭐 제육볶음. 뭐 이런 거. 아. 앞다리가 낫지. 앞다리 이거 지금 먹은 퍼포먼스 그 이상으로. 2배 퍼포먼스 나올 수가 없어. 지금 우리 먹은 거. 그쵸? 삼겹살로 쓰면 2배 맛있었을 거 같아요? 아니야. 아. 그리고 삼겹살에 또 막 오돌뼈 있어가지고. 이게 나아. 물은 안 넣어요. 100% 그. 막걸리에다가 간장. 막걸리하고 간장만 넣었어요. 양조간장. 간장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대충 넣으면 돼. 대충 넣으면 돼. 응? 뭐. 응. 대충 그냥. 대충 그냥 스며들면 되는 거라. 삼겹살은. 지방이 너무 많아서. 푸. 푸파를 하기가 좀 어려워. 응. 많이. 금방 질려버려. 이렇게. 목살 나온 맛있대. 목살도 괜찮아요? 흠. 목살. 목살은. 구워먹어야 맛있지 않아요? 수육도 하나? 하겠지? 응. 근데 목살은 기름 끼워놓으면 없잖아. 목살이 삼겹살보다 싸잖아. 조금. 싸지. 조금. 목살도 비싼데네. 앞다리보다 비싸더라. 앞다리가 그나마 좀 싼 편이고. 김치찌개 들어가. 큐브처럼 잘라놓은 것도 있고. 그런 걸 많이 샀었죠. 예전에. 앞다리살도 구워먹어요? 저는 구워먹었어요. 잘 구워먹진 않는데. 네. 어때요? 그냥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음. 왜냐면 이게 적절하게 껍데기도 있고 해가지고. 음. 전 그래서 앞다리를 좋아합니다. 맨밥도 잘 드시네. 김치랑 좀 드세요. 맨밥에 김치가 또. 아 그래도 막걸리. 우리가. 아 좀 남았구나. 10분 있으면은. 김풍 작가님이 라면도. 끓여주실 거니까. 페이스 조절 잘하시고. 어 라면. 응. 라면에 주꾸미. 주꾸미 라면. 그. 어제 예언 실패한. 그렇죠. 점쟁이 주꾸미. 근데 약간 김치 같지가 않다. 뭐라고 해야돼. 배추 샐러드. 응. 샐러드다 그냥. 그. 고깃집에.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겉절이 가도 좋죠 뭐. 근데 배추 진짜 고소하다. 맛있다. 봄똥. 봄똥처럼 고소하다. 요. 올해는. 그. 배추가 그렇게. 안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작년은. 만원까지만 올라갔는데. 우린 김장 다 했어요.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보통 몇 포기 합니까. 서른 포기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평수님이에요? 장모님. 요즘 많이 사먹잖아요. 많이 사먹죠. 150 포기한 집도 있대. 종갓집인가 보다. 누가 먹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야? 김치를 엄청 좋아할 수도 있잖아. 나눠줘요? 근데. 한. 100 포기하면은. 30 포기는 나눠주지 않아? 되게. 김치 인심이 또 있어. 이렇게. 김장 하고 나면. 막 나눠줘. 팔 빠지겄다. 빠지지. 우리 집 500 포기래. 그냥 아무 말하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해? 500 포기. 실제로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김치 공장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실제로 가능해? 어. 10만 포기래. 선 덤네 이제. 전투력 측정하는데. 10만 포기 저런 건 패야 돼. 저런 거는. 김치로 만들어야 돼. 김치로. 절여버려야 돼. 피로 버무린 파김치로 만들어야 돼. 그 말에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돼. 응. 요거는 뭐. 이따가 오시면은. 그. 접시로 써야 되니까. 냅둘까요? 이 도마를요? 이거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따로 해드려요? 어차피 썰어야잖아. 음. 아니 그냥 건져서 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치워요? 이거 치웁시다. 숙끄미. 숙끄미 숙끄미. 숙끄미 숙끄미. 아이 주세요. Blk. 치워버리게. arker. 저거 주꾸미. 계속 상온에 놔도 되니? 잠깐이야. 또 냉장고에 놔 주니까. 무서워? 형. 괴승. 이거 자꾸 주꾸미 생각을 해요 주꾸미의 편의를 봐줘 자꾸 그러네 신경 쓰여요? 아니 그 해물이니까 아무래도 즉꾸미 즉꾸미 오셨다 벌써?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 또 かheaded 슬라스 creedes 갑자기 지명 받고 지명 받고 기명 김ุ푼구 김으푼구 김 apare힘 김 remotely 김가 använd 환자 어떻게 했어? 배ional 체크했어 아비스! 바이탈! 바이탈 찍고 있어? 아비스랑 BP가 어떻게 돼? 아비스랑 BP가 어떻게 돼? 빨리 얘기하네! 80입니다! 80이야?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CS에서 뭐래? CS에서! CS에서 뭐라고 했어?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한다고? 아이씨! 기아이 형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부랜다! 기아님?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죽었어? 죽었나봐, 죽었나봐. 전 여기에 그 라면을 두 개를 넣고 주꾸미를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물에 닦아요? 물에 닦아요? 물에 닦아요? 아 먹던 숟가락으로 지금 의사선생님한테 할말을 잊고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릴 수 있어요?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라볶이를 끓이는 것입니다 좋아하잖아 떡볶이가 없는데? 떡볶이 사올까요? 떡볶이? 주꾸미로 혹시 대체 가능할까요? 떡 대신? 주꾸미는 힘들 것 같아 주꾸미는 이것도 버리고 주꾸미도 버리는 일이야 바로 각이 나와 나 여기 넣을 생각을 했는데 큰일날뻔 했네 그럼 어떻게 그 면만 일단 갈거야? 차리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여기다 라면은 안 어울리지 않아 떡을 졸이면 맛있겠죠? 주꾸미도 있어요 주꾸미 주꾸미와 그러면은 주꾸미 떡볶이 주꾸미 떡볶이라는게 있어? 있지 만들면 만들면 있어 만들면 있어 최근에 독일의학회에서 주꾸미 떡볶이를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있습니까? 독일에서? 나머지는 근데 다 실패했잖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존스오키스에서 최로 최장 신장 주꾸미를 이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떡볶이를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이면 믿을만하지 자 그래서 일단은 떡두덕 방식으로 떡볶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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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요 밀려 그거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떡볶이 떡만 갖고 오면 돼요? 아래에서 사갖고 오면 될 것 같고 그거랑 대파와 대파요 내가 사갖고 올게 차라리 잘 날 것 같아 앉아서 있어 다녀가세요 다녀가십쇼 형 올 때 형 술 한잔 하고가세요 됐어 얼굴 빨개져 갔다 와서 할게 그래요? 응 올 때 몇원? 어 예 형 저 더블 비앙코만 먹는거 알죠? 형 저 그거 붕어사만 한코 그리고 나가는길에 직원들도 한번 물어보시고 취합해서 취합해서 사오세요 네? 나 돈이야? 덕화 좀 아니야 내 돈은 한코 나 있어 있어 더블 비앙코 형 저 붕어사만코 붕사랑 붕사랑 나 라인 맞췄다 붕사 더블 비앙코 뭐 드시겠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뭐 드시겠습니까? 아니 붕어사만코 아 매운맛 사오면 안되는데 그 매운맛 나왔어 그 매운맛 나왔어 그 왜 만들었어? 그 왜 만들었어? 붕어사만코 빨간색 나왔어요 빨간색 아이스크림의 매운맛이라니 된장 간장 간장하고 막걸리 간장하고 막걸리 간장하고 막걸리 그러면은 저거 안 써도 되잖아요 저거 써야지 써야지 아 미션이구나 그렇지 네 그냥 사 나도 뭐 어디 씹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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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추만 잔뜩 뿌린 돈가스 먹어봤걸 양면 되게 맛있던데 그리고 그 무슨 소고기에다가 텍사스 브리스킷인가 무슨 석탄처럼 후추를 입혔어 겉에를 그 다음에 이렇게 엄청 큰 거를 쓱쓱 썰어 먹어 그 진짜 맛있겠던데 막걸리 냄새 여기 안에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해요 나 못 느끼고 있었어 어 나도 있을 땐 몰랐는데 안되겠습니다 자색고구마쿠키 하나 발부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만들면서 왜 대박쿠키 아직도 안 나와 이런 것도가 아니고 원래 있는 거였어 자색고구마만 아 그래요? 얘는 이제 그 이 고구마 끼워가지고 싸우는 엄청 그 와일드한 광전사의 느낌입니다 빈쿠키통맹은 언제 나오는거야 그건 안 나와 그건 쿠키도 아니야 쿠키만 나오는 거였어 쿠키도 아니대로 그리고 왜 더 왜 더 우린 안찾아요 네? 왜 우린 안찾아 잘해야 안찾지 또 다른 쿠키 그 이후로 뭐 하나 생각한 거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게임하다가 요즘에 장난 아니야 막 무슨 뭐 뭐 뭐라고 하더라 뭐 뭐지? 막 그 그 그 그 디저트 같은 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막 에슐리 에슐리 쿠키인가? 뭐 이런 거 그거 뭐지? 스틸 스틸 아니 스틸이 아닌 거 뭐였지 그거? 통천이 가져온 거? 훔치는 거? 훔쳐먹는 거 뭐지 이거? 통천 갖고 온 거 훔쳐먹는 거 스톨렌! 스톨렌도 일종의 쿠키 아님? 아닌가? 스톨렌 없어 아 그런 건 없어? 아 그거 그거 휘낭시에 휘낭시에 쿠키 휘낭시에가 있어? 뭐 뭐 이름 그게 좀 약간 있어보이는 거 있죠 어 막 뭐 뭐 뭐 무슨 무슨 바움 뭐 독일식 있던데 에클레어 어 에클레어 쿠키 무슨 바움이던데 분더바움인가? 아 무슨 바움쿠엔 맞아 분더바움은 우리 애기 옛날에 다니던 어린 집이 있나? 어 오이스터 맞아 오이스터맛 쿠키도 있어요 오이스터맛 쿠키 굴 맛? 아 오이스터 오이스터가 명문가에요 또 그 설정이 그건 좀 엄청 많아요 뭐 명랑한 쿠키도 있고 근데 왜 대마식 쿠키는 실제로 있는 건데 왜 안나오 그냥 대마 쿠키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대마씨 쿠키 나오겠냐고 아니 시중에 있는 건데 재미도 없는 거 나오겠냐고 재밌는데 재미도 없는 거 재밌잖아 대마씨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대마씨래 크크크크 이러고 있지 일반적인 사람이 그거 듣고 웃냐고 대마씨 같고 뭐야 이게 이러지 아 뭐야 찐따 같아 누가 그거 먹어 야 대박 웃기다 크크크크 이러냐고 나는 대박 웃기 나는 그거 나오면 저기 해비 과금 할 건데 시작할 거요? 대마씨 쿠키 나오면 해비 과금 해비 과금 해비 과금 해비 과금 합니다 그거 뽑을 때까지? 그게 얘기 아 되게 많은데 그거 한 제가 알기로는 백 정도 넘어 쿠키 거의 롤급이야 롤급 계속 찍어내 특히 이제 그 오븐브레이크에서는 실제로 내가 모르는 쿠키도 있어 내가 웬만한 쿠키는 봤는데도 실제로 쿠키를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안 좋아해 우리 아빠가 좀 쿠키 과거든요 비스킷 쿠키 과예요 내가 싫어해 나 스낵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빠가 막 구워오면은 별로 안 좋아했어 옛날에 나 어렸을 땐 그건 좋아했어 칙척 칙척 그거는 맛있었어 촉촉한 쿠키집하고 칙척 크래커는 제크 좋아했어 그 그때 유행했어 실제로 제크랑 제크하고 칙척 칙척 요즘에도 나오죠? 나오지 아 풍요 제크 하나만 전화요? 아이 무 무례하다 이거 하지마 이제 전화 연결해? 아냐아냐 전화 연결해야겠다 칙척이랑 제크 휴대폰이 없어요 휴대폰이 없어요 아 여기도 던졌다 제가 찍초하고 체크? 이게 쿠키랑 비스켓 얘기하니까 괜히 먹고 싶어지잖아요 생각도 없었는데 네 에이 형 네 호민이 제크랑 칙척 사오래요 아니 아니 칙척? 칙척하고 제크 사오래요 제크랑 칙척? 오케이 형 또 있어요? 아니 없어 없어 아니 아니야 전담하면 될 거 같아 네 네 이게 지금 스피커폰인지 모르고 평상시처럼 받았어 원래는 아아악 바르면서 하는데 진짜 리얼로 리얼로 필요한 건 줄 알고 내가 그냥 안내 없이 그냥 연결했잖아 평소 평소 말투 이게 스윗하죠? 이게 얼마나 스윗한데 원래 같았으면 스피커폰이 야아악 야 지금 뭐 나한테 막 이러잖아 우유 맛이 아 아니다 우유?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진짜 하지마 이제 왜 말해 그냥 그냥 우유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안 먹고 싶어 신선한 우유 먹고 싶은 거잖아 그쵸 딱 지금 기름 딱 해서 우유로 딱 그 목넘김 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 근데 이제 칙척이 아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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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가 또 이제 어울리니까 나 하지마 하지마 나 하지말라 그랬다 쿠키랑 우유는 나 분명히 말했어 내 이름 팔지마 하지말라 그랬어 나는 나는 진짜 하지말라 그랬어 여기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 아 왜케 안봤지? 어 오셨다 오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풍이형 전화좀 받으세요 형 오셨는데 무슨 풍이형 오셨는데 왜그러냐고 도 어 할말 있어서 할말은 해야되는 성격이구나 아니 전해달라며 내가 언제 전해달라 그랬어 하지마 하지마 하는거 전해달라고 순서대로 하지마는 no means no 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means no 하지마 노는 노다 네 노는 노다 하스메 마스테 이거를 살린다고? 형 이걸 어떻게 살려? 야 오 여기 봐봐 장비 들어온다 장비가 들어와 근데 여기 아 박걸리 냄새가 너무 심하네 그쵸? 나도 아까 나갔다고 아 씨 박걸리 냄새가 대박이야 벌써 2병 깠거든 이 근처에 그냥 우선 민두 좀 하나 있는 거 같아 아 너무 좋죠 여기 훈민정음으로 도배할까? 아 좋다 민속주점처럼 근데 아니 민속주점이라기보다는 정확히 기억나주면 아버지가 민속주점에서 회식하고 돌아와서 뽀뽀해주고 아아 그런 냄새에요 천집 천집 기름냄새와 그런 냄새가 나 한번 소화된 민속주점 소화된 민속주점 그런 느낌 비둘기 밥대 형 근데 홈민이 형이 할말이 있다는데요? 뭐 저 할말 없습니다 할말 있었잖아요 뭐 아니 제가 하려다가 하지말라 그랬어요 뭔데? 우유 먹고싶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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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지말라 그랬는데 아니 왜 한 번에 얘기를 안해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 아니 홈민이 형이 저거 뛰어서만 하더라고 뛰어서만 하더라고 근데 형도 드시고 싶죠? 나? 아니 나는 지금 혼자인데 나 집에서 우유 많이 먹고왔어 아 그래요? 어 그러면 갖고 오면 안 먹을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갖고 오면 안 먹을거죠? 우유? 어 나 한 모금만 딱 맛있게 아 그래? 맨날 한 모금이래 자 일단은 사올거야? 블루스타 고지방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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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또 먹고싶은거 있어요? 난 됐어 난 됐어 진짜 됐어 진짜 우유도 갑자기 먹고싶다고? 뭐 세팅할거 있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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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숟가락 젓가락 그냥 쓰던거 쓰자 에이 하나 하나도 없지 세트가 어? 원래 색깔 형꺼 있는데 저기 숟가락 젓가락 좀 하나 갖다주시겠어요? 아 근데 너무 너무 막걸리 냄새가 형 이걸 이용할 수 있다고요? 이용할 수 있지 이용할 수 있지 형 이거 근데 이런 소스 있지 않아요? 원래 외국에서도 없어 아니 형 스테이크 소스 그런건 없어 그런건 없지만 살릴 수 있을거 같아 고기 남은거에다가 와인 넣어가지고 쫄이는거 아니야? 그건 와인이고 아니 똑같잖아 이건 고기 넣어서 술 넣고 쫄이잖아 지금 이걸 아까 전에 한 숟갈 퍼먹고 장을 보러 갔는데 입안에서 그 불쾌한 그 끝에 잡내가 가시질 않아 아니 근데 또 불쾌한 맛이 있잖아요 불쾌한 그 있어 그 뭐랄까 불쾌한 매력 나쁘진 않은거 같지만 뭐지 마지막에 계속 뭔가 불쾌한 매력이 있잖아요 불쾌해 마지막에도 뭔가 불쾌해 약간 내가 원치 않았던 어렸을때 아버지의 그 기분좋은 뽀뽀 술 냄새 나고 수염이 따가운 뽀뽀 그렇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났어 자 일단 요거를 근데 이거 진짜 국물이 그래비소스야 색깔봐 어? 이게 진국을 이름을 진국이라고 얘기하나? 그래비소스지 자 살려봅시다 살려봅시다 캬 이거 살리면 진짜 뭐 항상 저는 인정이지만 진짜 인정 인정 또 인정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있었는데 요기 있습니다 됐어? 예 장갑을 오오오오옿 잘림 그냥 앉아있어 그냥 앉아있어도 되잖아 앉아있어 알겠습니다 대파만 주시면 돼요 대파만 아까 자녀던 사온 것만 나 안취했습 안취했습니다 저 안 취했어요. 저 구구단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만 끓인 물 좀 해서 하나 갖다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바로 시작해. 이런 건 지체할 필요가 없어. 숟가락이 2개밖에 없냐? 원래 3개 있잖아. 물이요? 물 있어야 돼요? 네. 아 포츠 있구나. 어 괜찮아 이거 쓸게요. 물 많이 있어. 라면 건데 완전 외전이네요. 라면 건데 요즘 라면 잘 안 끓이잖아요. 끓여! 사람들이 나 진짜 라면에 공 많이 들인다. 아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이는데 전혀 거기에서 주목받지 못해. 주목받지 못한다고요? 라면 얘기는 아예 없어. 진짜 다나카상 때도 라면 진짜 간만에 정말 어? 진짜 맛있게 나왔다 했는데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해. 그냥 다나카 재밌다. 다나카와 케미가 잘 맞는다. 다나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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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카상에서 김풍그가 있고 으앗. 뭐 말씀하시면 돼요. 괜찮아. 어 이거, 가스가 많이 있네. 가스를 미리 하나 갖다 놔야겠다. 이거 가스. 가스 혹시 있습니까?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어, 감사합니다. 거기 앞에 하나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요리할 때 가위를 잘 안 쓰죠? 그럴걸? 내가 서양... 근데 요즘에는 서양에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역으로 그거돼서 왜냐면은 서양 그런거 도구인데 아예 식가위를 같이 팔어 아 그래요? 그러더라고 아니야 외국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가위 쓰는걸 못봐가지고 이제 셰프님들도 외국 셰프님들도 이제 긴가민가 하겄지 하면서도 야 이게 편하긴 한데 뭔가 좀 그래도 우리가 이게 각오가 있지 가위가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런게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식당에서 손님이 여기 가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나라가 별로 없지 않나 그치 근데 내가 중국 갔는데 중국에서 가위 다 쓰더라고 아 그래요? 응 그니까 역으로 수출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왠지 느낌이 왜냐면은 우리나라 가 워낙 삼겹살 문화에서 시작된 거니까 음 이거는 파를 먼저 볶아서 파기름을 내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고춧게르 끼르끼르 고춧게르 어? 마약 떡볶이 소스가 있네요 이거 어차피 씁시다 이게 다 아닌 어차피 이제 식품에 저런 이름 못쓰게 한다고 하던데 응? 뭘 못쓰는다고? 저런 이름 이제는 못쓰니까 마지막으로 써야지 어? 고춧가루가 있지 않았나? 고춧가루? 고춧가루? 컸 이게 이 우유 לכ이 비싸 왜냐면 매울 때 또 우유 한 잔 드류치면 야 아니 동격증이 된다 갑자기 계속 들어가거든 또 이걸로 까르보나나 떡볶이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어디서 뭐 본 거는 많앙 그럼요 그럼요 아 진짜 진짜로 진짜로 그거 한 번 하죠 뭐? 승우 아빠랑 짱 뜨는 거 짱 뜨죠 안해 무슨 짱을 떠 냉부회전 짱을 떠봤자 나는 잃을게 없어 승훈아빠만 물리해 인테리어는 육각링 펜타고니라고요 옥타곤 옥타곤 승훈아빠님 지금 있나봐 있네 있네 내가 이겼대 이겼다는데 이미 했어요? 형 졌어요? 헤매자에요? 안해 안해 졌구나 승훈아빠님이 그거네 원탑이네 이 동네 내가 이겨도 그게 이상하지 아니 형 많이 이겼잖아요 셰프들 그건 예능이니까 이것도 예능을 하자는거지 안해 안해 나 요리 질렸어 형 부통이에요? 부통이야 알았지? 나 부통이다 통통통 고추가 엄청 들어와 다 졌어 근데 타이틀방어전 언제요? 안해 리벤지 앉아있어 정신없어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까? 아이스크림 먹고 있던거야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 나는 이따 먹을래 정확하게 기억하고 와 진짜 붕어 썸 않고 사다주셨네 더블 비앙커랑 붕어 썸 않고 그게 밑뚜껑 딴다 밑뚜껑 딴다였나? 아니 이거 밑에 뭐 한다 이거 마약속수 떡볶이 이거 쓴다니? 그러니까 어차피 아무도 안쓰고 송천이 넣고 비싼거에요 이거 좋은거라고 했어 이거 형 이거 되게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네요 아니 그냥 이게 들어가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맛있어 약간 고추기름 낸 상태에서 떡볶이 하면은 이제는 막걸리 냄새가 아니고 고추기름 냄새가 엄청난다 기름 기름 찾아볼께 나 부통 형 이거 약간 중화느낌나요 어떻게든 기름 기름 판기름에 간장이면 약간 중화느낌 아닙니까? 어 들어간다 저 그레이비 소스 들어가 아 그림도 다 썼네 어 좀전에 있어 야기는데 어디에다가 누가 놨지 방금 부르셨던데 어 뒤에 있다 뒤에 위에 어휴 됐어 됐어 이제 되지 않나면 될 거 같아 어유 오오오오앤 느낌 나와 개미스깡처럼 됐어 더 모르겠다 해봐 해봐 내 생각이 맞다면은 맛있어 아 근데 맛있음새 나요 아빠있어 이게 너무 단맛이 나가지고 이거 그냥 넣어도 되나? 물에 씻으래 수자국까지 한 번만 씻어줘 야초수 아... 맛있겠는데? 이거 좀 타겠다 미원... 미원이죠? 맞죠 맞죠 그 승우아빠 스텐밀 만드는 거 보니까 미원을... 정말 많이... 키친스탁 어따 놨지? 키친스탁 있어놨는데 어따 놨지? 예? 다 끓였어 아 저기... 당육수요? 이건 뭐예요? 다시다예요? 응 형 이거... 가루만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형 아니 가루만 들어가는데 계속? 괜찮아 일단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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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루음식 가루음식이야 그건 뭐죠? 알룰로스래 알룰로스 단맛? 응 이제 저것만 넣으면 될 것 같아 라면 사리는 따로 살짝만 데쳐서 넣으면 좋긴 한데 어우 매웠네 계속 나요 침기름 떡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진짜 간만 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뭘로도 이제 맛있겠는데? 아 진짜 맛있어 쭈꾸미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 아 이거 플라스틱이지 참 아... 형 왔어요 떡 왔어 이거 딱 먹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매워 아 아이스크림으로 빨리 빨리 하하하하 아이스크림으로 빨리 하하하하 아이스크림으로 빨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스크림으로 빨리 오뎅도 사왔는데 오뎅 좀 달라고 오뎅 좀 달라고 오뎅? 오뎅? 하하하하 오뎅 있나요? 하나도 없나? 반반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맛있겠는데요 형 국물떡볶이는? 응 마봉님 스타일이네? 응 와... 하하하하 이거 남은 고기 고기? 고기? 고기를 왜? 하하하하 아니 형 드시려고 남은 건가요? 근데 이거 수육 맛 좀 보이시지 내가 맛보려고 네 우뎅이 약간 있었는데? 응? 응? 우뎅 사원인데? 갖고 왔어요? 아... 조미료? 응? 조미료 여기 여기 통에 있나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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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로 행사 위로 가위로 같이 아위로 다 없었죠? 아위로 다 없었죠? 자꾸 점점 사라져? 아... 여깄네 여깄네 응? 예스 형 움직일 때마다 가루가 떨어지는데? 응? 아... 크게... 크게 넓적하게? 흑흑 하... 여기서... 여기서야겠다 갑시다 끝 끝 아니... 마지막엔 안... 어... 점점 늘어나네 형 이거... 계속 늘어나요 지오 공이 5병 이 어여? 어... 흐이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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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형 응? 침계란? 아니... 아... 추란... 추란... 한창 팔 때가 고울걸 흐흐흐흐흐흐 그러게... 좀 냉겨놓지 그랬어 자아... 이제... 슬슬 쪼리면서 여기 꼭 미온이 들어가지고 미온을 안 넣으면 다시다 아니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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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스타 치킨이 꼭 있어보는데 없어? 치슬? 네 치슬 찾아보여 동그란 통에 들어있거든? 있어? 어? 그럼 뭐에요? 무슨 가루야? 아 저기있다 저기 저기 다있어 이수근 다있어 여기 펜트리야 여기 송철하고 풍이형이 계속 요리해가지고 계속 늘어나가지고 아니 이거는 일반 집에도 없어 가루음식이야 가루음식 됐어 김풍의 파우더 요리 여기다가 떡볶이는 예 고추장에 들어간 법정단 안좋아하거든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막걸리 때문에 점도가 만들어졌어 아 우리가 만들었죠 그렇지 맞습니다 국물 너무 많은거 아니야? 괜찮나? 라면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좀 짜 어차피 지금 아 이게 또 국물 쫙 받아들리죠? 면이 라뽀기처럼 그 주꾸미도 들어가고 기가 막히겠는데 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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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죠? 주꾸미 넣었구나 알겠다 설탕을 넣겠습니다 형 말하면 제가 형 아까 세루 뭐지? 알루러스? 알루러스하고 설탕도 넣고 진짜 온갖 가루가 다 들어가네 진짜 온갖 가루가 가루 가루 끄찍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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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우리끼리 먹는거니깐 스쿠나 그냥 그럼요 끓여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그렇지? 더 맛있어 가루 가루 우리 찌개 떠먹는 사이예요? 아 그럼요 이것도 가루야 그럼 그럼 형 세폭가루 흐하하핳하하핳 김작은 집에서 헤어갖고 온거야? 아뇨 저기에 있더라구요 어린이 세트가 어린이 김치만두기 세트 핑크퐁 핑크 Sea 나중에 Cel이랑 하세요 한 5분이면 만들 요즘에 선율이가 어린 집에서 깍두기 만들어오더라 그런거 하나봐 맛있어 그리고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다 준비해 놓고 섞기만 하는거 아닌가? 으음 잠뻑 쓱 끓이면 될 것 같아 좀 짜 근데 진짜 뚝딱뚝딱이네요 형 공뚝뚝기 할까요 공뚝뚝기? 응 물이 계속돼 가스가 좀 부족할 것 같아 가스 가스 가져왔어 저기 새거 주꾸미를 일찍 넣으면 안좋아 알았어 질겨지지 응 왜 그 낙지 볶음할때도 낙지는 채소 다 볶고 나중에 들어가요 그치 들어가서 한 한 2분? 1,2분 정도? 살짝 익힌 살짝 익혀버리고 데쳐가지고 질겨지니까 슈퍼스터네 그치 다 촬영 준비 조용필이지 조용필 조용필이야 조용필 계속 그 그냥 밴에 앉아있다가 그치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뺨 뺨 띵띵띵 뺨 왜 이렇게 안 끓냐 뺨 뺨 뺨 뺨 그치 실내가는 그 햄버거집 형 태희님 그 수제버거 하잖아요 응 거기서 요리대결 하면 안돼 왜 자꾸 요리대결 하라고 대결 진짜 좋아해 너 그러면은 대결 중독자야 너도 그러면은 그런거 해 아유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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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베이징에서도 석전을 하진 않나 딩데에서 그거 해 말싸움 대래 해 아 말싸움 대래 알아요 어디서 어디서 딩데 딩데 아 딩데에서 하하하하 싸움 싸움 매니아야 우리 그거나 한번 보러가봐요 맛있다 진짜로 격투기? 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들 격투기 시키기? 아니 아니 하이씨야 그거는 진짜 격투기 대회 UFC같이 하잖아 우리나라에서도 AFC인거 하잖아 그런거 한번 보러갈래? 아아 나 옛날에 김미5에서 그거 보다가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아파 보여서? 어어 밥먹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쫙쫙 소리 나게 허벅지 맞고 있는데 하하하하 자기는 1라운드 뛰고 그만하겠다고 하는데 뒤에서 계속 관장님이 야 한 개만 더 뛰어 한 개만 더 뛰어 막 계속 하는데 아 너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발 동붕 구르면서 막 이런거 밥먹고 있는데 옆에서 윙에서 다 들리고 있는거야 와 너무 와 너무 너무 맛있었죠 맛있어 맛있겠다 현대판 콜러세움이라고 아 맞아요? 맞어 그런 느낌이야 옛날에 김미5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콜러세움 옛날에 있잖아 응 그 안에 물 채워서 수상전도 했었대 아 규모가 어떻게 물을 채웠지? 몰라 구멍이 많아 멀티 그 공연장이네 그니까 당대야 일부러 풍 아 풍영 이름 말하겠다 가스 세거 하나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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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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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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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톤 지금 뭐하고 있는거죠? 무슨 떡볶이지? 그냥 막걸리 수육국물 수육국물 떡볶이 찌꺼기 떡볶이 찌꺼기 떡볶이 수육 수육 반반에 딱 떨어지네 찌꺼기는 좀 그렇다 짬떡볶이 짬뽑기 어때? 짬뽑기 짬뽑기래 담맛 떨어지게 가루 다 가루 떡볶이야 이거는 가루가 엄청 들어갔어 가루 떡볶이로 하죠 갸루 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 갸루 떡볶이 갸루들도 좋아하네 갸루 떡볶이 좋아쓰 이제 라면 사리 들어갑니다잉 라면 사리 뭐 한 두어갠 하나만 넣을까? 두개 넣을까? 하나만 넣을까? 하나만 넣자 하나만 넣자 왜냐면은 떡볶이 이것도 있고 아 여기를 치니까 너무 어렵네 어떻게 이렇게 또 이거 살려주러 이렇게 어떻게 한달음에 이렇게 달려올 수 있고 진짜 분명스럽습니다 그 행동물 약간 내가 진짜 약간 의대 갔으면 내가 응급의 역할을 갔었을 것 같아 그게 제일 힘들다던데 근데 약간 그 쾌감이 있잖아 응급실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도전해서 한 생명을 구한다 구하고 뭔가 여기 좀 그 숭고한 어떤 그런 그치 그치 또 있잖아요 그런게 내가 응급실 다큐받는데 거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더라고 뭔데요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어 뜨거워 그럼 바로 응급환자 쏟아진대 그거 같네 그 참작물 같네 응 끝 어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남아있는 재료로 다 한거잖아 짬뽕기 맞네 짬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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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 남는 대파와 남는 오뎅과 남는 가루들 남는 마약가루와 남는 찌꺼기 마약이란 얘기 하지마 마약이란 얘기 하지마 뭐라지 뭔 가루지 크리스탈 남는 크리스탈 치킨스타 크리스탈 크리스탈 남는 크리스탈이라고 크리스탈 쓰면 안 돼 그거 더 안 돼 크리스탈? 응 은어 은어 은어야 은어 그 마약은 마약 떡볶이 가루를 뭐라 그러고 마약가루 아니야 파우더 그냥 파우더로 합시다 레드 크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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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근데 한 10인분 된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아졌지? 이 형 뭐 원래 잘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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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나 오뎅 투하할 때 알아봤어 10인분 직원식이구나 아 그럼 우동을 남기기도 애매해 아 주꾸미 들어간다 이제 예스 큐미 큐미 주 큐미 조금 볼게요 이게 왜냐면 떡볶이는 이동식 평론가님 부를까요? 떡볶이 좋아하시는데 여기 근처에 사신다는데 오시면 좋지 오세요? 오시면 좋지 오늘 근데 화요일이면 오늘 시사회 많이 있을 날인데 응 맞아 보통 화요일에 많이 해요? 개봉을 수요일에 하니까 그 전날 옛날에는 진짜 수요일 미리 보셨겠다 수요일날 많이 하고 원래 목요일이 개봉날이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계속 땡겨가지고 아 네? 죽김이 아 들어갔다 아 점쟁이 죽김이 개봉은 항상 매주 목요일이었어 이거 왜 냈는지 알죠? 주말 왜 놓는거야? 어저께 축구 예언 실패해가지고 냈는거야 아 그래? 아 제가 1대0으로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예언했는데 어저께 치마 난리났어 어저께 1대0 그래? 네 설레발 떨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난 문어도 아닌데 이러면서 원래 자숙문어 사려고 했는데 자숙해야 돼가지고 그때가 없더라고 그래서 애꿔준 애꿔준 주꾸미 같은 종씨로 그냥 중붓이 심지어 종도 다를걸? 아 아 이 정도 넣어야 될 것 같아 치워야겠다 나 치워낸담다 응 이제 끝났어 자, 깜짝이야 상체와 상비해는 해부 꼬박해도 될까? 한 마리 더 됐지 진짜 국물 떡볶이네? 아 쭈꾸미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썰어.. 다 썰어.. 다 썰어.. 다 썰어.. 다 썰어.. 그릇..그릇 준비하면 되겠죠? 그릇? 네.. 왜 이렇게 오늘 또 음식점 사장님 같지? 모자 모자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한 번 슬쩍 한 번만 바글바글 끓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아.. 이거는 이제 근접도 없는데요? 응 근데 그거.. 내가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 뭐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한 번 고기는 드셔보세요 이게.. 산미가 있어 그거 좋은 거 아냐? 알코올 덜 날라갔나? 응 알코올 덜 날라간다기보다는 근데 맛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그니까 고기는 괜찮은데 국물에? 밖에도 지금.. 침 흘리고 계세요? 배 안 부르다고.. 아니 배가 안 부르다고? 배가 안 고프다고? 안 부르다고? 안 부르다고? 아 달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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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봐봐 짠지 다..완성된거죠? 그냥 이거 해봐 이거 완성된거죠? 철수합니다잉? 응응 갓만 마시면 돼 너무 짠만 물 넣는다고 너무 짠만 물 넣는다고 아 맛있는데? 네? 응 보통 고추장 어디다 먹어야지? 그러면은 그거 냉장고에 꺼꾸를 뒤집어서 잠깐만요 왜왜 무슨 가루에요 그건? 응? 무슨 가루에요? 미원 미원 아 미원이 또 들어간거에요? 응 이정도는 넣어야 돼 실제로 떡볶이 먹을 때 말도 못할 정도의 양이 들어가요 집에서 만들 때 가장 맛있게 만드는 방법 우리 식구가 안 먹는다 예? 우리 식구가 안 먹는게 가장 무슨.. 우리 식구가 안 먹을 거 같은 느낌으로 넣어줘야 돼 안그러면 과감하게 못해 안그러면 과감하게 못해 진짜로 아.. 내 가족이 먹는다 느낌으로 하면은 맛이 없어 아 근데 보통 남의 가족이 먹는다 근데 보통 이제 수사적으로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드신다고 안 돼 안 돼 그럼 맛이 없어 난 그런 데 맛 없더라 나는 절대 안 먹는 느낌으로 형 고기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 고기 나 배불러 근데 지금 배불러?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가 나도 그거 해보고 싶었거든 응 해봐도 되죠? 네 약간 편육처럼 자자 이제 한번 국물 다시 한번 떠먹어 좀 더 나아졌을거야 이제 끝났어 또요? 이제 나누죠 나눠 드릴게요 제가 그래 오른쪽에 있어요 집게도 있습니다 흠흠 아니 근데 기가 막힌데 색감이나 이런건 오우 미쳤어 야 짬뽕기 후우 아니 구성이 좋은데? 구성 좋지 구성 좋아 근데 이렇게 많아질거 몰라가지고 파가 적다 처음엔 파 많이 왔다 하셨는데 또 아니야 아니였어 하다보니깐 파 더 있었는데 파 더 넣을까? 아냐아냐 지금 늦었어 슬크미 슬크미 남의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든 그렇지 가루 떡볶이입니다 남의 가족이 먹는다는 맛으로 그런 느낌으로 슬크미 극찬이에요 극찬 제일 맛있다는 느낌 이건 무조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알차다 구성이 뭐 이건 뭐 다 들어갔지 8면 얼마 8면 8면 얼마 그냥 해 나 그럼 계산 못해 내가 그 계산 할 수 있으면 내가 카페를 카페를 계속 깨끗이 찌내는 카페를 계속 깨끗이 찌내는 형 아니 김풍이 했는데 무슨 35,000원이냐 술집이야 이거 그냥 이렇게 넣고 그냥 같이 이렇게 먹을까? 우리는 우리는 그냥 여기서 앞접시 들고 치고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이것만 치워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한번 닦고 한번 닦고 제가 할게요 닦는건 닦고는 닦고가 닦고가 닦고씨 닦아주세요 닦고씨 닦아주세요 릴 닦고가 닦고있겠습니다 흐하하하하하 릴 닦고가 닦고있지 릴 닦고 오늘도 닦고있지 아 미쳤다 쇼미더머니에서 또 갖다 쓰는거 아니야? 아 그러게 펀치라인인데 완전 펀치라인인데 안씀 흐하하하하하 팩트 안씀 됐다 도마로 위에다 올리자 도마로 위에다 올리자 도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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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좀 뭐 조그만거 받칠거 도마로 받칠거 그래 그래 여기 원래 숟가락이 두개밖에 없나? 숟가락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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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잖아 네네네네 그래 나도 빨간거잖아 나도 빨았어 나도 빨았어 아 그래요? 신선하고 저기서 거기 도마로 오우 정신없어 도마로 정신없어 뚝딱이야 뚝딱 진짜 와 진짜 시뻘개 근데 진짜 맛있어 보여 그.. 거기 있는 것 같애 시장.. 시장에 있는 것 같애 여기에 먼지까지 좀 얹어주면은 이제 시장 맛나는데 마지막 가루는 먼지를.. 차이랍으로 커피 다.. 하나씩? 나 물.. 물.. 커피.. 커피 좋다 커피도.. 난 우유 우유 매운 건 우유랑 먹어줘야 되거든 어 오케이 오케이 컵 줘요? 형? 무슨 컵이요? 왜? 아니 나 그냥 막걸리 컵에 먹을게요 막걸리나 우유나 뭐 비슷하니까 여기요 어우 맛있겠는데? 숟가락.. 뭐 필요 없어? 숟가락 없어 세 개 정도 사 너 그거 본 거 다 세금도 날린다 빨리 빨리 사야돼 소비할 수 아니 숟가락을 날끼요? 숟가락을 날끼요? 네 이미 사야돼 숟가락을 날끼요? 숟가락? 저 트래픽 발생한다고 자기 홈페이지에 글도 짧게 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야! 아니 필요하면 길게 쓰지 너 그러다 옷과 팩 골란다 이놈아 아니 이거 무슨 말씀? 뭐 아꼈어요? 아꼈지 이것저것 아꼈어요? 쿠폰도 안 만들고 우리 막 쿠폰 만들어 아니 쿠폰 만들어 거꾸로 해 거꾸로 야 이거 뭐 형 먹어볼까요? 내가 앉아야지 시작하지 빨리 앉아 그리고 이거 막걸리도 있습니다 막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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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막걸리 칫고 전 유기농 우유 마시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요즘에 나 최근에 계속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래 안 먹어? 너 맛있을 거야? 너도? 나 여기 좀 있어 조금씩만 마셔 너는? 저는 우유 마시겠습니다 아까 좀 먹었어 그래? 안 마셔? 조금만 줘 그럼 조금만 스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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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스 이런 음료가 이렇게 따르는 게 맞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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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야! 그렇게 따라봐라 한번 되나? 걸릴 텐데? 이거 봐 이렇게 더 잘 나오는데 울컥울컥 안 하고 아 위에서부터 떨어지니까 예 하나 배웠죠? 이게 묻잖아 여기에 묻잖아 아니 어까잖아요 이렇게 묻게 한다고? 이렇게 우유를? 약간 어까인데 이거? 아 내가 봤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습니까? 형 칭찬해줘 칭찬해줘 이렇게 따르는 방법도 있었네 어 그렇지 야 나 이거 어서 이거 유튜브 찍자 어? 호민이 형 이렇게 따랐구나 야 야 야 야 있어봐aid 이거 이거 크래프트 그런거 несogy designation 5미니 크래프트 가Super 찐enge 5미니 크래프트 오 여기 tenha 잠시만 다 자 보통 이렇게 하면 울컥울컥해요 오 오 오 오 아 기술 좋아졌다 야 울컥 울컥 안 하자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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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했어 아 내가 오 하면 안됐나? 응 다시 다시 제대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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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컥 울컥 다시 해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다시 한번 5 미니 크라프 자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따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르면요 오 엄청 울컥 거리잖아요 아 울컥 거리네 근데 이렇게 따르면은 오히려 오오오오 안정적이야 오오 안정적이야 오오오 5 미니 크라프트였습니다 오오오 아 깔까맣다 요거는 7,7호 올릴까요? 7,7호 올려봐 이것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는 하하하하 이것도 오냐오냐 하는지 한번 한번 올려보라고 이것도 오냐오냐 하면은 정말 반성해야 돼 우리 호민이 형 걸렸구나 주작하니까 주작한다고 한번 먹어봅시다 자 갑니다 어우 잘 먹겠습니다 일단 잘 먹겠습니다이 잘 먹겠습니다이 여기 국물은 그냥 이렇게 떠서 슬쩍 이렇게 끼얹어서 먹겠습니다 뭐 국자 필요하시면 국자들여? 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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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끼쳐 나 집개도 있어 아 거기 있구나 그럼 내가 국자로 먹을게 국자로 드신다고요? 숟가락으로 먹어 아 저 숟가락 안먹어요 전 아 진짜로? 아 원래 안써 그럼 국물만 살짝 넣어줄게 나는 난 숟가락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 이거 완전히 그 번갈아가면서 하는게 귀찮아서 아 완전히 니온진이야 완전히 니온사람도 숟가락 안쓰더라고 지무차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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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고기다 고기 안먹는다고 했잖아 응 응 먹어봐 그거 먹어봐 그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어때 어때? 음 not bad not bad not bad? not bad는 근데 좀 겸손한 표현이지 맛있으면 엑셀런트가 나와야 되는데 맛있어서 not bad이라고 하는거지 좀 덜 달긴 하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냉정하게 해요 형을 그냥 떡볶이 좋아해서 제일 냉정할 수 밖에 없어 좀 덜 달아 근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형 왜 산미가 있죠? 막걸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흠 흠 흠 흠 흠 진짜? 진짜 맛있어 어 진짜? 저는 맛없으면 맛없는다고 하는거 알죠 어 그렇지 그래? 맛없으면 개징징대는거 알죠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감사합니다 내 스타일이야 일단 아 진짜? 응 야 솔직히 나는 약간 좀 그 산미가 계속 거슬려가지고 아니요 나 그게 좋은데 어 그래? 네 오씨 그래? 그거를 이렇게 구식을 했었는데 흠 안돼 안돼 에? 이런 말에 내가 자꾸 네 마음이 동하면 안돼 그때 백 명이 다 백 명이면 백 명 다 분식하라고 했는데 흠 이악 물고 카페로 한거야 그때 그쵸? 맞습니다 천개구리 그게 좀 있어서 사실 그게 있어 아니 내가 커피도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커피를 더 좋아하니까 아 와 진짜 맛있는데 뭐 그때 어차피 아이디어를 짜니까 세이브도 되고 하니까 세이브도 되고 하니까 음 흠 흠 흠 흠 흠 분식으로 한 번만 더 하자 진짜 진짜 다를 것 같아 이번에 아니 좋아 근데 흠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그걸 하는 것보다 다른 거 할 게 더 많아 지금 그걸 다 쳐내고 아 내가 해야 이루어야 될 게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루고 다 이루고 이거 먹고 우유 마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아 우유컵을 들을게 돼? 네 와 진짜 미쳤어요 싼 우유 다 마시고 예스 이야 맞아 나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 다이어트 살 찔 수밖에 없는 건데 다 때려 박았는데 크리스탈하고 막 다 때려 박았는데 항상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단백질 아침에도 운동하고 왔어요 이거 호민이 형 다이어트 공식 포기 어? 아니에요 나 시작했는데 강해지는 걸로 바꿨어요 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민구형 아 이제부터 민구형이다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 체중은 항상 신경을 쓰죠 야식도 안 먹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막 싸이밥 안 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호들갑? 호들갑을 안 떤다고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몸이 이제 점점 단단해지고 진짜 그 뭐지? 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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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황동 그 뭐지? 금강불개 금강불개 뭐지? 금강불개 와아 돼야죠 돼야죠 형 나중에 분식하면 기도로 써요 분식도 안 할 거고 기도를 어떻게 쓰냐 아니 무슨 분식점에 기도가 왜 있는데 술 팔아 술을 왜 댄스월도 만들고 분식점에 니가 해 니가 해 니가 난 진짜 나 하고싶다 근데 쟤 안돼 쟤 재료할게요 쟤 재료할게요 너무 안달다 근데 이거 안닿는데 괜찮아? 떡과 어묵 사이 어때요? 진짜 옛날식이다 그 이름 밤과 음악 사이처럼 쇠에블르 떡과 어묵 사이로 떡과 어묵 사이 괜찮네요 그리고 분식점인데 술도 팔고 이게 술안주로 좋거든 그리고 막 듀스 음악 나오고 진짜 떡과 음악사이라고 하는 분식집 네이밍이 정말 딱 들었을 때 느낌이 한 1년 반 정도 잠깐 반짝했다가 프랜차이즈가 막 커지기 시작하고 지방까지 막 뻗쳤을 때 서울부터 점점 줄어들어가기 시작하고 3년쯤 됐었을 때는 저기 인근 소도시 남아있긴 남아있어 몇개 좀 남아있지만 거기서는 더이상 이제 떡볶이를 파는게 아니라 라면이랑 뭐 다른거 막 쌍화탕도 팔고 놀라온거 뭔지 알아요? 15년 지났는데도 살아남아있어 웃긴게 소수 자키자키도 있지 있어 있어 없어진건 되게 빠르게 없어졌는데 소수는 되게 끝까지 살아남아있어 중년다방 어때요? 중년다방 중년다방? 청년다방이라고 있잖아 또 쉽지 어차피 청년피자 먹었는데 그래? 가격은 무조건 청년다방보다 1.5배 고피자 드세요 고피자 고피자 좀 드세요 고피자 좀 드세요 응 맞아 그거 했잖아 라면건대에서 고피자 한 번 했어 했습니다 형 봤죠? 레시티 짜파게티 올린거? 응 응 괜찮아요 그거? 응 재밌잖아 어? 재밌잖아? 재밌어요 저는 맛은 맛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 고피자가 좀 그래요 원래 옛날에 1인이 부담없이 시킬 수 있는 시민이가 고피자 위에다 감자탕이랑 김치 올렸는데 승우아빠가 그거 먹고 토하러 화장실 갔다? 진짜? 아 뱉었어 응 뱉었어 뱉었어 뱉었다고 아예? 응 입에 넣더니 못 넘겼어 그니까 역두산수가 김치 김치 용상 그니까 못올리는 것처럼 인상인가? 용상인가? 그니까 못올리는 것처럼 내려놨어 마지막에 야 웬만하면 다 드시는 분인데 그치? 지금 밖에 맛은 어떻습니까? 근데 너무 안달다 진짜로 너무 안달아서 뱉어 나 팀원이 잔데? 그래? 괜찮아? 좀 약간 나 이 정도가 딱 좋아 남의 집 식구들 먹이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이웃집 먹이는 것 정도까지 했어 아 약간 조금은 더 과감하게 설정을 안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응 했어야 되는데 집에서 하면은 그게 안될 약해져 응 마음이 약해져 매콤하고 맛있다고 하시네 근데 확실히 단맛이 들어가야 맛있긴 해 맞아 근데 이거 뭔 떡이야 이게? 이거? 그냥 뭐 줄줄이 떡이라고 샀는데 일반 떡이에요? 어 밀떡 밀떡이야 밀떡 근데 이거 줄줄이 떡이라고 호로록 떡이라고 호로록 인터넷에서 팔거든? 그게 진짜 맛있어 되게 밀가루인데 쫄깃쫄깃하다 응 그지? 사실은 쫄깃함은 쌀이든 밀가루든 다 똑같아 근데 다만 난 밀가루가 더 쫄깃쫄깃한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밀가루는 염이 많이 들어갈수록 밀은 그거를 수분을 빨아들여 아니 염을 빨아들여 그래가지고 이게 더 단단하고 쫄깃쫄깃해져 근데 쌀가루는 쌀은 쫀득쫀득해요 밀떡 근데 쌀은 끓이면 끓일수록 퍼져 아 아 그러니까 퍼지니까 맞아 쌀은 사실상 오래 끓이면은 퍼져버려 그래서 쌀하고 밀을 섞는게 이뻐 그렇지 왜냐면은 퍼지니까 응 국물이 좀 이렇게 뭐라고 되나 그 끈적끈적해지잖아 그러니까 좀 괜찮고 쌀은 냉면도 메밀하고 밀 좀 섞더라 그치 그치 메밀만 하면 맛없어 너무너무 이렇게 뚝뚝끊어지니까 그래서 사실 쌀떡이 다루기가 더 힘들어 떡볶이 할 때 그래서 쌀떡으로 맛있게 하려면 그래서 세 개화하기 되게 어렵구나 세 개화는 뭐 세 개적으로는 떡을 싫어하는데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 식감 자치도 안좋은다며 쫀득쫀득한거 그치 근데 맛알못들 근데 맛이 이게 입에 안 맞아서 안 먹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사실은 맛은 그런거 같아 유행이 그러니까 약간 전통이 생기면은 식감이고 맛이고 상관없는거 같아 그렇지 않아? 사실 청국장도 생각해봐 우리가 청국장이 나는 진짜 좋아하거든 맛있잖아 맛있다고 느끼잖아 근데 그걸 맛있다고 느끼기까지가 엄청난게 허드릴도 없다고 계속 오랫동안 꾸준히 먹어야 돼 어렸을때부터 계속 그치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서에 녹아나니까 맛있게 먹는 전 싫어요 청국장 응 어 안좋아할거 같아 난 좋아해 청국 좋아할거 같아 왜요? 응? 왜요? 좋아하게 생겼어 청국장같이 생겼다는거야? 아니지 약간 매주같이? 형 약간 청국장 닮았다 매주랑 청국장도 달라 청국장 빚어놓은거잖아 동그랗게 나또? 나또? 나또 말고 청국장 동그랗게 빚었어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두부아저씨가 팔던거 팔어 청국장만 생겼네 청국장 하나씩 이렇게 파는거 두부아저씨가 이렇게 딸랑딸랑해서 가면 두부도 있고 샌베도 있고 그 동그란 청국장도 있었어 비지국물도 있고 콩국물 맞아맞아 청국장 별로 안좋아했어 청국장이 먹으면 맛있거든요 냄새가 싫었어 그니까 이제 그게 있어 코에서 이 허들이 있어 이 허들이 되게 힘들어 어 맛은 좋아 옛날에 오추메 라는 말 알아요? 오추메? 그게 뭐야? 오칭에서 추락한 메주 옥덜메 옥덜메 옥덜메다 옥추메는 만화 주인공 이름이었다 형 형 형 청국장 옥상에서 안 떨어진 청국장 그냥 청국장? 어 왜냐면 원형 유지가 됐어 오간청 오간청 옛날에 옛날에 조선인 시대 때 조선인 시대 때 두부 중에서 네 되게 딱딱한 두부가 있었대 딱딱한 두부요? 두부에 뭐 우리가 생각한 두부인데 물렁물렁 몰컹몰컹하잖아 네 두부가 정말 딱딱했나봐 왜요? 근데 그런 두부가 있었대 사실 지금도 몰래서 뭐 일본에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사람의 머리를 던져가지고 머리 깨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게 1화가 있어? 1화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게 말이 되나 말이 되나 했는데 실제로 되게 단단한 두부가 제주도식 두부가 있거든 제주도식 두부가 뭐 쿠팡 같은 데 검색하면 나오긴 해 그게 정말 왜 두부가 보면은 물이 많고 중간에 막 이렇게 공기 물구멍도 있고 막 하잖아 이걸 세게 완전 납작한 거야 콘크리트처럼 그래서 이게 안에 수분감이 별로 많지가 않아 실전 압축도 구네 그래서 그거를 썰어가지고 네 썰요? 어떻게 썰어? 토불어요?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 좀 단단한 약간 어묵 같은 정도의 느낌 썰어가지고 이렇게 찌개 같은 데다가 넣었던 거 보들보들하고 이게 맛있겠는데 탄성이 막 이러거든 와 진짜 맛있어 그리고 그 응축돼서 콩의 단백질의 고소한 맛이 맛도 압축이 되겠잖아 아 아 근데 지금 왜 사람들이 안 먹는 이유는 뭔가 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게 불편? 만들기 힘든가? 좀 만들기도 힘들기도 하겠지만 비싸 그리고 왜냐면은 이게 응축되니까 더 비싸겠지 근데 내가 그거를 일본에서는 먹어봤어 옛날에 왜 일본에 우리나라 그 막 내가 알기로는 예? 지금부터 사람들이 워낙 시대가 바뀌었겠지만 내가 옛날에 배우기로는 네? 임진왜란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람들 데려가잖아 예? 막 잡아갔다고 예? 두부 만드는 사람 도공하고 막 기술자들 많이 도공하고 기술자들 데려가는데 두부 만드는 사람 데려가가지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대 아 두부 좀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두부 먹어? 아니 이제 먹지 지금 먹지 그니까 다 데려가진 않았대 아 몇몇은 살아남았겠지만 딱딱 두부 장애만? 이렇게 두부 통 안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두부도 왜냐면 두부가 이 두부를 만들어서 하는게 일본에서 기술이 없었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 두부가 일본에서 우리가 통신사 갈 때 데리고 갔대 음 그리고 일본에서 그걸 두부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일본에서 부들부들하고 푸딩같은 그런거 좋아하잖아 음 너무 맛있는거야 우마 그래서 우마 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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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냐 안 가르쳐주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 두부 그래서 두부가 어 왕만 이제 그 그때는 메이지 유신 2전인가? 아무튼 되게 이제 높은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는데 이제 수많은 두부 기술자들이 건너가면서 이게 와 뭐 이제 그 우리 그 왕이 먹었던 거다 막 이제 그러면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두부 일본에서 두부 엄청 좋아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내가 옛날 책에서 읽었어 우리나라도 좋아해 두부마을 가면 두부밖에 안 다르다고 초당대학교도 있잖아 응 나 실제로 초당대학교 학생분 봤잖아 강릉의 초당마을 거기다 승우아빠 님 그 고향이야 아 맞아 초당동 초당동 거기 가면 두부 그 그 요리집 엄청 많거든요 응 그 앞에 그 대학생들 밥 먹고 있는데 얘기해 봤는데 그래도 먹던데 그 그 순두부를 응 두부 맛있지 우리 축제로구나 해서 순두부 만들었잖아 할머니들하고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두부가 물려서 안 먹.. 안 먹기에는 물릴 정도의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 음 왜 자극적인 음식은 물리잖아 근데 안 자극적인 거는 거의 안 물려 예를 들면 우유 우유가 물린다? 그렇지 안 물리죠 뭐 밥이 물린다? 뭐 이런 거 안 그러잖아 물리는 건 대부분 약간 좀 달거나 짜거나 식거나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도 좀 약간 그렇지 떡볶이 물리잖아 좀 물리잖아 계속 먹으면 근데 김치는 또 안 물리네 어? 김치 왜 그래? 왜 자극적인데 왜 안 물려? 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 안 맞는데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누가 그랬어요 가짜 김치 헤이터야? 아니 난 김치 좋아해요 김치 좋아해요 어 근데 그 김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먹을 수 있다고 맞아 맞아 어? 이거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들었어 김치 좋아해요 어 가짜 김치 에이터 아니야 혹시 김치송도 있었는데 알죠 거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라면을 먹을까 그 다음 몰라 그걸로 예전에 라면 라면 CF도 찍으셨잖아 아 그래요?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라면을 먹을까 삼맥라면인가 한번 그랬을걸? 대관령 김치라면 어? 어? 그거였나? 어떻게 알아 그거 또? 뭐야? 뭐야 너 김치 좋아하지? 뭐야 너 어떻게 알아 그걸 또 네 광고 있어요 광고 어이씨 맞아 근데 그걸로 완전히 내 세대 때 나 옛날에 어렸을 때라 듣던 건데 형 형이 젊었을 때 낳았고 내가 이제 자랐을 때 끝물이었어 아 그런가? 우리 세대가 서로 그냥 미물 미물 그러니까 초 6이라면 초 1을 진짜 그냥 나무에 떨어지는 송충이처럼 보이는거야 똑같이 초 6촌이라고 하면 안되고 초 6하고 고 2 야씨 그닥 커 초 6과 고 2? 그닥 커 그러면 즐기는게 다르지 고 1하고 고 2도 좀 다르잖아 사실 근데 고 2 정도면 거의 다 무르익은 성체가 거의 된 그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중 1하고 대학생 아 중 1과 대학생? 중 2랑 대학생 대학교 1학년인데요 와씨 어? 그거네 교생선생님과 학생정부네 이 형은 우드건 세대야 우드건 우드건 우드건이 뭐야 나무총 아씨 자꾸 나무총 얘기 누가 나무총 얘기를 한거야 대체 직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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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드건 할만 없어 할만 없어 야 직박이는 어느 동네에서 한거야 대체 걔는 어렸을 때 대전이요 대전 아니야 앞구전에 나무총이라는게 없어 대전 대전 대전? 대전은 그럴 수 있어 같은 그 대전이잖아 그렇지 대전 또 같은 대전 지나가다 박댕이야 아니지 나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태어나기만 했고 봉천으로 그렇지 오드건 살이야 일단 두세살 정도까지 잠깐 살긴 했지 캬 아 배불러 오늘 저의 친구 기현이가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취소했다고 어? 그래? 왜왜왜 모르겠어요 호민이 형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 기현이가 아직까지 좀 낯을 많이 가리네 안되겠네 같이 축구했거든 아 나 온다고 그래서 왔는데 이번주 축구 나오십니까? 이번주 호민이 형하고 같이 촬영가 아 그래? 왜? 아니 비밀? 다 얘기했네 호민이 형하고 안가요 호민이 형 촬영가는게 왜 비밀이야 아니 비밀 비밀 알겠어 호민이 형이랑 얘기하고 비밀을 뭐야 지져 그냥 비밀의 뜻이 뭔지는 알아 너희들이 비밀의 뜻이 뭔지는 아냐고 대체 어? 어 이제 내놓을까? 어 예 어 냄새가 계속 나니까 아 좀 더 먹을래? 좀 퍼줘 근데 쟤는 앞에 가면 계속 먹어 계속 먹네 진짜 너 쭈꾸미는 먹었어? 안 먹었어 쭈꾸미는 오 야 쭈꾸미는 이게 다 처음에 비싼건데 타오린이고 근데 쭈꾸미가 너무 쪼그라들었다 아까 대가리 하나 있던데 쭈꾸미가 어? 다 어디갔어? 헥? 다 녹았나 봐 녹아버렸어 쭈꾸미가 이게 지금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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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가 왜 다 여기 다 어디갔어? 그래도 쭈꾸미 쭈꾸미 으이씨 쭈꾸미가 쭈꾸미 나온거 아니야? 어? 떡볶이랑 나온거 아니네 쭈꾸미가 진짜 쭈꾸미가 왜 마쳤어? 히히히히히proof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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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를 metres 쭈꾸미나 쭈꾸미나 맞았어 두몰이라는데 쭈꾸미나 맞았야되 쭈꾸미나 맞았 sausage 어 Silver 자 숯불 쭈꾸미 password 쭈꾸미 사람 прав인지는 debrief 가까이져 불맛나는거 여행 겸 하나 찍으러 갑시다 내일 같이 가실래요? 내일? 내일 어디가? 아 내일 안 돼 내일 뭐하는데? 내일 촬영 모레도 촬영이라며 내일도 내일도 촬영 모레도 촬영인거야? 어떻게? 1박 1박 니가 목요일날 촬영을 했잖아 근데 내일 촬영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1박 2일 촬영이라는거 아니야? 그래서 축구를 못가 뭐 방송? 근데 비밀이요 비밀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 가 가 가 가 근데 되게 멀리 가요 어디로? 멀리라면 다 봐봐 자 멀리라면은 적어도 강원도 충청도 권은 아니라는거야 이야 셜러풍스 그나마 더 멀리 왜냐면은 진짜 멀리를 가봤잖아요 강원도가 더 멀 수 있어요 왜냐면 부산보다 강원도가 더 멀거든 근데 아니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 멀리 간다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 뉘앙스 안에는 KTX도 가고 이제 우리가 멀리라는 관에는 강원도는 어느 순간 심정적으로는 멀다고 안 느껴 그래 그거 터널도 뚫려가지고 금방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막 뭐 어디야 강릉 뭐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KTX 안닿는 그 강원도 있잖아 어느 데보다 부산이 더 가까워 그런 데는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한다면 멀리 가는게 아니지 KTX 국내요? KTX 더 이상 안 돼요 비밀이에요 이제 안 돼 안 돼 KTX 물어볼 때 돈 내고 물어봐요 만 원 한 번 질문 만 원 만 원? 야 여러분 왜 안 한다 여러분 그 돈에 KTX KTX 아닙니다 KTX는 아까 운 띄우더라고 KTX가 우리 가야되는 거 아니냐고 KTX는 아닙니다 KTX야 아우 내가 이거 다 털어야겠다 안 되겠다 KTX 진짜? KTX야 너 진짜 KTX잘 먹는다 왜 이렇게 잘해 KTX씨 국물도 가져가라 KTX희밥님하고 매치 한 번 해야겠어 KTX야 떡볶이는 내가 봤어 떡볶이는 절대 안 쥐지 않을 수 있어 떡볶이를 먹는 거는 KTX야 KTX가 가루 진짜 많이 써서 아깝다 KTX희밥님하고 짱 한 번 뜰까요? KTX희밥님하고 짱 한 번 뜰까요? KTX 아니 KTX 발려 뭐 자꾸 짱을 뜯자 그래 KTX야 KTX야 그분은 키로로 먹잖아 KTX야 그 페이커하고 롤 하는 거잖아 그러면 돼 봤어? 아 보셨구나 내가 뜯어 안 떠져서 포기하는 걸 똥 손해놨어 안 빠졌어 포기하는 걸 봤구나 밀었습니다 하 좋다 잘 먹었습니다 아유 덕분에 그냥 포기시켰네 또 다음에 제대로 제대로 한번 나만의 특별한 떡볶이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근데 항상 끝날 때마다 다음에 제대로 아니 왜냐면 오늘은 진짜 오늘은 정말 환자가 급한 응급환자가 이제 막 생세를 오락가락하는 응급환자가 계셨기 때문에 환자는 내가 살려야 된다 거의 뭐 떡볶이게 이국종이 아저씨죠 완전 살았어 완전 살았어 이국종이 화들이기처럼 Stop that shit! 호민이 형 못 만들고 있으니까 기도 시켜주고 자 좋습니다 직박이 형 입 뺀 치우자 치우자 직박이 형 입 뺀 나이가 많아서 클럽이냐? 뭔 소리야 자 이거 만약에 김치가 없어더라면 무슨 맛으로 봐봐 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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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먹 김치가 없어더라면 무심 미시는 메밀음이겠지 짱짱 짱짱 짱 оказ perchè entste는 깨알겠지 짱짱 짱짱 짱 짱 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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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에 그 산미가 계속 아 이게 좀 약간 불협화음이 딱 생긴 산미 산미 불협화음 불협화음 악동클럽 모르냐 악동클럽 악동클럽 제 동생 동창인데 정발로 악동클럽 악동클럽 악동클럽이라도 있어 훨씬 옛날에 악동클럽도 있었어 옛날에 진짜 악동들 모아서 만든 아저씨는 원래 헷갈리고 그래 그냥 악동 아닌데 진짜 악동들 모아서 만든 맞아 옛날에 11명인가 비행청소년들로 만든 그룹 아니에요 반응 좋았어 초반에 일요일 밤에 사는 거 아니었나 반응 좋았어 그때 외인구단 같은 거지 형 과자 생각 싹 사라졌죠 강한 것은 아름다워 이거는 같이 먹는다고 우유 샀잖아 맞아 우유 저 4,400원이야? 내가 말했잖아 우유 toy 왜 유기농으로 샀어 그냥 뭐 그냥 무기농 하지 무기농 예고 무기농 없던데 무기농이 아니고 왠지 있을 것 같아 무기농도 유기농 있으면 무기농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뭐가 올게닉이라는 거야 원유가 유기농이 아닐 수가 있어? 소는 생체인데 먹이는 거를 사료를 안 먹인다 콜만 먹인다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거를 말하는 걸 여기 써 있다 화학비료 및 사료 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거래 아니면 최소량만을 사용해서 그거를 수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돼야 돼 근데 이게 약간 문자 그대로 하다 보니까 좀 더 별로라는 소수 의견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문자 그대로의 조건에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채소 살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채소 살 때 특별히 무기농 유기농을 사지 않아요 굴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냥 농약을 한 게 더 안전하다기보다는 농약을 잘만 씻으면 돼 농약을 씻기가 너무 쉬워 사실은 그냥 흐르는 물? 농약은 우리가 보통 쓰는 농약 자체가 대부분이 물에 다 씻겨 내려가 그래서 비만 오고 나면 또다시 농약 쳐야 돼 그 정도로 농약이 이제는 되게 안전하게 많이 잘나왔고 수용성이구나 수용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 담가놓고 뭐 다른 거 첨가하지도 마 그냥 베킹파워도 이런 거 아니세요? 하지 마지 그냥 수돗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담가놨다가 꺼내가지고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 그러면은 솔직히 뭐 아주 뭐 뭐 100% 아니겠지만 99.5% 뭐 몇 % 뭐 인체에 무해할 전용? 그 정도는 아무 의미 없고 그 가격에 물론 이제 뭐 유기농을 이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책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동물복지 R 그거는 나는 꼭 사지 괜찮아요? 나는 동물복지로 사지 비싸잖아요 뭐 그거는 좀 그래 왜냐면 그 스태스 공간이 더 넓어져서 근데 그거는 그냥 아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생산성이 떨어져 그게 그냥 기분인 거 같아 기분? 어 죄의식 들으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좀 약간 그냥 기분인 거 같아 그리고 그런 게 좀 근데 기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건 동물이니까 채소가 채소는 좀 해도 될 거 같아 어 채소니까 채소가 뭘 알아? 아니 비난 양파도 있는데 아 근데 우리 비난 양파만 죽었어 채소는 뭐 그냥 뭐 칭찬 양파 죽었어 똥물에서 자라든 뭐 그냥 사와 그럼! 미나리 같은 거 개똥물에서 잘 자라 그래서 영화 미나리도 그 미나리를 선택한 거야 어디서든 잘 자란다고 응 미나리는 진짜 똥물에서 자라 나 미나리 안 봤는데 미나리 봤어요? 나 봤지 극장에서 봤지 봤어요? 미나리를 똥물에서 잘 자라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그냥 아무세사로 막 자라 그게 그 내용이야 잼쎄? 그게 내용이야 잼쎄? 재밌지 솔직히 그냥 잼쎄? 어 난 재밌게 봤어 너무 재밌게 봤어 맨날이 재밌게 봤어 근데 너무 쉬워 이해하기가 어렵지도 않고 아 그렇구나 응 뭐.. 뭐예요 이제? 나 올빼미도 봐야 되는데 우리 밸런스 게임 하려 겁니다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밸런스 예 밸런스 게임 예 예 밸런스 게임 와 진짜 미국사람 같아 밸브로드 같아 밸브로드요? 어 나는 사실 밸브로드 영상 한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도 몰라 울림통이 엄청 커 그래? 울려 엄청 커 형도 형도 그렇잖아 장난 아니야 밸브로드 울림통이 크면은 성악 노래도 잘하겠네 네 잠시만요 아 간식 많은 너희 집은 간식이 많아서 좋아요 아예 간식을 솔직히 안 먹어도 간식을 나 같은 경우도 집에다 그냥 이렇게 우리 촬영장 같은 데 가면은 과자 같은 거 꽂아놓고 그런 걸 이렇게 한쪽에다가 거실에 딱 놓는단 말이야 괜히 기분 좋아 솔직히 안 먹어 맨날 보니까 안 먹게 된다 손 안 간다 뿌듯해 맨날 있으니까 오히려 안 먹게 된다 나 없으니까 맨날 털어오잖아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놓으면은 그냥 왠지 기분이 풍족해 기분이 풍족해 느낌이 좋아 그런 느낌 별것도 아닌데 다람쥐 도토리 다 해놓고 쌓아놓고 어딘지 못 찾아 그렇지 그래도 뭐와나 기분 좋거든 뭐와나면 도토리 막 상층이 잔arle both-집에 어딘가 있다라는거 아니야 밸런스 게임 가도록ihen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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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바꾸고요 밸라버렛밸밟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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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뭘로 아세요 뭐요? 밸런스 밸런스ítulo, 쓸더쑤 뭐로 하는게 뭐이야 아이언클레드 너? 맥 아... 근데 이거 휴대폰은 따로 결제하잖아요 그쵸? 핸드폰으로 할 수 있어? 슬더스 보드게임 나오는데 근데 되게 비쌌는데 되게 이뻐 야 그거 봤어? 뭐? 히어로즈 마이티앤매직3 보드게임 못 봤어요 야 그걸 못 봤다고? 빨리 유튜브 보여줘 유튜브 보여줘 유튜브 보여줘 나도 슬더스 보드게임도 보여줘 슬더스 보드게임도 보여줘 너 보면 나 기절할걸? 공부하자 공부 공부 와 씨 근데 영어야 다 그 슬더스도 다 영어야 근데 갖고 싶어 근데 보드게임 귀찮잖아 아 일단 갖고 있으면 좋지 기분 좋아 히어로즈 오브 마이티앤매직3 3야 3 3 보드게임이야 히어로즈 오브 마이티앤매직3 보드게임 보드게임 아니 얘가 우리말 듣고 있어서 그래 지금 구글이 진짜? 다 듣고 있어 첫번째로 나오네 지금 핫한다는거죠 요거? 밑에 그거 있어 아래 아래 이거 오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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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밑에 오피셜 어 그렇지 오피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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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유비는 이거 하나가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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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음악 와 이쁘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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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들 나오네 영웅들 이거는 그냥 갖고만 싶어 뭐 게임 안해도 gia있네 윈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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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이거 새로 깔았거든요? 여기 전용으로? 왜이래? 근데 끊기네? 여기까지 볼까요? 어? 네? 너무 끊기는데? 왜이래? 왜이래? 그거만 보면 안돼요 그러면? 실더스 보드게임? 아... 셀럴드 마이티니 할텐데 흥이 사라졌네? 좀 사라져야돼 아 근데 진짜 저거 짱인거 같아 두번째 두번째 있잖아 이제 나왔어 이게 이제 나왔다고 따끈따끈한거야 이것도 뭐있나? 보드게임 이거 뭐 오피셜 뭐있나? 슬더스 보드게임 거기서 할 수 있대요 어디요? 아니 어딨어 마이트앤매직? 마이트앤매직이었나? 스팀에서 할 수 있대 보드게임 아니 보드게임인데 스팀에서 하면 스팀에서 슬더스 보드게임 한다고? 저거 맨 위에거 한번 보죠 한국판이 나왔다고 슬더스가? 아 내가 바꾼게 뭐냐면은 선을 여기 여기 그 방송용으로 하나 더 깔았어 오! 한국판이 있다고? 한국판 있으면 사야지 근데 이거 혼자 할 수 있어? 아 혼자 할 수 있어 근데 근데 퀄리티 좀 보고싶어서 카드? 한국판 이거? 응 뭐 한국판은 없어? 한국판 없겠지 우와 우와 오우 bandwidth 엇 샘플 입수 있다! 땡굴땡굴 스튜디오 어 조미린 고수 초대서 어 조회수 받는거 보이자 조회수가 제일 높은건 요거요 그쵸 브라vable 어 1시간26분? 어 그거 거기 어 와우 아 저기 카드가 나왔어 이쁘다 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살렸네 철의 뭐 아니야 저거 분노 철의 분노인가 방어 어어어 박치기인가 저거 어어어어 아 이거 이거 갖고 있는거 힘 힘 힘 에너지 아아 근데 저거 컴퓨터가 계산해줘야지 우리가 계산하면 머리 뽀개질텐데 이거 하면은 머리가 좋아지겠다 끝나고는 머리 좋아질거 같아 거기서 아직까지 안나온거에요 옆에 계산기 놓고 하는거 조금만 계산기 넣어주지 얼마 안하는거 아니 이거 너무 머리 아플거 같은데 이거는 이제 메리트가 있나 이게 메리트는 있어요 언제냐면은 그 집에 전기가 안들어온다 아아 아포칼립스 또 보면 내가 무인도에 간다 뭐 이러면은 할 수 있죠 그거 알아? 옛날에 게임중에서 바코드 리더 게임기가 있었어 오 있었어! 카드 꽂으면은 모든게 바코드가 있잖아 이런게 이게 어떤 원리가 있겠지만 이걸 딱 꽂으면은 내 캐릭터가 바코드 배틀러였어 그래가지고 재밌어 재밌어 과자도 되고 다 돼 모든 바코드가 다 돼 그러면 그걸로 내 캐릭터가 생성되는거야 그걸로 이제 거기서 막 적과 싸우는거야 칙촉으로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지 그리고 이름도 칙촉이라고 하하하하 맞아맞아 아무 바코드도 아무 바코드도 다 돼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있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 왜 지금 없어졌지? 한번 검수해볼까? 바코드 배틀러로 감색합니다 맞아맞아 영어로요? 어 그냥 한글로 소대할걸? 나오네 오예예 그래 저거야 저거 이거야 저거여거 저기 있었단다 예전에 액정이네 액정 그렇듯한데 그때 당시 그 디자인이다 저게 바코드 긁어주면 아래쪽에 싹 긁어주면 딱 그 캐릭터 수치에 싹 만들어줘 아니 바코드 긁는건 안찍었어? 이거만 찍었어 에이 이게 뭐야 영어로 쳐봐 영어로 쳐봐 바알 콜드 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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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도 있는데? 어? 아 맞아 2도 있어 내 친구가 2가 있었어 맞어 저런 식으로 해서 원래 카드도 있거든? 근데 저런 카드 필요가 없어 처음엔 저런 카드 갖고 막 하다가 너무 끊겨 왜 이래? 몰라 누가 뭐 지금 뭐 그걸 한번 와이파이 그걸 껐다 켜봐봐 아 그럼 다 꺼이죠 웃긴게 뭔지 알아? 저 혼자 쓸 때는 안 그래요 에? 어? 지금 누가 웹하드 돌리고 있는거야? ㅋㅋㅋㅋㅋ 와라이즈 하고 있는거 아니야? 누가? 밖이랑 다른거에요 지금 아 그래요? 여기 지금 두개 깔았다니까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아 근데 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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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안 끊겨? 스트리밍은? 유튜브만 일어나 안되라고 너 혹시 코인 채굴하고 있는거 아니야? 안되는데 왜 4개밖에 없어 지금 요즘 요즘 채굴할수록 마이너스 아니야? 아 그래요? 하하하하하하하 안봐 왜그럴까? 흙은 또 되잖아 흙 식었어 내가 봤을때 이거 아니면 여기에 뭐야? 이거? 구글인가? 컴퓨터 내 가상 PC 깔려있으면 유튜브만 끊길 때 있대요 가상 PC가 뭐야? 가상 PC? 그거 아니야?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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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보면 4개밖에 없잖아 크롬 이거 인풋 디렉터 엔비디아 칼무릿 이거 4개 다 칼무릿 캡처 프로그램 그냥 브라우저 재실행하면 된다 브라우저 재실행하면 안돼? 브라우저 재실행하면 안돼? 브라우저 완전 크기 다시? 응 그리고 한번 조회수가 낮은 유튜브 영상을 로딩이 길대 진짜? 어 치사해 말도 안돼 그렇게 구글이 치사하다고? 그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니야 왜? 그렇게 배치하면 효율적이잖아 헉? 아니지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에다가 로딩 오래 걸리면 더 효율적이지 영상 하나로 많은 요청을 그 리소스로 줄일 수 있잖아 오백 오백 뷰 이런 거는 해줘도 이건 운영자의 마인드 그렇지 트래픽 줄이려고 너무 둘 다 운영자의 마인드 제료할게 이름 이러고 어어 이상한데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같이 볼 때 아니고는 이런 적이 없어요. 꼭 3명이 모이거나 2명이 모이면 그래. 그래? 이쪽으로 앉아볼까? 내가 이렇게? 혼자 앉아볼까? 나가있어 볼까? 잠깐 나가있어 볼까? 오늘 왜 그러지? 아직 안되는데? 컨트롤 알트 돼? 어... enemy power this is a wizard not a wizard and an enemy let's see what is this ah! let's see even this side this is a wizard even have the full cards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뭐예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this looks kinda cool this is 백그라운드 이게 많으면 안되는거야? 97개가 있는데 이야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많이 깔아놨어 백그라운드에다가 몰라 아도비 이거 싹 다 한번 정리해 아 형 들어오니까 멈추잖아요 정상이래 싹 다 정리해 지금 봐봐 근데 리소스를 얼마나 먹고 있어? 저거 봉주루 저거 맨날 뜨라 저거 뭐야 맨날 봉주루 저거 몰라 봉주루? 나 지워도 생겨 나중에 지워도 그럼 저거 바이러스 아니야? 어? 예쓰? 이거 어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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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거 아니야 이거? cpu cpu가 근데 아니면 다른 아 그걸로 하면 안되는구나 여기서 파이어폭스를 깔래니까 파이어폭스 짱이야 큰 문제가 아닌거 같아 말이 안되게 들이잖아 아 진짜 아프진다 아니 우리 비와서 얼른가? 비와서 얼른가? 근데 나는 파이어폭스가 기본형으로 깔다보니까 아 다 커다보니까 우리 동네에 진짜 비오면 늘려지네 파이어폭스 쓰는 사람을 내가 주변에 본적이 잘 없는거 같아 파포? 파포 옛날에 인기있었다가 다시 싸그라들었는데 나는 그때부터 그냥 써 난 그냥 엣지 써 엣지? 야 엣지에는 좀 그렇다 왜? 여기서 해주는거?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주는거? 엣지? 엣지? 나 엣지 왜 안쓰는줄 알아요? 엣지 좋아졌어 자꾸 엣지로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서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근데 크롬도 그래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더 안 물어보는데 근데 약간 좀 파이어폭스를 응원하고 싶은게 되게 옛날부터 하잖아 근데 계속 그래도 뭔가를 열심히 막 확장품으로 계속 만들고 있어 크롬처럼 그게 되게 기특해 그래서 그리고 형 그거 써야 되는거 아니에요? 네스케이프 없어 수고 싶은데 형 소리바다 써야되는거 아니에요? 망했어 소리바다가 아니고 뭐지 얼마전에 상패하지 않았냐? 소리바다가 옛날 뭐였지 그거? 그거 뭐였지? 아아 까먹었다 네스케이프? 당나귀? 아니 그 옛날에 천리안 할때라던가 이야기? 하하하하하 이야기 다음꺼 세롬데이타맨 세롬데이타맨 프로 내가 세롬데이타맨 썼어 상패 됐다고? 아니아니 소리바다가 얼마전에 뭐 아 네스케이프가 파폭된거야? 아 형 맞네 네스케이프 어? 등대표시 등대표시 어? 그런거야? 그럼 그게 여우로 바뀐거야? 갈색으로 나 침반 아니었어? 그렇구나 나 침반이었나? 아무튼 그렇구나 아무튼 파이어폭스를 계속 쓰다보니까 그게 그냥 붙어버렸어 엠파스는 나 아직도 엠파스 매일 쓰는데 아니 엠파스는 검색 엔진이고 엠파스 매일 아직까지 있어 라이코스는? 엠파일 근데 지금 지금은 그걸로 가입하기 안되는것도 있다 엠파일닷컴 가입이 안되는거 아아 맨날은 됐는데 고르는거였구나 어 없어 아예 빠져버렸어 라이코스도 은근히 있던데 요즘에 어 아 빼졌구나 아 아 약간 의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쓰면 또 하나 쓰면 계속 쓰는구나 엠파일 진짜 네이트로 되어있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 싸이월드 시절에 나는 MSN 쓸 때 핫 메일 HOT 메일 그건 아예 지금 아예 아예 먹통이야 아예 안붙어 나는 그걸로 그걸로 싸이월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싸이월드가 아예 그걸로 메일이 아예 모르는 저도 한 메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왜 썼냐면 MSN 엠파일 옛날에 MSN 네이트온 이전에도 MSN이었잖아요 찌그동 찌그동 그 맛이 있었지 그 왜 안썼지 나중에 불편한것도 없었는데 그 네이트온에서 말 걸잖아 그때 오는 약간 좀 그 쾌감 쾌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카톡에서 오는 쾌감하고 비슷했던거 같아 아 쾌감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말을 걷는거가 아 지금이야 뭐 카톡 쓰고 하잖아 익숙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아예 카톡 이런게 없었고 아예 그러니까 막 그리고 기본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하는게 대부분 다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뭐 딱 떠 괜히 기분좋아 나한테 말 걸어주는거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보자면요 그때 이제 대학교 때 예 자취방에 컴퓨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수업 끝나면 들어와서 네이톤을 켜요 네이톤을 켜면 한쪽에 이렇게 바 형태로 올려놓고 컴퓨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컴퓨터 할게 없는거에요 더이상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심심하면 말을 걸으면 되잖아 말을 안 걸어 지켜봐 와 왜 그 지랄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지켜봐 몰라 자존심 상하다는 생각 나한테 말거나 누가 좀 말 좀 걸어 이러고 누가 나한테 말 안거나 기다리고 있어 약간 강태공의 심정으로 그리고 온라인 됐다가 오프라인 했다가 뜨잖아 옆에 어? 온라인 됐는데 오프라인? 다른 용무중으로 해나 그리고 맞아 꼭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 그거? 아 그건 안해 왜냐면 다른 용무중 하면 말 안 걸까봐 하하하하 활동중으로 내가 기본상태로 관심있는 이성이 있어 근데 그 이성이 네이트 서로 그거를 지금은 이제 카톡 아이디 뭐야 그땐 네이트온 아이디 뭐야 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해서 네이트온으로 아이디 해가지고 등록을 했어 응 근데 이제 온라인이야 말을 걸 거 같아 어? 내가 먼저 걸까? 아 아니야 아니야 좀 다 볼까? 아 그럼 나처럼 이렇게 지켜봐 서로 이따가 오프라인인데 괜히 서운해 아 왠지 서운해 왜 말 안 걸고 가지? 날 분명히 봤는데 왜 말 안 걸고 나갔지? 그치 그치 그런 느낌 아 서운해 서운해 그게 있어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 뭔지 알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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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걸 왜 모르냐 모를 수가 없어 아니 모를 수가 없어 아니 모를 수가 없어 근데 나는 다른 용무중도 아냐 그치 생 온라인으로 돼 있었어 생 누렁색 그 동그라미야 근데 쭉 한번 둘러봤겠지 그건 왜 들어왔겠어 자동으로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들어가서 리스트 쫙 보고 본다고 본다고 무조건 뭐야 말 걸 사람 없네? 딱 나간 느낌이야 그거야 그럼 괜히 서운해 나 왜 나한테 말 안 걸지? 그치 이런 느낌이잖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어? 아 근데 내가 말 걸기엔 자존심 상해 그치 왠지 또 그리고 뭐 근데 저쪽도 그랬을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약간 좀 들어오면 가슴이 좀 뛰어 그런 거 있지 않아 네이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오프라인이야 주시해 계속 주시해 근데 여기다가 한 저녁 7시쯤 되면은 띠링 딱 떴어 온라인이 딱 떴어 왠지 같이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러다가 여자지 당연히 그럼 남자신냐 그게? 근데 그러다가 여자지 여자지 여자야 여자 그래서 시간 지나면 자리 비움은 바뀌잖아요 응 딱 바뀌면 허탈해 그치 맞아 이 없구나 컴퓨터 앞에 없구나 아 내가 모르는 이유가 네이톤에 여자가 없었구나 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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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님 형수님 있잖아 형수 형 형수 형 네이톤 안 했어 그 시기가 아닌가? 그 시기인데 네이톤 안 했어 그치 뭐 아니 네이톤을 하는 거는 약간 좀 전화만 해서 그냥 약간 좀 이런 거지 학교에서 학교에서 리코더보네 아 내가 한숨 가르쳐줘 아니 솔직히 3명이 리코더보면서 지도하고 불면서 가고 있어 학교 끝나고 줘봐 내가 11개월 한번 불게 너무 이게 근데 이게 너무 평화롭다 리코더 하면서 가고 있어 내가 신발주머니 걸고 그러니까 아 지겹다 옛날에 그 갔을 때 내가 진짜 그 몇 개월 전에 올해 초였던 것 같아 중순인가 가는데 초딩들이 막 하면서 얘기하는데 임포스터가 어떠고 막 이러면서 가는 거 그게 뭐야 초딩들이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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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주인들 나오는 거 뭐지? 그거 뭐지? 어몽어스 그때는 진짜 오픈한 지 안 됐거든 어 근데 초등학생까지 퍼진 거 그때 알았어 아니 어몽어스 도시락통이 있어 그리고 현재 어몽어스 티셔츠 입고 다녀 아니 초딩 그 지금은 완전 재밌어 그래? 한 번에 하지 마 그때도 벌었잖아 그때는 안 퍼졌는데도 게이머들 사이에서 하는 게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딩들이 딱 얘기하는 걸 다 듣자마자 디자인이 초딩들이 좋아하게 생겼어 그러네 약간 내가 게임 스트리머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게임이 나는 지금 슬서서 한지 이제 이틀찹니다 아 이틀차 이틀차 재밌어 침하에서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그래서 하도 듣다가 듣다가 아 맞아 예전에 재밌다고 한 번 들었는데 했는데 또 추천 받았잖아 보잖아 그러니까 그래?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이야? 하고서는 결제를 했죠 할인 안 했으면 난 결제 안 했어 그건 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재밌더라고 어 재밌어 재밌어 제가 한 거 한 번 보세요 440시간 안돼 안돼 그렇게 보면 안돼 소용돌이로 제가 지금 그렇게 보면 안돼 왜냐면 지금은 내가 스스로가 재미를 느끼는 잘해거든 아 너무 잘한 사람 걸 보면 어어 그러면은 약간 치트 같은 느낌이야 내가 하는게 너무 나 잘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잖아 지금 근데 너무 보잘것 없어져 내가 하는 플레이가 그렇지 그렇지 내가 하는 플레이가 비효율이 보여요 내 행동에 비효율이 그리고 심지어 내가 하는게 막 예를 들면 잘 모르잖아 아직까지 또 이게 번역이다 보니까 좀 뭐 만드신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뭐 덱을 하나 없애고 다시 넣는다? 뭐야? 했는데 어? 내가 쓰려고 했는데 이게 없어졌네? 맞아 없어졌네 막 이런식이야 속속속 집어넣고 이런게 재밌거든 이런게 재밌잖아 사실상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생략받는게 싫은거지 사실 저도 안보고 했어요 440시간 왜? 440시간? 근데 440시간 동안 안보고 하잖아요 뭔가 이상한 존재가 돼있습니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근데 아무튼 그래서 채팅창에 뭐라고 주펄린거 봐도 전혀 방해 안 돼요 그래? 전혀 딴 얘기야? 1분짜리 쇼츠 있으니까 그것만 보셔도 돼요 그쵸? 흘린거 봐도 전혀 그 영향 안받을거라고 일단 지금 막 재미롭게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혼자서 나무위키 이런거 설명보면서 혼자 약간 좀 헤딩하고 있는 중 재밌어 재밌어 약간 난 그게 게임의 맛인거 같아 좀 하다가 이제 도전하면서 이건 도저히 모르겠고 어떤 벽에다 부딪혔다 싶을 때 이제 그때 좀 보면 도움이 되고 슈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저요? 네 보여주세요 주오민 따다닥으로 한번 나올거에요 할 수 있나? 지금 뭐야? 이해할 수 있나? 지금 내가 이틀째인데 아 이해할 수 있어 주펄 따다닥 그리고 팀파이트 매니저라고 가상의 그 게임 게임단 운영하는거였어요 캐릭터 밴하고 이런거 있으면 응 멀티플레이로 할 수 있는데 같이하면 재밌어 그래? 저거 두번째 꺼네 소영돌이 남았네요 어 소영돌이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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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이거 이거 저 새끼때 죽었어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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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사실은 로그라이크처럼 할수록 뭐가 조금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성장이 있는 거야? 없어요. 없지? 할 때마다 완전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 없는데 이제 그 판이 난이도가 올라가요. 승천 1,2,3,4 단계 레벨이 1,2,3,4 계속 올라가서 애들이 좀 세지고 나한테는 페널티 생기고 진짜? 저주카드 가진 채로 그 대신 오래 하면 좋은 게 점점 카드가 추가돼서 여러 가지 버전의 덱을 짤 수가 있어요. 카드가 점점 더 많이 좋아진다는 거야?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다양하게 하면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처음에 조금만 해서 익히게 하고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는 게임 시스템을 만든 것 같아요. 유지방 너무 맛있다. 그렇구만 약간 좀 성장이 있으면 좋았을텐데 조금이라도 약간 뱀파이어처럼 뱀파이어 서바이버처럼 내가 근데 성장함 아 실제로 그거 좋다. 실제로 내가 성장한다? 헬스장이 약간 헬스 게임 이런 걸 좀 도입해가지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뭔가를 해 하면서 뭔가 게임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자전거 같은 것도 요즘에 있잖아 사이클인데 앞에 이렇게 막 달리고 있잖아 헬스스톤 하잖아 맨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게 어떤 기능으로 기록이 돼가지고 기록까지 기록까지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깨는 맛이 이미 있다는데요? 링피트 링피트보다 더 운동의 비중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락실 그것처럼 스코어가 다 이렇게 남이 한 거 기록이 있어 그렇지 그쵸 그래서 껐다 키면 주인 아저씨가 껐다 켜주면 다시 리셋되고 돈 먹었다고 하면은 다시 왔을 때 껐다 켜주고 동전 하나 더 주고 그렇지 우리 그거 했었잖아 자전거 타는 거 게임 그 사이클인데 막 야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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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전거 사이클인데요 이렇게 연동을 연동이 돼있어 기기가 그래서 경주 게임자로 경주가 돼간에서 막 그 언제 봤어 그거를? 그거 우리 말년을 건가 아 아 야 나도 회사에서 맡겼어 아 그거 약간 그게 옛날에 그거 아니야? 그니까 미국에서 만든 그걸로 상장한 그런가? 상장했다가 콜로라 때 상장했다가 쑥 꺼진 되게 비운의 어떤 회사 있어요? 회사가 있던데 그게 야핏이야? 그게 야핏이랑 비슷한 거 같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막 마일리지 모음에 그걸 진짜 커피랑도 바꿀 수 있어 아무튼 그거 형 그거 좋아할 거야 그 팀파이트매니저 형도 하세요 팀파이트매니저 알았어 우리 밸런스 게임 합시다 선주문 받고 있대 슬더스 한글화 버전 아 그거 하지마 근데 안 할 것 같아 형 집에 전기 들어오죠 응 하지마 형 전기 들어오죠 마이테뮤직 전기 들어오죠 그럼 월심도 하지마 나 지금도 해 그거는 갖고 있으면 지금 최근에 최근도 재밌어 자리만 러시아 애들이 만들어놓은 업데이트 버전 하는 거 재밌어 형 그걸 좋아하면 킹스 퀘스트 그 아머드 프린세스 하시라니까 근데 이게 일단은 익숙해서 재밌어 똑같으니까 킹스 바운티 킹스 바운티 킹스 바운티 똑같으면은 이거 하는 게 더 좋아요 맞지 않아? 이제 캐릭터 엄청 많잖아 롤처럼 롤처럼 많죠 근데 상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쪽에 밴하고 저쪽 같이 보자 같이 보자 우리 쪽은 밴하고 밴 3개 하고 저쪽도 밴 3개 하고 컴퓨터가 한단 말이에요 재밌다 캐릭터 골라서 알아서 싸워요 알아서 우리는 밴만 해주는 거야 그 감독이 되는 거야 게임단 아 그리고 캐릭터도 추가되고 이제 한 시즌에 누가 더 강세 조합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너프 대 아 게임이 그래서 요거를 인간하고 할 수 있어요 아 형이 컴퓨터랑 해도 재밌으니까 컴퓨터랑 좀 해보시고 나중에 인간하고 해도 재밌어 팀파이트 매니저 몇 시간 했어? 나 27시간 어 꽤 했어 꽤 했어 요즘은 다시 하고 있어 인생에 하루 2,3일 넣었어 요즘은 다시 하고 있어 난 440시간을 쓸데없어 나 저런 거 시간을 예 안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 천타 오죠 천타가 너무 심해 그쵸 롤 같은 거 알려줘 모르겠어 저게 하는 게 옛날에 한때는 저게 되게 뿌듯한 때가 있었어 내가 여기 이거에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했구나 플스에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걸 보면서 아 안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여기다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나 아마 전장 체면 수신보다 많이 있을걸 시간으로 따지면 형 그건 아니야 아 형 그건 아니야 종수가 종수는 하루 종일 해 걔는 하루 종일 한다고? 설마 나도 하루 종일 하는데 나도 하루 종일 하는데 지금도 해? 형이 하루 종일 하고 하는 게 몇 시간 나 어제 월드컵 보면서 전장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 전장하면서 봤어 사실 난 어제 슬더스 하면서 봤는데 형이 막 하루 종일 했다고 하는 게 한 3시간 3시간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매일 정말 매일 방송 매일 하잖아 꿈에서도 하고 막 이래 걔는 걔는 걔 종수야? 응 꿈에서는 안 하죠 진리니까 꿈에서는 진리선 걔는 진짜 계속해 그니까 지금은 물론 전장을 별로 안 하긴 하는데 옛날에 해놓은 게 엄청나게 쌓여있었지 진짜? 와 아니 왜냐면 그게 직업인데 그거 그 전장하고 뭐 투기장하고 종수 요즘엔 무슨 게임 요즘도 그거 하겠지 아니야 요즘엔 전장 아니잖아 요즘엔 투기장 도 하고 그거를 왜 보드게임으로 안 나온대 바크? 나올 바크 뭐요 뭐요? 하스스톤 카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보드게임이요? 전기 들어오잖아요 모바일로 갈 수 그래도 직접 듀얼 딱 깔아놓고 듀얼 딱 해가지고 카드 딱 들고 카드를 딱 들고 카드를 딱 들고 하스스톤이 시작한다! 나와라! 모모모 하스스톤이 왜 히트를 쳤냐면 유희왕처럼 엄청나게 간단하게 만든 거거든요 나와라! 티시지를 하스스톤이 그래서 컴퓨터로만 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넣었어요 예를 들어 암산 랜덤요소 계속 안그러면 주사위를 겁나게 굴려야 되는 거를 카드 생성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만들었다 원래 티시지에서는 카드 생성하려면 토큰 넣고 뭐하고 해야 되는 보드는 보드만의 보드가 있어 그래서 그게 먹힌 거지 옛날에 내가 그런 보드게임 한번 생성한 적이 있었어 뭐냐면은 장기말을 가지고 판을 일반 장기판의 한 4배 크기로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장기말을 좀 내가 입체적으로? 아니 그 숫자 말고 내가 조금 뭔가 랜덤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거기서 나이트가 한 3개 정도 오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자기가 막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지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지 진짜로 게임을 그리고 뭐 약간 좀 정말 장기판인데 4배의 장기판으로 하는 그런 게임 생각했었거든 4배 3국지 장기 알죠 3국지 장기 그건 또 뭐지? 진영이 3방향이라서 계속 가 만나면 눈치껏 싸우는 거야 아 셋이 같이 싸우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재밌다 재밌어 그거 듣고 그런 거 하면 좋겠네 장기를 신캐가 출시되면은 쫄도 성격 따라 바꿔서 끼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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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거 어때요? 훈수대로만 해 훈수 대 훈수 장기 그니까 이쪽 공원 할아버지들 오고 저쪽 공원 할아버지들 오고 근데 훈수가 고스트 장기야 얘는 그냥 고스트야 그냥 근데 훈수가 예를 들면 예예 여러 사람 훈수 들면은 그거는 이제 알아서 듣고 해야죠 그거는 알아서 어떤 훈수를 집계가 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래서 제일 높은 거 자동으로 정해진다 할아버지 3명이 한 팀이야 아 고스트 훈수왕 근데 꼭 할아버지 해야 돼? 보통 할아버지 할아버지로 해야지 아 잠깐만 할아버지로 해야 돼 적어도 70 이상 플레이어는 60 플레이어는 60 플레이어는 60 그래도 10살 아래야 재밌겠더라 그래도 10살 아래 그리고 고스트가 한 살 더 많아 그래도 끝까지 형님이야 그렇지 85살 86살 근데 끝까지 형님이야 웃기겠다 고스트 훈수왕 재밌겠네 자 밸런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어 뭐냐면요 해본 적 없죠? 처음이야 처음이야 두 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밸런스 중에 어떤 게 사람들이 더 선택을 했을지를 맞춤 아 그러면 나 잘하지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나 완전 대중픽이지 야 나 도사야 도사 나 대중픽 도사야 근데 19금필터 5는 뭐야? 안그러면 막 뭐 야한 질문이나 그 좀 약간 천박한 질문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게 재밌지 않아요? 어 너무 천박해? 말도 안 되게 천박해?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통 켠다고 하더라고요 천박해서 아 그래요? 필터 켜야지 네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덕질 할 때 휴덕기가 많지만 오래감 수명이 짧지만 휴덕기 없음 이게 있는데 어떤 게 사람들이 더 많이 고를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휴덕기가 뭔지 알아요? 덕질 안하는 거 덕질 안하는 거 쉬는 시간? 나 이게 왜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보면서 근데 두 번째가 뭐야? 수명이 짧지만 휴덕기가 없고 그 아이돌의 수명이 짧다는 거야? 아 좋아하는 시기가 좋아하는 시기가 짧고 길게 뭐 예를 들어 뭐 긴 장수하는 뭐 그룹 뭐 있지? 뭐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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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쭉 같이 좋아하는데 중간중간 쉬는 거야 응 내 현생도 살고 아 근데 수명이 짧은 거는 신화도 잠깐 좋아했다가 HOT 잠깐 좋아했다가 아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자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땐 어떤 스타일이냐 이런 거 같아 탈덕은 이제 덕질을 그만둔단 얘기지 네 휴덕기가 많지만 오래가고 탈덕은 안한다 이거지 그렇지 의리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오래가는 친구 관심이 없어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황금밸런스는 비슷하게 선택한 거 아 한 5% 이내 아 이거 어렵다 내 분야가 아닌데 자 자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자 이거를 클릭을 한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클릭할 때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네 거기까지 어 왜냐면은 이거 사람이 클릭을 하는 거잖아 응 근데 오른쪽을 클릭한다라는 거는 응 자기가 아이돌 덕질을 하는 사람으로서 응 실제로 오른쪽이라 할지라도 의리가 없어 보여 오른쪽으로 하면 내가 의리가 없어 보여 그쵸 내가 너무 쓰레기 같아 어 맞아 그래서 나는 왼쪽으로 갔어 나도 왜냐면 난 왼쪽이라고 생각해 맞아 내가 실제로 오른쪽일지라도 나도 착각을 해 그렇지 나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난 좋은 사람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왼쪽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 자 A라는 그룹을 1년 좋아하고 3년 쉬었어요 네 사실상 공백인데 네 이것까지 휴덕이라고 포함을 해 봐서 4년간 좋아했다고 생각할 수가 그렇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그게 자기가 되는 일을 뿌듯하잖아 그렇지 내가 오랫동안 의리를 지키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또 의리를 되게 중요시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으로 할지라도 본인이 클릭을 왼쪽으로 많이 했을 것 같아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요즘 또 시대 어떻습니까 MZ세대 네 솔직한 세대에요 음 솔직한 인정하는 거야 자기 객관아 들어가나 그래? 나는 계속 바뀌어 뭐 뭐 이거 뭐 뭐 문제야?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수명 이거 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렇게 수명 짧은데 계속 막 바뀔 수도 있어요 MZ가 그렇게 쿨하다고? 네 나도 MZ세대인데 근데 풍향은 아니야 나는 오히려 나라면 우리가 막차 탔고 나라면 차라리 오른쪽을 찍는다 이거지 나 같은 사람은 오른쪽을 찍어 아 오히려 오른쪽을 찍어 근데 MZ니까 왼쪽 찍을 거야 나는 나는 오른쪽 찍지는 않고 쿨하니까 그럼 일단 두 분이 왼쪽 나는 M 어 왼쪽으로 찍어 저 오른쪽이지만 왼쪽으로 갈겠습니다 왼쪽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와요 아 그렇지 근데 별 차이 없네 큰 차이는 없네요 네 오케이 다음 중 더 개소리는 하렘물은 하렘물은 여자들을 위해 만들었다 이거 역하렘은 하렘은 이제 남자 하나에 여자가 엄청 많은 많이 등장하는 이거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장르인데 이걸 왜 여자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거지? 음 일단 개소리라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봐 둘 다 개소리인데 어떤 게 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어렵다 역할이면 역할이면 또 남자만 여자 한 명에 남자가 엄청 바글바글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남자 이거 어렵네 근데 이게 둘 같은 말이지 여자들의 환타지를 채워주는 거지 그럼 둘 다 같은 말이잖아 결국은 그치? 성별이 바뀐거죠 성별이 바뀐거죠 어떤 게 더 말이 안 되냐고 더 개소리는? 근데 나는 이런 게 있다고 봐 여자들은 여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해 음 근데 남자들은 잘생긴 남자가 그렇게 안 좋아해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할앤물은 여자들을 위해 만들었다가 그나마 두 개 중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나 오른쪽이 개소리라고 보는 거지 나도 오른쪽이 개소리 같아 여자들은 이쁜 여자를 좋아해 실제로 할앤물은 여자들을 위해 만들었다 클릭을 여자들이 잔뜩 합니다 어? 맞다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맞네 근데 제가 역할을 하는 아 이게 뭔 개소리야 근데 여자들은 역겨워 하면서 왼쪽을 클릭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맞는 말인 것 같아 아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이런 거에 굉장히 자기들끼리 자조적으로 얘기가 막 나오고 막 자기들끼리 인정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이거 보면은 봐봐요 아이돌 아이돌도 여자 아이돌을 여자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하아 근데 여자들이 좀 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남자들은 아니 근데 그거하고 다르죠 할앤물하고 그건 다르죠 근데 그건 주체적이고 멋있어서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남자 하나에 여자 여럿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남자는 남자들을 봤을 때 진짜 별 생각이 없거든 잠깐 어 이걸 떠나서 이번 거는 그냥 편집합시다 아 이건 별 왜냐면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그냥 논란만 만들 것 같아 이 자체를 가지고 근데 일단 저는 왼쪽이요 아 왼쪽 아닌데 그냥 왼쪽 가? 왼쪽 가? 근데 원래는 이게 정상적인 질문이 많은데 오늘 왜 이러지 아 황베리네요 아 비슷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 자 이건 넘기고 다음 거 자 다음 거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 이거 좋다 그렇지 죽기 전에 먹기 싫은 음식 독이 들어있는 스파게티냐 스파케티는 뭐야 나 진짜 벌레가 들어있는 막창 아 형 이미 맘에 안 드는구나 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형아 형 이거 맘에 안 드는구나 맘에 들어 맘에 드는데 스파케티가 아니 너무 아 그렇구나 너무 약간 좀 아 이거는 독이 들어있는 스파게티죠 이미 기분 상했구나 음 자 먹기 싫은 음식 할머니들이 저렇게 스파게티라고 하시는 분인데 왼쪽이요 왼쪽 왜냐면 막창에는 이미 소화된 벌레가 들어있어 음 아니 독이 들어있다는데 당연히 잠깐만 죽기 전에 먹기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지 오른쪽은 위생이야 오른쪽은 위생이고 죽어도 먹기 싫단 얘기 아니야 왼쪽은 목숨이 걸려있는 어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라는 건데 어차피 죽기 전에 먹으니까 사람들은 독이 들어있는 제대로 맛이 있는 스파게티를 먹고 싶지 않을 거냐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벌레가 들어있는 막창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근데 봐봐 어차피 죽어 독이 들어있는 스파게티를 먹어도 죽고 죽기 전에 어차피 죽는 거잖아 이게 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이라는 뜻인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벌레 먹고 싶어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싫잖아 벌레 먹고 싶어요 왼쪽이지 스파게티지 그렇지 근데 스파게티가 다른 음식이 있을 수 있어 아 그게 아니라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걸 먹기 싫다는 거야 아 그냥 오른쪽이지 그렇지 마지막까지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거 먹고 죽어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치 그치 이건 너무 쉬워 오른쪽이죠 90% 간다고 봅니다 역시 자 다음 나는 나의 애인이 잘생겼으면 좋겠다 또는 예뻤으면 좋겠다 귀여웠으면 좋겠다 이거 귀여웠으면 아 문제 수준이 아 너무 아 어떤 토딩이 만든 거야 이거 45살 먹고 45살 먹고 나는 나의 애인이 예뻤으면 좋겠다 귀여웠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여기서 이걸 하고 있어야 돼 이거 형이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귀여워야 된다고 아 당연히 그런데 남편들은 남편들은 근데 자 이거를 아니 현타 왔어요 근데 현타 왔어요 아니 현타 온 게 아니라 자 이거를 클릭을 하고 이런 게임을 절대 내 동년배들은 안 합니다 자 안 해요 동년배가 말도 안 씁니다 내 동년배는 안 해 이걸 왜 해 이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고 그치 그치 한마디로 이거는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상상력 이런 상상을 하면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그런 키드키드 키드키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에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 여행대에 상당히 안 따라는 거예요 그 낮은 친구들이 선택을 한다 라는 거에 대한 약간 좀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조카라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거는 무조건 왼쪽입니다 왜요 설명 좀 안 만나봤어 아직까지 이런 친구들을 아 귀엽다라는 거는요 한상정 한상정 귀여운 건 어느 정도까지 충족이 되면 많이 봤어 많이 봤어 충족되면 그 다음부터는 난 좀 귀여웠으면 좋겠어 아 충족된 후에 근데 이거는 충족이 대부분 안 돼 이런 거 클릭하는 애들 대부분 다 이런 거 안 만나봤어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 만난 친구들이 이런 걸 왜 빌런스 게임을 하고 있어 아 아예 시선을 봐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혼자 말씀하시고 사과도 하고 죄송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1인극이에요? 어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왼쪽입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게 귀여운 거는 어느 정도 사실 이제 봉제인형 쿠로미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쿠로미 알아요? 쿠로미? 몰라요 요즘에 다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헤이 쿠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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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멜로디가 크루가 된거죠. 초딩들한테 인기 많습니다. 초딩 여자애들한테 크루가 인기 많아요. 요즘 제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그런거는 스티커나 봉재로 귀여운건 충족이 되는데 잘생겼다. 그렇지. 나는 그걸 말하고 싶다. 그래 그래 맞아. 귀여운거에 대한 어떤 그 니즈는 좀 어느정도 자기가 많이 만나보고 한 다음에 그래도 역시 귀여운게 짱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거야. 다 지나 봐야됩니다. 아니 뭘 지나 봐야돼. 소영이는 크루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진짜 인기 많아요. 그거랑 그 댕댕이 있어. 그 산릉어에서 나온 댕댕이. 머리 만화가 모자쓰고 다니는 댕댕이. 좋습니다. 저는 왼쪽이요. 저도 왼쪽이요? 펌펌프리머. 어? 밸런스. 황벨인데? 근데 황벨이긴 하다. 맞은걸로 쳐주고요. 황벨로 하면 5점인가 줄거에요. 점수가 높아요. 아 그래? 내가 만약에 다시 환생을 한다면? 됐지. 이거 압도적 소. 이거 압도적 소. 현타 왔다. 현타 왔다. 나간다. 나간다. 아 왜? 너무 유치해요? 너무 개유치여가지고. 근데 소야. 근데 지금 나가는게 사실은 옛날이었으면 화내고 껐는데 지금 안나가고 그냥 액션만 취하는 이유가 먼저에요? 어필만 하는 이유가? 왜요? 맞추고 싶어. 나라는 예방접종을 한거야.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래. 나라는 예방접종. 그 사이에 성장했습니다. 몇년간 성장했어요. 침착맨 감마선을 투수해가지고 지금 요정도 짜증은 나지만 버틸 수는 있어. 버팁니다. 버팁니다. 돼지는 맞았어. 너무 개유치해서. 와 이거 미치겠다. 돼지는 돼지고기가 되어서. 아 이런거는. 이거는 소지. 소는 나중에 소고기. 왜 소. 돼지는 뭔가 이렇게 막 똥먹을 것 같잖아. 느낌이 그냥. 아 그냥 느낌이? 느낌이. 아 사육환경이 사육환경이. 요즘 친구들은 몰라. 돼지가 똥먹는 거. 우리 동년배들이나 알지. 돼지 똥먹는 건. 아 그냥. 이미지가. 나도 돼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가축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그냥 빨리 자라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소는 오래 살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런 생각을 애들이 어떻게 해. 애들이 그런 생각을 못해. 천천히 자라잖아 천천히. 그리고 소 샴푸한 거 봤어? 샴푸를 왜? 진짜 예뻐. 소 샴푸한 거 한번 검색해 봐. 자. 얘가 털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아 나 봤어 봤어 봤어. 소 샴푸한 거 한번. 그러면은 갑자기 소. 무슨 얘가. 고대 소가 제일. 엄청 귀엽고 뭔가 다른 종 같아. 응. 샴푸한 소. 샴푸한 소가 나오네. 그 검색어에요. 저 봐봐. 저 봐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나 이거 짤로 갖고 있는데 이게 샴푸한 소구나. 난 종이 다른 건 줄 알았어. 규리 같아. 너무 이쁘지 않아? 아 우리 규리 같아 너무 귀여워. 털도 이게. 이게. 그. 미용 해준 거 같은데? 아 우리 규리 같네. 규리 사진 되게 닮은 거 보여줄까? 이게 규리로 이어지네. 우리 규리랑 너무 닮은 거. 짜잔. 와 너무 귀엽다. 진짜. 가려. 와. 너무 귀여워. 방한용품 제대로 챙겼네. 그치. 형 얼굴을 가려야 돼. 형 얼굴을. 아니 형 얼굴을 탭으로 가려. 잘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내렸다 내렸다 올려. 내렸다. 나를 몰라 씨. 됐어. 이러면서 잃었습니다. 난 소. 나도 소요. 이거 때문에? 샴푸한 소 때문에? 아니 아니. 돼지가 좀. 그냥 애들은. 돼지를 싫어해. 그래. 그리고 소가 비싸. 왜 돼지야. 막 이러잖아. 근데 귀엽긴 귀엽네.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근데 각. 목장마다 다 하나봐요? 그러네. 왜 하지? 굳이? 이거? 이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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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목장에서. 그러면은 야. 강아지들은 애견 카페. 애견 미용실은 왜 있냐. 이쁘니까. 아니 아니 아니. 여기는 생산성을 생각하는. 목장이잖아. 에이. 그냥 생산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왜 굳이 소겠어. 돼지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취향이 있지 않겠어. 그래도. 내가 소를 좋아해. 알완용 소가 있어? 아유 있겠지. 나 이거 있는데. 귀엽다. 짤.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짤로. 아. 알렉산드리아. 그. 치마 거기에 있어요? 아니. 이거는 웃긴 게 아니고. 귀여운 거라고 해서. 귀여운 짤은. 내가 따로 모아. 나도 귀여운 짤 모아놓긴 한다. 그래서. 나는 근데 움직이는 짤로. gif로만. 그래서 요즘 고민이. 귀여운 짤하고 멋있는 짤을 새로 팔까. 근데. 복잡해지는데. 어. 그래서 안 하고 있거든요. 안 돼. 안 돼. 나는 그냥 딱. 귀엽고. 움직이는 것만. 모아. 그럼 치마에 못 올려요. 웜 짤? 어. gif. gif. 배너 달려서 이제. 그래? 배너 달려서 이제. 하세요. 근데 그. 아니 안 올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너무 많이 올린다 싶으면 좀 자제하라는 거지. 나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좋아서. 저 샴푸 드라이안소. 껴안고 있는 거 좀. 이거? 네. 아. 진짜 보송보송하구나. 여기는 진짜 애견카페 같은 데인가 보다. 애견 목장. 애우. 애우. 애우 목장인가. 네. 저거 그거 아닙니까? 지금 레슬링 연습하는 거. 그냥 자고 있는 거. 그거 지금 목. 헤드락 거는 거 아니야? 헤드락 걸고 있어. 소 잡았다. 저거 소 잡고. 바와이.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우냐. 으아. 너무 귀여워. 이게 제일 귀여워. 난 얘. 가운데. 얘는 얼굴이 좀 작다? 운동 많이 한 말 같아. 그러게. 약간 어그부츠 같아. 샴푸한 돼지 있나? 샴푸한 돼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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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우한 돼지 있죠. 애우한 돼지는 있으니까. 근데 돼지는 좀 약간. 털 자체가.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안 좋다. 딱 봐도 돼지로 태어나고 싶지 않겠나. 근데 소는 너무 좋아. 소는 잘 태어나면. 얘는 방목하잖아. 그리고 막. 밖에서 햇빛 뛰고. 돼지는 방목한다는 건 본 적이 없어. 뭘 들어봤어. 걔는 맨날 우리 안에 있잖아. 이건 소다. 소밖에. 이건 답이 소다. 그냥. 근데. 돼지를. 찍은 사람들은. 심정이. 나는 저 돼지를 찍은 애들은. 어떤. 심정으로 찍었을지는. 예측은 좀 됩니다. 왜요? 어디서. 아니야 아니야. 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 그걸 본 거야. 돼지가 오르가즘을 오래 느낀다라는. 그런 연구결고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 진짜 처음 들어. 처음 들어? 진짜 처음 들어. 진짜 처음 들어. 대해 봐. 돼지 오르가즘을 쳐 봐. 그래서. 돼지로 태어나고 싶다? 그게 한참 그래서 약간 밈까진 아니지만 그런 정보가 있어 돼지의 어떤 특성 해가지고 아 다 치기 싫다고 알고 싶지 않았다고 근데 그게 한 30분인가?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돼지를 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그러면 돼지가 왜 돼지를 치겠어 굳이 그걸 아는 사람이 형은 돼지? 아니 난 소지 아니 이런 사람이 검색을 하거나 뭐 해서 알고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돼지를 이거는 압도적으로 소일 것 같아요 아까 샴푸한 소를 보니까 그러니까 거봐 압도적이에요 저 18%가 돼지가 아이고 바보들 691명이 돼지 오들가지일 때는 그럼 당연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저걸 치를 이유가 없어요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봐 돼지를 왜 태어나고 싶겠어 자기가 토막할 수 있는 돼지는 막 진흙 묻은 이런 걸 생각할텐데 굳이 골랐다는 것은 돼지 오르가짐밖에 없어요 돼지 오르가짐밖에 없어요 돼지 오르가짐밖에 없어요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몰라 그렇게 안쓰 내가 그냥 그것도 소는 그렇게 하지 아니겠지 소가 더 길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그러진 않겠어 하지만 대중들에게 알려진 짤막한 토막상식은 30분 동안 오르가짐를 느낀다고 그래가지고 찍은거야 그럼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잖아 30분간 느낌이야 일상생활은 30분간 못하잖아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 친구들 이걸 찍는다니까 그런걸 모르는 친구들 이걸 찍는거야 완벽빙의 그럼 그럼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고른사람이랑 결혼 알고보니 진짜 유치해 진짜 유치해 진짜 유치해 아 저 개유치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나도 못 겨디었어 나도 못 겨디었어 이거는요 알고보니 아이유님인데 남자야 근데 결혼을 해야돼 마동석 형이 여자야 근데 결혼을 이걸로 진지하게 이걸 왜 진지하게 아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이걸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거 맞아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MZ가 된 기분 조던아이유라면 아우 장난 화장실 좀 아우 너무 유치했어 똥마려 한번 한번 드리고 옵니까 좋습니다 아이 진짜 너무 유치한데 아 이거를 왜 근데 이게 약간 이것도 뭐 그런식으로 뭐 장르가 있는거야? 아니면 이게 하나야? 게임이? 몰라요 나도 나도 처음에 아니 근데 그때 원래 침찰단에서 했었거든요 이거를? 네 근데 그때는 괜찮았어 뭔가 질문 그 선 그 나오는게 근데 오늘은 여기 유치하지 장르가 있는건 아니야? 뭐 여러가지 뭐 장르 여러개 있는데 체크를 그때 굳이 안했는데 잘 나왔어 너무 유치해 이거 그리고 이거 정말 이거 갓 한글 떼는 애들이 만드나? 한글 연습하려고 좌판 연습하는건가 이거 혹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뜻도 모르겠어 고른 사람이랑 결혼 알고보니 마동석이 여자 알고보니 아이유가 남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아니 뭔 말인지 알겠지만 아는게 더 짜증나 그냥 그냥 아 너무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예를 들어 봐봐요 예를 들어 마동석이 있는데 마동석이 알고보니 여자였고 그 여자인 마동석과 결혼을 하는거랑 뭐 그런거에요? 아이유가 알고보니 남자였는데 남자인 아이유랑 결혼하는거랑 그거에요? 그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정말 미치혁 아동이 만들었으면 귀여워 귀여워 귀엽고 인정 어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쳐 어 근데 이게 만약에 어 내 제 커트라인은 어 14살 까지입니다 아아 15살 이후가 이걸 만약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게 기준이 그건거 같아요 내가 남자고 그래도 약간 무섭지만 여자인 여자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 뭐 이런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낄낄거리고 싶은거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유치하고 그냥 너무 수준이 너무 낮은거야 아니 애들은 그럴 수 있어 애들은 뭐 아 여잔데 이렇게 막 부락부락해 아하하 웃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고등학생이 만들었다 갬수성이 없구나 갬수성이 기본적으로 없는거고 아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아 지금 한숨이 나와 한숨이 아니 그냥 그냥 그 친구를 만나서 앞에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고싶어 그럼 황베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베 넘어가지도 않아 이게 황... 왜 안넘어가 황금배루스가 없는거 아니야? 아 밑에 선 선 어 아 틀렸습니다 그래도 아이유가 낫다는거 아니야? 네 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짜증나 이것도 이상형이 날 좋아하면서 하하하하 이상형이 날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척하기 야 야 너 나와 누구야 그리고 이상형이 날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척하기 뭔 말이야? 나와 이상형이 날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척하기 아 뭐가 더 좋아 아 이건 이해됐다 이상형이 날 좋아하면서 싫어하는 척하기 싫어하는게 좋냐 이상형이 날 싫어하면서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척하기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상형이 형을 형의 이상형이 어 나를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척하기 싫어하는 척하기 약간 좀 이제 친데레처럼 어 한 명은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척해 당연히 아프다 아니야? 그래서 형이 헷갈려 닥전이지 닥전 근데 형한테 진짜 진심으로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너무 어린 친구가 만들었다는게 느껴지는게 이미 오른쪽에는 스포를 한거잖아 좋아 싫어하는게 이미 나왔잖아 왼쪽으로 좋아하는게 나왔잖아 근데 싫어하는 척하기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거 아 나 진짜 형 너 누구야 나와 근데 형은 몰라 형은 몰라 아니 근데 모르는게 아니라 이미 그래서 스포를 당했잖아 아 근데 형은 몰라 이거 지금 정하면 그 거기를 빨려 들어가서 그걸 당해야돼 근데 이상형이 형을 계속 좋아해서 형이 착각하게 되는 그런 슬픈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거지 후자는 아 진짜 어떤 아름다운 꼬꼬마가 만든거야 대체 이거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꼬꼬마 누구야 나와 그래서 형은 이 슬픈 2인극을 해야되냐 아니면은 사실은 실상 좋아하는데 불쾌한 경험을 당연히 왼쪽 아니야? 당연히 왼쪽이지 당연히 왼쪽이지 당연히 왼쪽이지 그래서 스포를 했잖아 나를 싫어하면서라 아니 우리가 이걸 고르고 정신이 지워진 채로 이 세계로 간다고 생각해 네 너무 아 이걸 이거 너무 내가 진짜 요 근래에 들어와서 가장 가장 이거는 트래핑 낭비를 하고 있는 느낌을 듣고 있었어 왼쪽이 왼쪽이죠 왼쪽이요 수자씨 왼쪽인데 무슨 수시야 형한테 싫어하는 척이야? 저는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척 아 어떻게 싫어하는 척을 해요? 어떻게 싫어하는 척을 해요? 어떻게 싫어하는 척을 해요? 잠반수요? 잠반수요? 수자씨가 이거 안 본다고 막 얘기하네 아니야 나중에 언제 한 번 이랬어 자기 더 비운 개그 안 하자 언제부터 그쵸? 아 본거구나 봤대 수자엠퍼를 하면서 이제 보시더라고 댓글로 댓글로 사람들이 비운 개그 막 큐큐하니까 이제 검색하셨겠지 제가 그런게 개그를 한 적 있어요? 근데 또해 지금 요즘 감시가 뜸하다 단속이 뜸하다고 그렇구나 아 단속 뜸하다고 또 이제 잠반을 주나요? 예? 싫어하는 척 하는게 잠반 주는 걸로 잠반 주는 걸로 딱 딱 눈치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잠반이 사실은 좋아해서 아껴놓고 이제 준비한 건데 잠반처럼 잘게 쪼개서 하하하하 일부러 부끄러워서 무슨 소리에요 자 왼쪽입니다 이건 90% 90% 이상 봅니다 왼쪽 90% 이상 봅니다 như 왼쪽 왼쪽 예... 고르려고 했는데? 너도? 하하하하하하 아니 아니 왜냐하면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니까 난 착각 속에 있을 수 있잖아 알겠어 알겠어 그냥 매틀릭스 파란 약 어 나 싫어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니 앞에 싫어하잖아 근데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척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요거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지 한글을 좀 늦게 깨우셨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 이해를 못 하는 친구야 아니면 외국인 외국인 한글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외국인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 모르는 채로 내가 못생겼을 때 더 듣기 싫은 말은? 못생겼네 잘생겼다 하하하하 어렵다 야 어려운데? 하하하하 아니 용어도 웃겨 용어도 하하하하하하 잘생겼다 하고 못생겼네 느낌표는 다섯 개요 너무 킹받아 아 근데 어려워 아 너무 킹받아 다섯 개가 뭐야 느낌표 너무 어려워 아 근데 좀 어렵다 이거는 좀 생각해볼 만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어법 대 그냥 전공법이잖아요 이거는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저는 완벽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다 맞췄어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이거 목숨이에요 이거 세 개 틀리면 지는데 두 개 아 그런거요? 형은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돌려서 비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나 돼지고기 오르가즘이 뭐 어쩐니 저쩐니 나? 아니 그러니까 형은 뭐예요? 아니 근데 이제 처음 보고는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빙글빙글 돌려서 빙글빙글 돌려서 아니 잘생겼다라고 얘기한다 하기보다는 아 뭐 얼굴이 많이 좀 아프신가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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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아니 싸우지 않는 것 같아 이거 그냥 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사람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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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빙의해봅니다. 이걸 찍을 아이들 지금까지의 이제 그동안에 쭉 왔죠? 오는 동안에 이거를, 이런 거를 클릭해보고 좋아하는 친구들의 어떤 이... 물론 이제 한두명은 아니겠지만, 많겠지만 그런 친구들 상처를 잘 받는 친구들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 싸잡아서 또... 지금 보니까 상처 잘 받아! 아니 밸런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는... 지금 상처 잘 받아! 그래서... 바로 싸잡기! 그래서 상처 잘 받은 친구들이거든 이 친구들은 지금 농담을 몰라! 농담하면 안 돼 이 친구들한테는 이 친구들한테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푹푹 꽂힌다고 그럼 못생겼네? 못생겼네! 못생겼는데 못생겼다는 얘기 들으면 자기는 너무너무 상처받아 더 이상 클릭 안 해 형 이거 만약에 맞추면 진짜 짱구 원장님이다 나도 못생겼네, 못생겼네 이건 맞아, 못생겼네 잘생겼다는 그래도 유머러스한 게 어느 정도 있어? 아니... 그냥 잘생겼다는 거는 내가 못생겼다는 건 이미 알잖아 근데 더블... 이거 더블 데미지라고 못생겼는데 못생겼다는... 더블 데미지라고 근데... 못생겼는 건 내가 알잖아 잘생겼다면 그래서 상세가 돼 근데... 왼쪽은 더블 데미지라고...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어법인지 모르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 오른쪽? 그렇지! 어? 너도 지금 무시 시작한 거야 너도? 너도 지금 무시 시작했네? 나처럼?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어? 어? 끝났어 어? 무시했다 띠로리 왜 무시해요? 반어법인 거 알죠 애들도 모른대매 모른대매 너도 제가요? 근데 애들은 봐봐요 듣기 싫은 말이 왜 잘생겼다냐면은 야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말을 잘 안해 애들은 들어본 적도 없어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 해 응 그래서 이게 자주 듣는 말이다 보니까 못생겼다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상상을 못하나봐 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헉 맞네 그니까 오른쪽은 아아 잘생겼다 이 말 자체가 애들은 와닿는 것 같아 어 들어본 적 있어 아아 근데 못생겼네 라는 얘기는 사실상 들어본 적 없어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어 그니까 사실 못생겼다가 더 기분 나쁜 말이에요 더 맛있는 고급 음식이야 예를 들어 어 근데 오른쪽은 우리가 아는 맛이야 분식이야 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맛이야 그래서 기분 나빠 종종 먹어 먹어본 맛 어 내가 너무 무시했네요 잼민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잼민이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초딩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니 초딩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남은 목숨이 없습니다 하하 너무 싫어 목숨 걸고 목숨 걸고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이게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 등록 안 하기 랭킹에 등록 하지 않나요 좀 이거 차라리 장르를 좀 정해서 하는게 어떨까요 너무 유치해서 시끄금 필터를 꺼보면 어떨까요 아이씨 하지마 그런거 그게 중요한게 아닌거 같애 약간 좀 뭔가 그럼 여기서 정해 엄청 많아 아 그래그래 차라리 이런걸로 가자 뭐 엄청 많아 뭐 19급이 왜 4367개야? 너무 이것도 너무 싫어 해제 너무 싫어 맞아 이거 근데 나 해제해봤는데 안나왔던거 같애 적용이 안됐었던거 같애 그 종수랑 인생 어때요 인생 유튜브? 유튜브는 뭘까? 다 해제하기가 없네 모드 해제하기가 없어 야 이거 만드는 친구들의 어떤 성향을 알수 있는데 패티시랑 19급이랑 이런게 여기 왜 들어가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우는게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ㅅ 저거 설마 세수 아니겠지? 이런것들 아니 과연 이런거에 관심있는 친구들이 이런거 만드는거 아니야 아니 왜 지워 우리 삶의 일부분인데 아니 이게 이런걸로 제가 배는 스캔을 하는게 너무 삶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지울게 없어 근데 너무 많아 진짜 19급도 있어 그냥 19급 근데 이걸 하나하나 다 지울 수가 없어 하지마 아니 이걸 빼고 해보자고 빼고? 어 그런걸 빼고 할수 있는것 중에 안유치할만한걸로 합시다 안유치한게 음... 닌텐도가 중간에 뚝 껴있어 ㅋ 빼요? 빼요? 아니 롤도 뺄게요? 롤모레 롤나 몰라 이세계... 이세계도 뺍시다 이세계... 이세계... 잘알아 이세계물? 아유 그럼요 그래그래 포켓몬스터도 들어갔다 포켓몬스터로 ㅋ 포켓몬스터로 자 이제 알겠어 알겠죠? 이거 하는 사람이 알겠죠? 내 동년배는 아니네 아 물론 포켓몬스터로 있는 동년배도 있긴 하지 했는데 아유 카트라이더도 있는데 왜요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아니 카트라이더 까지는 저거 mz까지잖아 mz까지 일단 누르지만은 뭐지? 밑에... 흥발놈도 있어 흥발놈 흥발놈 알아요? 흥발놈 뭐야 아 일단... 훈훈한 시발놈이야? 맞아요? 뭐에요? 짱구에 훈이 있죠 훈이 아 예예 실상은 얘가 사악하잖아 흥발놈 행복? 야 웃긴다 갑자기 행복이 있는게 너무 웃긴다 뜬금없이 네이버 웹툰 몇거? 몰라 안보니까 아니 다들 네이버 웹툰에서 연주했으면서 모른대 근데 아래부터는 2개 3개만 이래가지고 근육선호 부위 근육선호 부위가 왜 들어가있어 왼쪽 아래 근육선호 부위 넣어야지 넣어야지 야 진짜 이거 만들었는데 라노벨도 하나 있고 하나씩 있는건 그냥 내비둬 나오겠어 이새끼는 뭐야 이새끼 이세상 깨어나기 그런거야? 자 해봅시다 갑니다 만약 소중한 만약 소중한 사람이 좀비가 된다면 물려서 자기가 좀비되기 죽이기 죽이기에요 애들은 애들은 저 이봄솔이라고 알죠 이제 애들이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애들이라고 시작하네요 아니 이봄솔이 알죠 다해 다해 뮤지컬 배우 어 알지 알지 걔가 어린이극으로 시작을 했 때 처음에 근데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는게 있어 악당을 잡아가지고 딱 잡았어 여러분 이 악당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애들이 죽여요 죽여요 막 이럴대는거에요 무조건 그렇지 다 죽여라 죽여라 막 이런데 로마 시민들처럼 이거는 그냥 애들은 그냥 죽이기가 나오면 죽이기야 아 지금 애들로 지금 본거에요 지금 하는 사람을 애들 아니에요 근데 좀 생각해볼 가치가 있는게 네 어차피 여기서는 애인은 제외하겠습니다 가족 가족이 좀비가 된다 그러면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치 그러면 좀비가 된다라는 거에 난 걸 것 같아 왜냐 좀비가 그리고 애들한테는 좀 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음 애들은 죽인다는 거에 너무 꽂힐 것 같아 형도? 형도? 형도 애들이라고 보는거에요 지금? 어? 형도 애들이라고 보는거에요? 자 그럼 동년배라고 보고 해보세요 동년배라면 어떻게 하겠는데 45세는 죽입니까? 좀비가 됩니까? 저는 가족이 좀비가 돼서 나타나면은 네 머릿속으로는 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산 사람이 아니다 응 근데 얼굴이 달려있으니까 응 차마 못할 거 아니에요 응 그치 그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기생수에 그 장면이 있어 자기 엄마를 살해하고 기생수가 돼서 자기 엄마 행세를 하고 있는 어 어 신이치의 엄마인데 맞아요 신이치가 결국은 엄마 제가 그 괴물을 떼드릴게요 하면서 죽 엄마를 그 모습을 한 좀비를 치우거든요 근데 이제 신이치는 그런 선택을 했지만 다 그렇진 않으니까 그리고 너무 약간 좀 좀 염세적인 것도 있잖아 신이치는 오른쪽이 붙어서 머리가 되게 차가워진 상태예요 아 맞아 섞였어 약간 그치 그래서 그 여자애가 너 좀 변했다고 그래 그거 가슴에 땜빵 때우고 나서 그렇게 됐어 음 자 근데 그럴 때 이거는 이제 침체전 할 때도 나왔던 문제거든요 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지금 못 고르겠죠 그런 순간이 되면서 결국 물려 죽을 것 같으니까 물려 죽어 자기가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음 선택 그 장애가 생겨서 그렇지 물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거는 나도 난 막 죽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죽이지도 않을까 막 계속 계속 눈앞에 없는데도 이렇게 고민할 정도면 눈앞에 있으면 그치 더 심한 갈등을 할 것이고 만약에 막 그 도망가면 도망갔지 이게 막다른 곳에 있으면 고르다가 물릴 수도 있을 거 나라면 왼쪽이지 사실 내가 갑자기 들은 그건데 내가 이제 한번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리기 좀 전이었는데 아 그때 코로나 걸리기 전이었다 그때 약간 내가 접촉을 한 거야 접촉 접촉하고 집에 막 들어왔어 근데 접촉했으니까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옷을 이렇게 그냥 싸짐어지고 작업실로 가서 좀 며칠 묵어야겠다 라고 하고 집에서 가는 길에 이제 집에 얘기를 했지 와이프한테 나 접촉했어 양성료랑 같이 이제 그 뭐 같이 한 공간에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 진짜? 막 이런 집에서 내가 옷만 갖고 나올게 이게 11번교 사면서? 아니 그러지 않았지 아 네 좀 침몰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에 그래 혼자서 좀 작업실에 격리되어 있어야 되니까 네 식빵 한 번째로 샀어요 식빵을 사갖고 가야지 식빵 가서 이제 작업실에서 먹어야지 이걸로 버텨야지 딱 사들고 이제 집에 갔어요 식빵 메뉴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칙칙칙칙칙칙칙칙칙 나한테 나한테 근데 나한테 뿌리는 건 좋아 아예 식빵에다가도 칙칙칙칙칙칙 좀비 취급 당했구나. 좀비 취급. 좀비 취급. 세스코. 세스코 당했어. 기분이 어땠어? 내가 처한테 너무 섭섭해서 내가 좀비가 되면 나를 가장 먼저 쏴 죽일 사람이라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사탄총으로. 하지만 형은 코로나가 걸렸더라도 칙칙칙까지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나는 같이 걸리지. 좀비를 만나고만 왔는데도 그렇지. 좀비랑 만났어? 좀비랑 손 닿았어? 악수했어? 칙칙칙칙. 샷건으로. 손을 팍 날려. 샷건으로. 다음 부위는. 대바대 많이 해서 그렇대요. 아 그런가보다. 대바대를 많이 봐가지고. 나는 솔직히 나는 괜찮아. 식빵봉지. 보통 식빵봉지 보면 위에 이렇게 열려있잖아. 열려있고 거기에 봉지 막이가 되어있잖아. 그거를 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칙칙칙칙 뿌리는거야. 뭐가 되는데. 너무 서운했어. 좀비치급당에서. 아직도 남아있는거야. 호민이 형은 어때요? 지금도 좀비치급당이요? 예? 나간다고 했잖아. 아까 나간다고 했잖아. 예? 나간다니 무슨 말이야. 걸렸다고 하니까 아싸 하면서 뭐. 아까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나도 격리돼 있었는데. 솔직히. 이틀은 좋더라. 아 그래? 이틀까지는. 3일부터는 너무 보고싶더라. 3일부터? 근데 이틀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 3일이. 너무 보고싶다가. 어느정도에 보고싶으면 해요. 그냥 생각나네. 아니면은. 와 너무 못보고는 미치겠어. 못견디겠어. 못견디는건 없어요 세상에. 하하하하하하 인내심이 내가 당하니까. 아 참을성이 좋았어. 4일째가 돼도? 난 다 견디니까. 4일째가 됐어도? 난 다 견뎌. 만약에 10일이 됐어. 난 다 견딘다고? 견딘다고! 그럼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을거 아니야. 없어 없어. 못견딘적이 없어. 잘견뎌. 탈인간이네 탈인간. 자 아무튼. 준비해야 된다면은. 오른쪽은 너무. 어른. 약간. 아 근데 참 애매하다. 근데 몰라. 내가 이 상황이 너무 상상이 안돼. 내가 뭐 죽일 수도 있겠지. 그쵸? 자기가는. 근데 지금 못 고르겠어 막.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나 이거 황벨같아 황벨. 황벨? 응. 나 황벨. 나는 황벨까지 아니고. 나는. 어. 왜냐하면. 왜냐하면. 봐봐요. 우리가. 왼쪽입니다. 저는. 왼쪽? 네. 저는 왼쪽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 좀비 이 세상에 딱 빠지면은. 진짜 너무나 많은 좀비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타이밍이 언제냐가 중요할 것 같아. 우리가 이미 좀비들을 너무 많이 보면은. 그쵸. 이제는. 좀비는 인간이 아닌 것. 시라고 분류를. 그냥 다른 종족. 분류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사태 초기면은 모르는 거지. 그니까 이게 타이밍도 좀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상상이 좀 잘 안돼. 왼쪽 왼쪽. 왼쪽일 것 같아. 나는 황벨인데. 아직 초딩 애들은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아 그럼 초딩이면 나는 죽여요. 슬퍼 슬퍼. 죽이나봐. 소중한 사람이잖아. 남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잖아. 가족 없으면 내가 죽잖아. 어차피 나 죽는 걸 이러고 왼쪽 질 것 같아. 왼쪽? 어.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죽이기네 역시. 벌써. 죽여놔. 벌써 하나 빠졌어요. 초딩은 죽이죠. 초딩이 애들이. 사후 생각을 못하는 거야. 아. 죽인 다음에 자기가 혼자서. 지금 혼자 있어봐라. 가족 없이 혼자 있어봐라. 그게 뭐. 사는 거냐. 그건 죽은 거야. 응. 초딩 혐오가 너무 심해. 아 제가요. 죄송합니다. 아. 초딩을 혐오하는 건 아니에요. 초딩을 혐오하는 건 아니고. 초딩도 다. 이걸 선택한 초딩들. 초딩이. 저는. 제가 또 그. 정보원을 한 명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초딩들이. 진짜. 생각이 되게 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그냥. 우리는. 옛날에 그. 판단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이거라고 해.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초딩들은 계속 철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언컨데. 그런 철학적인 초딩들은 이거 안해요. 또 비난. 초딩이 없는 초딩만. 미안합니다. 그니까. 내가 편견인데. 나는 편견 아저씨인데. 못났네. 못났다. 안녕하세요. 편견 아저씨입니다. 편견 아저씨 진짜 못났다. 아니 초딩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처음 봐. 아니. 초딩을 비난하는 건 아니니까. 이걸. 그런 초딩들은 이거 안해. 그런 초딩들은 이거 할 시간이 없어.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형 평생동안 양치질 못하게 할래요? 세수 못하게 할래요? 네? 아 원래 밸런스 게임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좀 어렵다. 밸런스 게임이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이 초딩 놈 어디 갔어? 이 초딩 놈 어디 갔어? 형 양치지 안 할래요? 세수 안 할래요? 골라야 돼. 양치지 않을까요? 세수 안 할까요? 어 나는 양치 못하기를... 당연히 세수 못하기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양치를 못 견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못 견딜 아니라 저거는 이가 썩어. 썩어서 죽어 나중에. 그러니까 세수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렇게 뭐 수영을 한다던가 할 때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제 초딩 애들은 이런다고. 양치 안 하면 너무 좋은데? 나 양치하기 싫은데? 가글도 양치야. 이런 거 있잖아. 양치 못하면 개꿀 개꿀. 아 그러네? 양치를 싫어하니까? 싫어하니까. 충치까지 생각 못해. 충치까지 생각하면 어른이야. 어른이야 어른이 밖에 생각 못해. 근데 애들은 이제 양치 못하면 개꿀 개꿀. 아 근데 그거는 아니 이거는 거의 그냥 네 살. 형은 지금 초딩을 네 살 정도로 보고 있어. 세 살 네 살. 세 살 네 살 딱 이정도. 애들도 양치 못하면 꿉꿉한 거 알죠. 아무튼 세수 못하기가 낫지. 이거는 그렇죠. 세수 못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건 밸런스가 좀 붕괴됐네요. 곰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세수 못하기죠. 세수 못하기. 개꿀 개꿀 몇 명 얘기했을까요? 30... 3074명이 개꿀 개꿀. 개꿀 개꿀 외쳤어요. 자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개꿀 개꿀 개꿀. 3073명이. 이 안 닦아도 되네. 개꿀 개꿀. 이 안 닦는다. 개꿀 개꿀. 개꿀 개꿀. 아싸. 이 안 닦으면 나는 좋지. 자 능력이 생긴다면? 다시 태어나면 박민수인데 다시 태어나면 박진수가 누구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밑에 꼴은 뭐야? 니가 만들었지? 이게 뭐야? 밑에 있는 것도 있었어 원래? 작성자 친군가봐. 민수랑 진수중이 형 누구로 태어날 거예요? 모독님 형독님이래. 모독님 형독님이래. 그게 뭐야? 모독님 형독님 이름을 몰라가지고. 모독님 형독님이 뭐야? 모독님 되게 유명한 인터넷 방송이 있고 형독님은 모독님 형인데 카트라이더 관련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채널도 되게 커요.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난 뭐가 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다 제가 그 그 모독님이 성함이 뭐예요? 난 황배야 할래. 진수야 진수? 아 그럼 난 진수, 박진수. 나는 황배야 할래 모르니까. 박진수, 박진수님 가겠습니다. 황배? 형 황배? 아 황배일 수도 있어. 황배를 하겠습니다. 황배를 이었어. 아 까비. 아 까비. 왜 황배를 안 쳐주지? 5% 내로 다했네. 6% 내. 이게 초록력이 있다. 개짜준바. 시원하게. 아 밑에도 글씨가 있는 걸 깜빡했어. 아 음료수 시원하게 개짜준보라고. 시원하게 간을. 근데. 아니 존린놈 진짜 한결공부 제대로 안시. 얼음이 빨간색으로 돼있어. 화염이 초록. 파란색으로. 화염 능력을 쓰는 데가 손으로 고기 익히기야. 손으로 고기 익히기야.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운 상상. 화염 능력을 가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상상. 이거 화염이에요. 애들이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 진짜로. 콜라도 좋아합니다. 아 근데. 그냥 냉장고에다 하면 되잖아. 음료수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 여름보다. 겨울이 혹독한 이유가. 노숙이 안되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지. 화염 능력이 있으면. 이게 조절이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그마하게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제가 이제. 보온이 되잖아요.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을 쓴다는 건. 그래서 저는 이제. 화염 능력에다가. 나도 화염. 얼음은 사실은. 좀 추가적인 요소고. 화염은 뭐. 구워 먹을 때도 좋고. 하기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는. 화염 능력이 훨씬 좀 필요하잖아요. 불을 쓴다는 거는.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좀 진지하게 접근하자면. 이게. 둘이서 계속 싸운다. 응. 라고 하면은. 결국은 얼음이 이길 수 밖에 없거든. 엑스맨에 나오잖아. 실제로. 그렇잖아. 그냥 불을. 누가 이기지? 몰랐나.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얼음은. 그니까. 둘이 계속. 했었을 때. 계속 싸운다. 라고 하면은. 근데 아카이노가 이겼어요. 아카이노는 누구야? 그. 원피스에서. 불 쓰는 애. 아오키즈는 얼음 쓰는 애. 졌어. 화염 능력이 지금. 거의 쫓겨났어. 근데 나도 화염 능력인 것 같아. 여기서는. 화염 능력이. 여기서는 뭐. 그니까. 물 속성. 물 속성. 약간 좀. 약해 보이잖아. 아이들이. 보기에. 화염 능력은.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한거야.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아이들은. 불타는 어떤. 불 속성이면. 뭔가 세보이거든. 어. 근데 물 속성은 약간. 약간. 진흙캐라던가. 약간 좀. 뭔가 좀. 조합을 잘해야 되고. 물론. 잘 조합하면 훨씬 세긴 하지만. 회복기나. 어. 뭐. 근데 화염 속성은 일단. 비주얼이. 일단. 일단은 좀. 쉽게 세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리자몽이지. 물만으로는 사람을. 압도하기가 힘들어요. 뭐. 압이라던지. 응. 뭐. 아니면 뭐. 수많은 물의 양으로. 덮어버린다든지. 뭐. 쓸어버린다든지. 요런 느낌인데. 화염은. 그냥. 붙이기만 해도. 괴롭.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선택하는 친구들은. 누구냐. 또 비난 시작이다. 아니. 비난 아니야. 예. 요즘 아이들한테. 가장. 머릿속에 꽂혀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엘사에요. 아니. 지났어요. 이제. 아니야. 엘사를 보는 애들이 자랐어. 아니. 그 아이들은 어른 능력에 꽂혀있어. 아니. 이게 비난이야. 자기도 모르게 하는 혐오 있어. 자기도 모르게 하는. 아니. 이게 왜 비난이야. 아직도 엘사에 꽂혀있어.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엘사 아이들은. 엘사라는 건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되게 중요한 어떤. 이노센스가 무슨 뜻이지. 아무튼. 중요한 게 있다고. 근데. 그 픽사 엘사. 응. 엘사. 그거 본 애들은 이거 안 해. 아니야. 그거 애들은 이거 한다니까. 그거 본 애들은 이거 하지. 그럼 뭐 안 본 애들이 이거 하지. 올라프 올라프. 아무튼. 그래서 어른 능력은 그런 친구들이 좀 눌렀을 것 같은데. 화염 능력 가겠습니다. 화염 능력 가겠대. 화염 능력 가겠대. 화염 능력. 이 말 자체가 너무 유치해. 화염 능력 가겠습니다. 엄청 고민해서. 응. 주지도 않는데. 정말 내가.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어른. 왜 어른. 레리 고. 레리 고. 역시. 역시 엘사. 내가 말했잖아. 엘사. 아이들이 엘사를 얼마나 많았지. 왜 형을 미치게 했어요. 형의 촉을. 겨울. 겨울을 하면 극하지 않았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순간만큼은. 다 엘사의 아이들이야. 20,000명이. 내가 이 순간만큼. 그래도 야. 초딩만 있겠냐. 했거든. 아. 아. 역시 엘사 보던 초딩이들이. 직감을 믿었어야지. 아. 내 직감이 또. 이런 게 제일 싫어. 내 직감은 맞다고 그냥 이겼는데. 한 번 꽈. 내 스스로를 속여. 그게 밸런스 게임의 묘미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파악해야 돼요. 아. 맞네. 아. 파악을 완벽하게 못한. 전무님의 패배입니다. 왜 이렇게 분하지 이거. 이렇게까지 높아. 이게 왜겠어. 이 높은 거 다 나야. 엘사야 엘사. 잘 생각하세요. 대중의 선택은. 대중의. 초능력 선택은. 얼음 능력입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레디 굿. 시원할 게도 틀렸는데. 저걸 골랐다고? 이게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단 하나야. 엘사밖에 뭐 설명이 안 돼. 아니. 저. 저. 맞춤법이 틀린 것도 모든 사람들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야. 나는 그래도. 예. 나는 그래도. 예. 비난을 하더라도. 둘 다 똑같아요. 좀. 그렇게. 악감정으로 비난하지는 않아. 똑같애. 두 분 다 똑같애. 제가 무슨 악감정이 있어요. 아. 두 분 다 똑같애. 두 분 다. 근데 얼음 능력은. 그. 얼음. 그. 비빔면 먹거나 할 때. 톡톡톡톡톡. 얼음 안 올려도 돼. 아. 이거 여름에 만들었나 보다. 아. 그럴 수 있지. 맞네. 계절 탈 수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어. 이거 고를 때가 또 중요하긴 하겠다. 이게 최근에 만들어졌나요? 모래죠. 이게 1년 안. 1년 안 거쳤을 것 같아. 그러면은. 계속 더웠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어. 옛날에는. 옛날에 야채 크래커에. 남은 목숨이 없습니다. 파슬리도 붙어 있었는데. 우리 왜 맨날 목숨 없어. 목숨이 너무 싫어. 목숨 몇 개. 저 목숨이라는 게 너무 싫어. 목숨이 없습니다. 저 요즘에. 한목. 저런 목숨이라는 말을 쓰는 게.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했었잖아. 신뢰잡기 할 때. 한목두목목목 했었는데. 그랬는데. 나이 먹기. 그런 어른들이. 자기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게임 갖춰주면서. 너 지금 목숨 하나밖에 없다. 목숨이.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목숨이 또. 귀에. 익은가봐. 좀 어렵네요. 우리가 돌파하기엔. 좀 힘든 게임이네요. 돌파 어렵다 진짜. 우리가 지금. 최고가. 몇 번 돌파하지? 몇 돌파한 거야? 돌파는 모르겠고. 5점까지 나왔었어요. 19금 오프하고 한번 가자. 막. 방송에도 못 써. 방송에도 못 써. 19금 몇 개 좋아해. 집에 가서. 혼자 해. 집에 가서.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해요. 재밌잖아. 뭐가 재밌어. 재미가 없잖아. 방송이 중요해. 방송이 중요해. 방송이 중요해. 내가 재밌는 게 중요하지. 집에서 혼자 해. 방송 중요하진 않는데. 식구금을 별로 안 좋아해. 아니. 이게 아니라. 여기서 너는 식구금이. 너무 빠른. 너무 상상이 됐어. 하나. 맛만 보자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너무. 아 너무. 아. 나 눈 썩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봐볼게요. 그거. 이거 아예 모르겠어. 이게 뭔 얘긴데. 지금 무슨 약자인데. 저게. 일단 넘어가. 일단 넘어가. 지금 약간 좀. 묶고 막. 이라는 거. 아. 이건 게임 내요. 이걸. 이거 말고는. 준비한 게 없어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놀랍게 또 있습니다. 또 있어? 야.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밸런스 게임이지. 근데 좀. 나중에 형이 한번. 그. 방에서. 한번 진행해보세요. 형 방에서. 19금으로. 나. 플스5 샀어요. 어. 팔아요? 팔아. 어. 어제였는데. 어제. 디스크 에디션을. 59만 7천원에 샀어. 어제. 요즘 디스크 에디션 잘 안 쓰잖아요. 왜요 디스크에 쓰. CD 들어가는 거. CD가 들어가는 거. 플스3 것도 들어가. 플스3 게 있으니까. 호환이 돼요? 어. 아. 하위 기기 CD가 호환이 돼? 하위는 다 돼. 아닌가? 원래 안 듣거든. 포에서는 쓰리 게 안 됐어. 근데. 포가 들어가나? 지금 이게 5g. 어. 포가 들어가나 그래. 근데 아무튼. 그. 어제. 어제가. 위메프에서. 응. 1일. 게임기 10% 할인이었어. 아. 왜 나 안 알려줬어요. 너 안 샀어? 나 없어 없어. 맨날 안 파는 줄 알고. 아니 진짜. 어제 내가 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려고. 막 찾았는데. 뭐. 당연히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플스. 어. 플스5는. 내가. 내가 제일. 내가 제일 항상 꼴백이니까. 응. 마지막이니까. 야. 이 좋은 정보를 알려줄 사람이 없네. 어. 제가 약간 좀. 마맨키언스 약간 좀. 슬슬했어. 포. 개꿔져. 너무. 그. 그러면 약간 좀. 피마의. 침하의. 어떤. 그. 성격이. 폼프와 약간 좀. 둘이 겹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승우아빠는 씹덕 사이트로 이제 만들었어요. 완전 자기 마음대로 꾸밀 수 있죠. 응. 네. 자기. 하고 싶은데. 중고나라도 만들어도 되죠. 뭐. 어떤 사람들이. 법에만. 뭐. 안 걸리면. 근데 거기에 그런 거. 뭐 달 수 없어. 이렇게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뭐랄까. 사람한테. 이렇게 앞에다가 뭐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 뭐 저기 칼 저런 모양처럼. 인증. 인증 같은 걸 해줄 수 있어? 형한테 해줬잖아요. 아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는데. 자치구 안에서. 아 안에서. 그것까지는 기능이 없어. 아무튼. 아직 그. 게시판 장 기능은. 제가 안 해줬고. 못. 기능이 없거든요. 나중에 추가되면. 게시판 권한 같은 거 따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재밌겠다. 원래 투게더 같은 경우는. 자기 자치구역 막 스킨도 입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치장들한테 유료화할 거라던데요. 왜? 처음에 이렇게 베타로 맛보기에 맛들리게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한테 한 달에 서버비. 아 서버비. 100만원씩. 100만원씩 받는다고? 자치구역장 20명이면 2000만원이니까. 아 그래? 아니 그래. 아니야. 100만원 아니야. 5만원. 5만원이야? 5만원씩? 그래 5만원. 나중에. 형. 형만 100만원이었어. 아 나만 100만원이었어? 아니. 그러면 잠깐만. 치마하 자체에. 만드는 개설 목적은 사실상. 그. 침착맨의 어떤. 자기가 좋아하고 웃기는 거를. 뭐.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사실 목적이었잖아요. 바꼈죠. 좀 약간. 지금 이제 바뀌었네요. 되게 빠르게 바뀌었네요. 유기적인 게. 왜 돈을 받냐면은. 그냥 즐거워하는 게 좀 심술나요. 아. 아 즐거워해서. 구역에서 막 자기들 왔다갔다 하고 글 남기고 하는 게 좀 심술나서. 아 그래요? 5만원 받아야겠어. 나는 이 사이트가 진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뭔가 되게 포석이 잘 깔렸어. 그러니까. 잘 깔려가지고 일단 좋아. 그래서 5만원 내주고. 나중에 제가 그.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금 모델 같은 걸 만들 겁니다. 자치고요. 그 타이틀 있죠. 금색으로 바꿔주는 거. 어? 어 이거 참. 볼드 볼드. 어. 플래티넘으로. 다이아로 바꿔주는 거. 아 그래요? 반짝거리는 GIF로 만들어줘요. 아 그러면 참 난다. 옆에 이미지 하나 실을 수 있는 거. 아 생각만 해도 또 나오네. 너무 참 난다. 근데 옆에 막 하고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럼 나만 안 보여. 그리고 사람들도. 아. 아. 김풍 작가님 우리는 왜 안 해줘요. 아. 아니면 더 위로 올라가게. 클릭했을 때. 아 더 위로. 아 그거는. 분기에 한 번씩. 활동량에 따라서. 아 그래요? 할 생각은 있어요. 아. 거기서 왜 안. 경쟁을 붙여요. 경쟁을 붙입니까? 아 그냥 흥하지. 수익모델. 수익모델이야? 그러면은. 수익모델이 모두 생겼네. 그거별로 다 만들자 그러면. 뭐 뭐. 까. 뭐. 디지털 카메라. 프라모델. 애완동물. 식물. 뭐 다 만들어. 그리고 그거. 어 그것도 있고. 어. 다 만들고 그. 구역장들은. 따로 그. 실적이 안 나오는 구역장인데 소환될 수 있어요. 아. 굴러요? 어. 배너. 배너 보는 거나 이런 거. 활동 안 하고. 저 구역은 좀 약간 낫다. 좀. 실적 만들어 오라고 좀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실적이 뭐야. 실적은 뭐야. 활발하게 활발하게. 본인이 활동해서 사람들을 유도해서. 유도를 해야돼. 계속 그. 사이트에 상추해서. 아우 나 너무. 톤아올라 그래. 톤아올라 그래. 유튜브 커뮤니티에 써야겠네. 톤아올라 그래. 구역장들은. 실적이 낮은 구역장들은. 따로 소환해서. 디스코드에서. 면담할 수도 있어요. 여기 다칠 수도 있어요? 폐국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우리 이 즐거운 어떤 이런. 뭐랄까. 재밌는 청사진. 즐거운 어떤 이런 이야기가. 사망 플래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 그 사망 플래그 사진 봤어요? 그. 알죠. 옷카페. 봤어요. 왜 진작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것과. 망했을 때가 같이 뜨더라고. 맞아요. 바로 위아래로 붙어가지고. 맞아요. 아 미치겠어요. 이것도 지금. 지금 창작. 대자부? 대자부에요 약간? 행복한 한때. 안 그랬으면 좋겠어. 행복한 한때 이제. 그러면 내가 끝나면 이제 뭐다? 펄하하. 아니지. 펄하가 이제. 분식집으로 한번. 형 차례 다시. 아니지. 다음은 호민이도 뭐하나 해야지. 호민이 형은 뭐하고. 뭐하나 해야돼 호민이도 뭐하나 해야돼. 바베큐집 한번 하시잖아. 그래. 바베큐 좋아하잖아 바베큐. 어? 바베큐집. 사람 만나는 거 싫어. 하아아아악. 그럼 IT. 그럼 IT쪽. 그러면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아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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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물건 파는 거 싫어. 다 싫어. 아니면 그거야. 웹게임 개발. 어? 웹게임. 재밌겠죠 재밌겠지. 보드게임같이 보드게임같이. 나도 게임 개발하고 싶다. 나 생각하는 게임이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힌 생각하는 게임이 하나 있어. 뭐요 뭐요. 아 이거 말하면.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응. 내가. 이거 정말. 굉장한 게임이 될 거라서. 말하면 안돼. 인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구현 가능? 가능하지. 너무 가능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약간 보드게임 느낌인가? 보드게임 느낌인가? 아냐아냐아냐. 그냥 핸드폰게임. 역시. 역시 KBB. 하하하하. 게임 개발. 이 관상이. 게임 개발을 해야 되는 관상인가봐. 게임 특화되어 있어. 응. 아무튼. 기획에 특화되어 있어. 기획에. 하하하. 형이 나중에 개발하면. 쌈국지. 빨리 만들어 주세요. 형은 쌈국지. 관심 없어. 쌈국지가구나. 아니 호민이 형. 쌈국지라는 게임이 있었대요. 옛날에. 머그 삼국지라고. 아아. 머그 삼국지라고. 이어받은 삼국지였어요. 자.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원래. 혼자 하려고 했는데. 시청자분이. PBT를 만들어 주셨어요. 셋이 해야지. 무슨 소리야. 러닝. 설명입니다. 러닝 설명. 러닝? 네. 러닝이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설명을. 러닝. 러닝 안 하는 세명이. 아. 나 오늘. 운동 러닝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안 했는데. 호민이 형도 이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 저. 그거 이제. 원펀맨이 하루에. 푸시업 100개랑. 달리기 10키로. 하면 원펀맨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해서.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사무실까지가 5키로인 거예요. 딱. 정확하게. 네. 그러면 출퇴근을. 쥐어서. 달리기로 하면 10키로잖아. 네. 욕심나더라고 약간. 숫자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바다리가. 그래서. 그 생각이 있어.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러닝 할 계획도 있고. 왜냐하면 달리기. 내가 좀. 유산소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실제로 이게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시청자분이 처음에 뭘 만들어줬냐. 응. 제가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탁구 설명회라는 걸. PPT로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아. 그래서 다 같이 그 방송 중에 읽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탁구로 등록했어요. 아.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자극을 받은. 어떤 한 회원이. 응. 축구. 등록했어요. PPT를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선한영향이 형. 그 뭔 줄 알아요? 축구 설명. 아. 그래서 제가. 축구에 나갔어. 관심이 갑자기 생겨서. 자동문축구단에 연락을. 해서. 한번 나가볼 수 있냐. 하게 된 거였어. 그전에는 이 악물고 안 나간다고 했던 게. 아. 이제 러닝하라겠네. 그래서 이번 러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할지도. 좋습니다. 이 장면은 PPT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구나. 되게 손이 많이 가네. 거창하네 너무. 되게. 유난더네. 되게 회장님 같다. 엄청 유난더네. 되게 까다로워요. 시작해봐. 막 이런 느낌으로. 자. 한번 봅시다.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거. 후원관사입니다. 자관만. 약간 좀. 자관만 조금 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썸네일을 이렇게 느꼈다는 느낌을. 약간 불평포인트긴 하지마. 그리고 글씨가 너무. 이게 자관이. 이 자관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지방에 가면은. 그. 저수지 앞에 있는 공고 같은 거. 저수지 앞에 있는. 저수지에 들어가지 마시고. 있어 있어 있어. 우리 동네에도 있어. 옛날에 약간 좀. 산이나. 낚시 금지. 산 중턱에 있는. 약간 그런 식의 약간. 그런 봉지같이. 너무. 가족성이 너무 떨어져 지금 이거. 아니. 요즘에 그. 관공서나 이런 지자체는. 되게 잘 해놓고. 아니. 옛날 거. 옛날에. 일부러 키치하게 하려고 한 거지. 이거는. 아파트에. 공고. 주민이 쓸 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게. 한 90년대 정도. 근데 여기. 써. 진지하게 알려드리고 파. 이렇게 궁서체로 씁니다라고. 본인이 유머로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최근에 탁구 풋살 설명회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 취미인. 러닝도 한번 체험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알려드리고 파. 이렇게 궁서체로 씁니다. 이미 일전에 러닝화 구입 컨텐츠도 하셨었죠. 혹자는 러닝 그거 나가서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훈련 방법도 참 여러가지고 파면 팔수록 어려운 운동입니다. 물론 저는 그냥 야매로 나가서 무작정 뛰는 수준입니다. 하하. 무튼간에 이번 설명회는 42.19km 풀코스를 뛰는 전문 엘리트 선수의 수준이 아닌 그냥 짧게 짧게 러닝과 조깅 사이에 그 어중간한 경계에 걸쳐있는 러닝 커뮤니케이터로서 눈높이로 제작된 것이니 혹시나 계시는 러닝 전문가분들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러닝 쪽은 또 유튜브 들어가서 하잖아요. 깊어요? 진짜 깊어. 그리고 정말 달리는 주법부터 해서 아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제 댓글 봐라? 이제 훈수가 장난 아니더라. 진짜로. 왜냐하면 러닝 같은 거야말로 누구나 접근하기 쉽잖아.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좀 달리다보면 자기가 잘 달려. 또.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훈수가 장난이 아니야. 훈수가 장난 아니므라. 러닝 쪽이 특히나. 일단 이제 깔아놓는 거구나. 오히려 어려운 장르는 훈수 잘 못 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훈수 많이 들어와.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이분은 러닝과 조깅 사이의 어중간한 경계에 있는 러닝 커뮤니케이터이기 때문에 너른 이해를 아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침착맨을 위한 러닝 설명회 러닝이란 무엇인가. 러닝이랑 말 그대로 두 다리로 뛰면 되는 운동입니다. 속도가 느리던 빠르던 그냥 본인 기준에서 뛰는 거면 그게 러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옆에 움짤은 제가 존경하는 마라톤인 킵초계 선수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 기록 보유자이고 비공식이긴 하지만 최초로 풀코스 2시간 이하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아니 42킬로를 말도 안 돼. 2시간 안에 끄는 사람이 있어? 42킬로를? 자동차보다 빠르다고? 아니 하프가겠지. 이게 진짜로? 아니 요거를 옛날에 이런 거 막 띄웅웅웅웅 이런 신발 같은 거랑 막 그런 거 옛날에 전신 수영복 기록 엄청 단축돼서 다시 돌아갔죠. 아 그거 상어 스킨 있는 거? 어 그런 것처럼 러닝도 이게 있었는데 다시 그 백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 아 신발 때문에? 야 근데 그거는 아니겠지 이분은 옛날에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맨발에 아베베라고 맨발로 뛰는 마라톤어도 있었는데 어 뭐 탄소 신발 맞아 맨.. 어 그리고 아 이거 실제로 저거 응 이거 이거 쌍둥이래 두 사람이 중간에 교체했다고요? 응 형 밸런스 게임에서 아직 뭐 못 벗어나온 거 같은데 말도 안 돼 뻥입니다 아니 왜 그런 뻥을 치세요 아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아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래 너무 말이 안 돼서 나도 뻥 좀 쳐봤습니다 아니 왜 뭐 안 됩니까? 아니 이걸 속여서 얻는 게 뭡니까? 얻는 거요? 예 너무 일치 그냥 나 혼자 재밌잖아 아 근데 너무 일치해 진짜로 아니 불쾌하기까지 불쾌하기까지 아니 선수 들으면 너무 불쾌했을 거 아니야 아 너무 불쾌했어 방금 뭐 이게 뭐 무슨 뭐 멍치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립니까 갑자기 쌍둥이랍니다 하더니 아까 서먹해가지고 저질러버려서 설명을 어떻게 안 했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실제로 달리는 거 보면 엄청 빠르 저희 시속 20km 정도 나와 엄청 빨라 엄청 근데 진짜 저 잘 달리는 주법인 게 팔을 세게 안 돌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팔을 많이 안 휘둘러야 된대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거의 이렇게 달리잖아 이렇게 해야지 상체가 안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흔들릴수록 더 이게 저항도 심하고 에너지도 소비도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달리더라고 난 진짜 궁금한 게 저 갖다 무슨 생각하면서 뛸까? 무라카미아르키 그 풍경이 좋아하는 아 거기 나오는데 그 책에? 거기 나와요 별 생각 안 한다고 그치?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맞아 맞아 달릴 때? 아무 생각도 뭐 생각을 정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야 아무 생각을 안 한다고 그게 좋은 거지 진짜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깨지는 거 같더라고 택배 아 택배 아 그럼 택배 받으러 간다는 느낌으로? 어 와 그럼 설레겠는데요 설레지 설렘 계속 그렇게 버텨야 돼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준비물이 있습니다 제대로 장거리를 하여겠지만요 음 그냥 뭐 땀 배치로 잘 되는 가벼운 옷 입으면 된다는 거네 그리고 그런 것도 중요한 거 같아 응 옷이 쓸리는 옷을 입으면 안 돼 아 젖꼭지가 젖꼭지가 피난다고 하더라 나 들었어 피나 피나 이렇게 찔려가지고 아 그래요 일단 젖꼭지가 작은 게 계속 되잖아 응 서가지고 피가 나기 시작해 진짜로 그럼 니플 밴드를 해야 되나 그렇지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니플 밴드 하면 좋아 아 그 방탄꼭지 같은 거에요? 네 특히나 옷이 겨울옷 같은 경우는 안감이 약간 좀 이렇게 있잖아 거칠거칠하잖아 이러고 뛰면 진짜 나중에 자기가 달리다보면 처음에는 몰라 떨어져요 그러면? 응? 뚝! 가끔하다가 젖꼭지가 뚝 떨어져가지고 어? 아 내 젖꼭지 아 근데 연기자가 확실히 연기자인 게 헤어 나오지 못하네 그니까 밸런스 게임에서 밸런스 게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지금 영향을 받았어 분명히 굉장히 그 사람이 백지 같아서 한번 물들어버리니까 본인도 본인도 곰곰이 자기가 하는 행동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이야 저기 실화 아니 가짜 있을게 속을 나와 젖꼭지는 열 번만 만져서 떨어진대 무슨 속이야 이게? 맞아요? 열 번만 아 형 맞아요? 열 번만쯤 떨어져요? 아니 그거는 예전에는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누가 그렇게 알고 있어 요즘에는 30번이라고 요즘에 최근에 발표했어요 사이언스지에 나왔어 사이언스지에 나왔구나 사이언스지랑 세일지에 동시 발표했어요 아무튼 이거 런닝은 어 반바지 반팔을 웬만하면 추천하고 너무 추우면 긴팔 긴 바지고 기본이 한 10키로 정도 가 단거리래? 이 정도면 단거리래 10키로 이내도 단거리니까 10키로 뛰면은 잘한거에요 그러면 잘한거지 10키로 어떻게 뛰어 일반 사람이 근데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아 이 사람은 약간 근데 너 저 10키로 뛴 사진이야? 떨어졌는데? 나? 아니 떨어진거 아니에요 가린거에요 나 진짜 이렇게 라인이 밋밋하지? 운동 운동하시면 되죠 차륙으로 붙인거 같은데 운동하세요 되게 되게 뽀얘가지고 뽀얘 뽀얘 사육당한거 같아 사육당한거 같아 사육당한거 같아 나도 꼴백이시는거 맞아 덩겨 덩겨 꼴백이 싫어 왜 꼴백이 싫어 아우 꼴백이 싫어 그냥 왜 왜 꼴백이 싫어요 아유 뭔가요 전체 다 전체가 그냥 이게? 어 이 둘 다 그냥 이게? 이 두 명이? 어 꼴백이 싫을게 뭐가 있어 자 다음거 덩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자 복장 아 그런데 혹시 진청민님이 장거리를 하셔야겠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본인의 하우디우드 사타구니 상태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출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니플패치나 바세린을 추천드립니다 눈 아파 진짜 저렇게 돼 바로 넘어 참고로 마라톤 대회 가면 엽사진과 같이 특이한 복장입고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렇게 입고 뛰어지나 싶은데 사실 높은 확률로 러닝 고인물들입니다 게임에서 골룹들이 밝아벗거나 이상한 코스튬 하는 거랑 비슷한 거랑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저렇게 하고 못하면 너무 추해지기 때문에 잘하는 자신 있는 사람만 하게 돼 있죠 그치 약간 좀 이제 스포츠의 고인물들은 그치 뭔가 이제 하다가 하다가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재미가 없어 재미도 없고 특히 이제 러닝도 그렇지만 스키어들이 또 이런 분들이 많죠 아 스키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내려가야 돼 내려가잖아 그냥 내려가는 거야 어차피 스키라는 게 올라갔는데 좀 고인물들은 수영복 입고 갑자기 수영복 입고 내려가는 거야 왜냐 너 안 차갔거든 나는 어차피 얼음이랑 물을 안 닿으니까 형 그러면 투표 고인물이에요? 저요? 네 고인물은 투표도 수영복 입고 투표를 빠지지 않고 투표를 한 사람들은 그 정도 입고 투표하는 거죠 고인물 맞네 고인물 맞네 그렇죠 그래 그래서 그 게임처럼 그 코스튬을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뒤에는 뭐지 마스크맨이야 뭐야 동대표 투표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그렇게 입을만하지 그렇죠 동대표 됐어요? 아니지 동대표를 투표 내가 투표를 해 난 절대 나가지 않아 그냥 투표여야 되거든 아 투표하려고 그거 안 나가는구나 휴스키 할 때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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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프로젝트 101도 투표하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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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고인물들은 그렇게 하죠 살면서 투표 한 번도 안 해봤어 하.. 투표좀 하고 살아 난 막 그 투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뭐 저런 걸 다 돈 100원씩 내야 되는데도 하네 아 해야지 해야지 응원 메시지와 같이 함께 보내야지 음... 가시죠 아니 뭐 그런 건 말고 그냥 TV에서 하는 투표잖아. TV에서 하는 투표 난 해본 적 있어. 옛날에 슈스케 때 조문근 하고 그랬지 나 하나도 안 온 것 같은데? 완전 초창기였는데?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계 스마트워치도 있으면 좋습니다. gps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고 본인 심박수와 같은 정보도 알 수 있거든요. 애플워치 갤럭시워치 등이면 충분하지만 내가 좀 러닝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다? 아래 사진에 까민 스포츠워치 추천합니다. 저도 그냥 애플워치 차는데요. 주변에 좀 달린다 싶으신 분들 열의 아홉은 가민을 쓰시더라고요. 가민이 뭐길래? 저게 그 달리기 정보가 되게 잘 돼있는 손목시계인가 봐.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이어폰이요. 무선도 상관없는 건가? 무선으로 해야지. 상관없겠죠. 귀에서 아마 안 빠지면 되는 거지. 빠질까 봐 걸어서 하는 것도 있고. 골잔덕? 요즘에 그거 뭐야. 에어팟 프로. 그거 하면 안 빠져요? 달리기 해도? 당연하지 그건 귀에서 인이어야. 쑥 들어가 안으로. 나도 있긴 있는데 뛰어본 짓을 안 하네. 유선으로 해도 뛸 수는 있어요. 유선은 덜렁덜렁 좀. 옛날에 막 농구하는 사람 보면 워크맨 이렇게 선 연결해가지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건 간지. 근데 잘 빠진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에어팟 프로가? 에어팟 프로가? 진짜로? 나 에어팟 프로는 한 번도 빠져요. 귀바이 귀인가? 근데 난 귀가 고정이 안 돼요. 에어팟 프로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얘가 이어폰에서 안 들어가. 그러면 안에 있는 팁을 좀 큰 걸로 바꿔 껴. 아니면 해줘. 아니 이게 여기가 고정이 안 돼요. 균형이 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잘 안 들어간 사람도 있거든? 그럼 이제 테이프를 여기다가. 테이프를 여기다가 딱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그럼 귀찮은데. 아니면은 에어팟에다가 본드를 이렇게 치익 해서 붙이고. 나중에. 일체로 이게 사는 거야. 나중에 죽어. 죽으면 이제 관에 받더니. 어? 왜 뼈에 이어폰이. 골전도 쓰면 된다는데요? 이런 거 좋아해? 야 이런 거 좋아한다? 관에서 부장품이. 부장품이 이게 나온다고요? 어. 아니 죽는데. 죽는데. 아니 진짜. 그럼 내가 그거 갖다 써야지. 진짜 유치하네 진짜. 왜. 유치한 거 좋아하네. 아니 밸런스 게임 왜 했지 내가. 그 얘기 잘하네. 아직도 형 밸런스 게임 중인가 봐. 아니. 아니. 좋아하네. 유치한 거 왜 이렇게 좋아해. 형이 좋아해. 형이 형도 밸런스 게임 좋아하는 거. 나 좋아했나봐. 좋아했네. 누구보다 제일 좋아하네. 저 궁금한 거. 여기서 좀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아 가민? 가민 얼마 지나. 가격대나 좀. 비쌀 거 같은데. 개비쌀 거 같아 이거. 아니야 안 비쌀 거 같아. 개비쌀 거 같아. 아이 뭐. 뭐. 얼마나 하겠어. 내가 이거 비싸면 비쌀 거 같아 이거 진짜. 그리고 막. 애플워치보다는 썩었지. 봤더니 막. 무슨 수중 막. 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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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이라고 하면 되는 건가? 진짜 궁금하다. 저거 얼마 정도 할까. 가민 워치. 가민 워치니까 바로 나와. 아 아니야. 포 러닝 23만 9000원이네. 이게 비싼 거는 160짜리도 있네. 미친 거 아니야? 왜? 왜? 피닉스는 뭔데? 피닉스는요. 멋있다 근데 이런 게 다 됩니다 그것도 될걸? 그냥 25만원짜리도 될걸? 한글도 됩니다 저게 뭔데? 저게 제일 비싼거래 플래그십이지 저게 왜 비싸? 이유는 딱히 안나와요 상품정부 더보기 정점 모든 스포츠 할 때 차는 것 같아요 태양광 충전까지 돼 완전 모험자용이야 나의 생체 리듬 기록 태양광 충전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차고 충전을 안할 정도로 오래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이게 애플워치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게 뭐 하루 밖에 안 갈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을 해서 최대 578시간 578시간이 나머진 배터리로 하겠지 58시간 나누기 24해봐 20일 아니야? 20일? 20일 넘게 차고 있는다? 근데 GPS를 키면 확 줄어들어 그게 조난 신고도 된대 된다 여기 14일, 22일, 37일이야 헬기도 지명 된대요 근데 GPS 키면은 이틀밖에 못 써 아! 헬기 지명하면 헬기가 온대 헬기가 온대? 진짜? 원래 그런 식의 있잖아 뭐지? 있지 있지 헬기 보내주는 식의 있잖아 있어 있어 이게 그거야? 이게 그거였어? 그런가봐 그러면은 그러면 탈만하지 헬기도 줘요? 근데 헬기 비용은 따로 줘야지 소환비용은 줘야지 소환비용 줘야돼? 이렇게 갇혔을 때 SOS 기능 나침반 기압계 고독에 내장 플래시까지 약간 로망이 있긴 있다 좀 뭔가 내가 모험가다 막 이런 느낌 모험가인데 핸드폰이 없다 그런 느낌? 뒤로 하면 빨간색 앞으로 하면 흰색 이렇게 아 두 차이는 대박이다 이거는 빨힌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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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없어 빨ힴ 이렇게 보고싶네요 이거 차고 살리는 분 어떻게 간지도 어떻게 간지도 근데 하 멋있네 저 정도 차고 저 정도 차면 고독에도 있네 솔직히 저 거 차하면 저거 차는데 그냥 그냥 동네 한 동네 한 10kg 뛴다? 응 그럼 저거 필요없어요? 돈은 10kg 정도면 필요하지 아니 24만원짜리 입문용 24만원짜리 한번 보자 이거 너무 비싸다 저 정도 차는 사람들은 저거 저거 4러너 5호 5호러닝 왜 하냐고 5호러닝 5호러닝 이거 이게 딱인데 이것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노래도 나오고 노래가 나온다고? 비틀즈의 예스터데이 이제 너도 러너가 되는거야 어제의 심박수 아니에요? 비츠 예스터데이는 그런가? 비틀즈잖아 비츠였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음악이잖아 음악 비츠였어 깔끔하고 이쁜데요? 좋네 다있네 다있네 오 다 되는데 전화가 안된다 전화를 왜 달리는데 휴대폰이 걸리적거리니까 그쵸? 휴대폰이 걸리적거리니까 주머니에 넣을 수도 없고 애매하거든 사실 배에다도 휴대폰을 넣는다거나 팔투리 넣는다거나 해도 무겁거든 감인이 최고래 암튼 아 그래? 근데 애플워치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애플워치 사실은 애플워치가 범용성도 넓지 러닝 안할때도 쓸 수 있어 전화도 되고 문자도 되고 다 되잖아 갤럭시 그럼 달릴때 핸드폰은 보통 어디에 하고 해야돼요? 핸드폰? 나는 허리 벨트가 있어 이렇게 벨트인데 얇은 벨트가 있어 얇은 벨트가 있는데 거기에 지퍼가 있거든? 그럼 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찍찍이로 붙이면 달릴때 별로 진짜 몸이 되게 가벼워져 아니 음락 밑이라고 지금 말도 안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해봤거든요 벨트에? 팔아요 여기에 땀이 차는거야 땀 차지 내 배는 보풀어있고 그래서 땀이 차서 겨울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벨트까지? 휴대폰까지? 여기 있는게 너무 땀차서 암밴드라는게 있대 암밴드가 있는데 암밴드가 나는 약간 걸리적거리는게 요즘에 핸드폰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이쪽에다가만 하면 손이 한쪽에서 꽤 무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더블핸드폰으로 사야돼 똑같은걸 두개 사서 해야된다고 그럼 핸드폰 가격을 또 하나 사야되니까 가격이 돈이 두배야 너무 불편해 그런데 허리에다가 하는거는 괜찮아 괜찮은거 같아 그리고 땀차서 그런다고 하는데 옷 위에다 해 그냥 아니 근데 안갖고 나갈수는 없는게 나 이거 달릴거면 출근을 해야되니까 있긴 있어야 돼 그거 하라니까 그거 사 되게 싸 얼마 안해 암밴드 같은거야? 암밴드 아니라 허리벨트 나도 암밴드 다 했거든 허리벨트만한게 없어 허리벨트에다가 그냥 여기 자크도 있고 주머니도 포켓이 두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다가는 그냥 핸드폰 하나에다가는 이어폰 그거 충전하는거 딱 놓고 알겠습니다 좋네 월경주기 추적도 기능이 있습니다 추적을 해준다고요? 아니 자기가 입력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그 그래서 이제 계산해 주겠지 갤럭시에 그 있거든요 그 헬스? 뭐 아이폰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들 다 있다는거지 그렇지 근데 솔직히 우리 수준에서는 미벨트만 아 여기 나왔다 가격별로 있는 기능 없는 기능 5호가 다 있네 이완 호흡 타이머가 없어요 그 대신 데일리 워크아웃 추천도 못 받고 아니 5호가 다 있는거야 왼쪽이 아 그러네 응 다 있는데도 20만원이네 그럼 더 싼 것도 있다는 얘기네 4호 솔직히 이거 필요 없잖아 4호도 가상러닝 필요해? 필요 없지 가상러닝은 뭐야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는데 러닝하는 느낌 망상 나 러닝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서 달리고 있는거야 그러니까 눈 감고 쉐도우 이러고 있으면 달리고 있는 느낌 되는거야 그럼 요거 사도 돼 아 그거다 러닝머신을 그때 얘가 진짜 뛰는 걸로 인식해서 하나보다 그러면 되겠다 그런거면 괜찮네 요거 사세요 근데 아니면 형은 그냥 애플워치 쓰는게 나을 것 같아 아니 난 애플워치 싫어요 네 연결이 되잖아 그럼 갤럭시워치 갤럭시워치 충전을 내가 디지털 요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충전해야 되는 손목시계 애플은 충전해야 돼요? 그거 뭐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된다며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된다며 아 나 그거 맨날 까먹어서 못해 전화기에도 맨날 까먹는데 요즘엔 그래도 좀 늘었어 한 이틀에 한 번씩 하기도 하더라고 가민도 충전이래 형 가민도 충전인데요 그럼 그냥 뛸래 그러면은 이거 어때 그게 뭐예요? 해시계 형 아니 그냥 핸드폰 꺼내면 되는데 해시계를 왜 아니 뭐 시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니 야 그럼 나 자경루 그럼 나 자경루 매고 뛸래 어? 그거는 좋지 훨씬 좋지 그거 훨씬 좋지 자경루는 무게도 있으니까 아니 그 하고 저를 한 번 보지 마세요 왜 쓰고 한 번 봐 왜 쓰고 한 번 봐요 아니 벨론스킹 네가 하자 그랬어 알아? 나도 몰랐지 나는 뭔지도 몰랐어 그게 나오는 건 몰랐지 14일 동안 지속됐는데 근데 14일이면 할만하다 14일이면 할만하네 나 이거 할게요 아 이게 난 전화까지 딱 되면 너무 그리고 저는 지갑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는데 그 기능이 갤럭시 워치가 있대? 되니까 돼? 아니 삼성페이가 될 거 아니에요 갤럭시 워치 이게 된다고? 되겠지 사실상 이거 컴퓨터인데 와 갤럭시 워치는 다 되지 갤럭시 워치가 날 거 같아 난 갤럭시 워치가 나 그럼 난 애플워치가 낫겠네 애플페이도 이제 내일부터 된다니까 지금 다 안 띄고 있는데 지금 다 정하는 거죠? 애플워치 나는 갤럭시 워치만 있으면 돼 갤럭시 워치 두 개에 애플워치 하나 좋다 근데 난 가빈 쓰고 싶어 색이 예뻐 디자인이 아니 애플워치도 바꿀 수 있어요 깜짝이야 아니 근데 얘는 14일 간다니까 14일? 나 애플워치 잃어버릴 거 같은데 야 옷은 안 잃어버리냐 그러면 이건 안 잃어버려 어떻게 시기인데 어떻게 잃어버려 아니 맨날 잃어버려 나 그래서 이것도 잃어버렸냐? 아니 그러니까 감히는 안 잃어버리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 애기동자 빨리 보내 여기 빙이한 애기동자 빨리 보내 알았어 요구르트 줘 요구르트 푸닭거리 한 번 해 푸닭거리 줘 요구르트 미안하다고 떡볶이 할 때 들어왔을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 가루 너무 넣었어 가루 넣을 때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그래 근데 이거 애플워치가 잃어버리면 이것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크게 비슷한데 충전을 자주 해야 돼서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더 잃어버려 아니야 이건 14일에 한 번이니까 14일에 한 번을 잃어버리면 되니까 14일에 한 번이라서 아 맞다 또 충전 이러다가 결국은 그런가 이렇게 잃어버려 근데 애플워치는 매일 하니까 오히려 안 잃어버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미 이 형은 가빈이 마음에 들었어 왜냐 왜 마음에 들었냐 왜 여기 ppt 써있어 보통 러닝하는 러닝하는 사람은 가빈입니다 그런 게 싫어 너무 호돌갑이야 너무 호돌갑이야 나는 진짜 러닝하는 사람은 미밴드만 해도 잘해 나는 라면도 설명서대로 끓여 여기서 ppt 그렇게 써있으면 그렇게 해야돼 미밴드 해 미밴드 되게 오래가더라 열의 아홉이 쓴다는 말에 좀 약간 어 혹했어 좀 이렇게 어필이 됐구나 열의 아홉은 너무 흔해 열의 하나가 되고 싶어 워치 충전 별로 귀찮지 않다고 하는데 형 애플 자주 쓰니까 연결이 되지 않다고 그래도 가민? 나는 귀찮아 나는 갤럭시워치로 하겠어 그러면 가민 하나 갤럭시워치 하나 에프로 에이 그거 무슨 짓이야 갤럭시 아니 갤럭시 두개 무슨 짓이야 가민 하나 갤럭시 두개 가민 하나 아니 우리꺼 갤럭시 아니 우리는 안 차요 어? 그러면은 12월 5일 생일이시죠 어? 12일 생일이시죠 어? 하나씩 선물하겠습니다 이야 얼마지 얼마지 우리가 한번 보자 어? 형도 몰라 갤럭시워치 갤럭시워치 얼마야? 진짜? 네 오 여기 있다 오오 갤럭시워치 막 그런거 없어? 무슨 막 무슨 루이비통 콜라보 막 이런거 없어? 있지 있지 없을 수 없지 갤럭시워치 막 저 춘식이 뭐 저거 저걸로 해 카카오 춘식이 저거 맨 오른쪽 거 노란거 근데 춘식이 귀엽긴 해 오른쪽? 어 노란거 노란거 이거? 왜 춘식인데 이름이 아 이건 카카오잖아 아 이따 눌러보라고 야 이건 다른거야 갤럭시워치가 아니라고 갤럭시워치로 써있잖아 밴드야 밴드 밴드만 사줄거야 밴드만 끼고 다니라고 진짜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나 밴드만 사줄거 아니 춘식이 카툰으로 가 나 춘식이 좋아합니다 나 춘식이 좋아하는데 밴드만 있으면 갤럭시가 시계가 중요한거지 아니 나 춘식이 밴드도 사줄테니까 춘식이 밴드도 하라고 아 밴드도 사준다고 아 알았어 대신 무조건 춘식이 밴드만 해야돼 알겠어 춘식이 좋아해 나 한달동안은 춘식이 좋아해 춘식이 나도 좋아해 뭘로 할래요 ㅋㅋㅋㅋ 나 뺏고 해 아 뭐하지 이거 회의보리 닦아 난 남자니까 열심 파란색으로 할게 했어 아 이거 파란색 일단 골라놔 일단 골라놔 골라놔 어 얼굴 귀엽다 얼굴 세트랄까요 우리 어 그래그래 내가 발그레하고 그래그래 나 이거 귀엽다 왼쪽거 얼굴형 얼굴 나 발그레 나 발그레 근데 이거 이것만 하면 사실 써 이게 춘식인지 몰라 아 아래꺼 이게 귀엽다 확실히 이거는 아니면 아래꺼 귀엽긴 하다 팝콘도 귀엽긴 한데 빼꼼 세트랄 세트랄 내가 알아서 할때 어디있는걸로 알았어 자 갤럭시 워치 갤럭시 워치 생각보다 썼는데 워치 4면 되죠 5가 있어요 요즘에 얼마야 요즘에 뭐 나왔어 5가 있나 있네 5 사자 보면 충분하지 뭔 5야 아니 근데 가격차가 얼마 안돼 지난거 지난거 사줄라 왜 2월 상품 사줄라 그래요 아니 저 형님도 2월 상품 아니 기왕 사주는거예요 가격차가 얼마 안나 가격차가 얼마 안나 16만원이죠 4 4 볼게요 3 얼마 안나 얼마 안나 얼마 안나니까 아 이거 진짜 이거 말고 다나와에서 검색해봐 다나와가 제일 싸더라고 다나와 검색해봐 다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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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집엔 있잖아 워치 없나 없나 저 없어 없어 아 형도 없어요? 나도 없어 없어 왜 이따고 생각해 진짜 알았어요 워치 하나씩 서문해줄게요 이야 멋있다 멋있다 빨리 고르자 절로 씹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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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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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는 안하고 시계만 사고 있어 잠깐만 왜왜왜 대신 러닝을 해야돼 알겠어 알겠어 야 그거 해서 우리 다같이 나이키 가입해 아 그거 기록되니까 거기 나이키 그거 있거든 그걸로 하면 서로가 얼마나 달렸는지를 알더라고 아 나이키 있어요? 어 있어 있어 사로 그거 해야돼 서로 누가 얼마큼 달렸나 더 비싼데 21만원 아 그거 검색하지 내가 알아서 사 나 44로 할래 내가 알아서 산다고 44로 뭐야? 어 나도 44 저 미터 커 45 45 45 나도 45 티타늄? 아니 티타늄이 왜 필요한데 어?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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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있어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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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도 내년 칠 거야 내년 칠 거야 내년 칠 거야 내가 맞춤으로 할게 이거 골프인게 합쳐졌어 45고 티타늄 아니 골프도 안 치고 티타늄을 뭐 방탄 전쟁 나가요? 아 해외구매네 나 해외구매로 하래 아니 티타늄을 왜 사냐고 난 같은 제품 해외구매로 하래 우리나라건들을 왜 사냐고 플라스틱 사라고 나 그냥 다루잖아 이거 얼마짜리야 할 때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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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리의 니즈는 아니 삼성껀데 해외구매 왜 하냐고 우리나라 기업인데 그러게 심지어 환율으로 더 안 좋지 않아? 그러니까 최대한 2학물고 비싸게 살려 프로 프로 일반구매 프로 해외구매는 100만원이 넘어 우와 짱이다 아마추어잖아 너 근데 이게 1mm 차이가 있네 희한하다 LTE가 달린 거는 이거 자체가 어떤 전화도 되는 거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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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화기 놓고 가도 돼 아 나 이거 할래 예? 근데 그거 또 가입해야 되죠? 요금제를 따로 얘도 돈을 내는 거지 따로 근데 보통 근데 너 핸드폰에 아마 요금제 기본형은 아닐 거 아니야 요금제가 그러면 거기에 이런 거 하나는 그냥 해줄 거 아싸 아싸 나 이거 해야지 그만 한번뜨만 안 할 뻔했네 안되는 거 사주면 어쩌려고 해킹해서 써요 아니 그래도 해야 어 이거 나 이거 46 어? 왜 이렇게 큰 게 있어? 나 그러면 점점 커지는 게 있는데? R을 깨서 내려보자 그러면 나중에 되면 막 506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막?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 가벼워야 돼 지금까지 이게 제일 비싸 50mm 없어요?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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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만 안 컸다고 반지야? 힐원 있다 형 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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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일단 담아 일단 담아 내가 가입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형이 가입해야지 내가 왜 가입해 금융실명제인데 하하하하하하 아니 살 때 살 때 아니 무슨 소리예요 살 때 안 들리는 거 아니야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와 갤럭시가 이렇게 종류가 많았네 그러면 그냥 아쉬운대로 56만 7천원으로 하죠 좋다 야 골프 에디션은 뭐가 다른 거야? 골프 할 때 하는 거라 에프는 이거 거리 측정 되는 거 아니야 캐디처럼 진짜? 이렇게 200m 나 어떻게 측정하지 내가 쳤는데 어떻게 측정하지 레이저도 이렇게 써서 레이저가 있나 이렇게 딱 나가는 거 아니 그런 거 있어 아니면 공이랑 연동되나? 뭐가 이렇게? 어플이 있대 아 미쳤다 요즘에 캐디들 대신 이 캐디 어플이 있어요 진짜? 그럼 무조건 골프 에디션이다 몇 미터고 경사가 어떻고 이게 다 나온대 그러네 여기 넉넉한 배터리랑 그러네 고급스럽고 아 그러네 고급스럽다 필드에서 당신이 필요한 거 야 이거 야 이거 하면 우리 골프도 할 거야 아 좋네 시작하자 골프도 해 까짓 거 그래 런닝하는데 런닝하고 시계 사고 그거 골프도 해 골프용 따로 하나 하고 런닝용 따로 할까? 런닝은 좀 싸게 하고 이걸로 하고 너 사탄 들렸어? 그건 좀 귀찮아 아니 데이터가 섞이잖아 그 대신 무조건 골프 해야 돼 너 에? 아... 가민반응 좋네 그럼 이걸로 하자 제일 위에 있는거 인기 많으니까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근데 40은 너무 여성용 아니야? 아니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걸 해야지 아 이게 44로 할게요 46도 있더라고 형이 약간 눌러서 형이 원하는 크기가 될 때까지 눌러 코딱처럼 근데 왜 저게 0.1mm씩 왜 차이가 있지? 신기하다 그러니까 화면이 좀 근데 요만한거에서 1mm 차이면 차이가 되게 크게 차이가 날거야 근데 52g이잖아 이게 아 근데 깔끔하다 깔끔하다 이게 제일 좋다 4야 4 4가 좋아 4였어? 4가 좋아 터미네이터도 2가 제일 재밌는거 알죠? 5 5 우리가 지정해 바꿀수 됐으니까 좋다 좋다 요거 좋다 요거 좋다 요거 좋다 요걸로 할게요 골프 어? 골프야 되죠 근데 차이가 가격이 근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난다고 여기서부터는 사치품이야 30만원 넘어가는건 안돼 사치품이야 이거는 요거 나 요거 이게 사치품이야 이게 너무 사치라니까 그럼 내가 12만원 줄게 형 형 받을수도 있어 받을수도 있어 나는 근데 운동하는 기계는 클래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멋있는거 같아 아 그래요? 어 아까 클래식 멋있더라 진짜 포 클래식 운동하는거에 골프 붙는게 멋있는거 진짜로 운동의 끝은 골프지 솔직히 우리가 나이키 클래식 야 기가 막히잖아 포 클래식 검색해봐라? 기가 막히다 근데 내가 봤을 땐 티타늄 골프 에디션에 저 춘시계가 있잖아 저거 밑에 진짜 제가 봤을 땐 저거 골프장에서 저거 끼고 있잖아 사람들이 고인물이야 고인물인가 고인물인가 할거 아시죠 나는 이게 완벽한 시계라고 봐 스테인리스 스틸 맨 위에꺼 너무 이쁘지 않아 형 이렇게 사면 어떻게 된잖아 이게 시계지 이렇게 하면은 20만원 갖다 버리는거야 왜냐면 우리가 맘에 안들잖아 맘에 안들어 차라리 10얼마 더 붙여서 맘에 드는걸 생각해야지 나라는 진짜 그거지 차라리 나는 나는 요거라고 보는거야 골프 에디션에서 알았어요 골프 에디션 아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그 위에 위에 이거? 위에 위에 이거 40이고 아 배아파 아니아니아니 40만원짜리 할래 40 40 알루미늄 괜찮아요 근데? 알루미늄 좋아 요거야? 아 그 밑에꺼 밑에꺼 LTE 없는거 아 이거? 어 그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골프 난 골프 골프 LTE 티타늄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진짜 근데 금액이 아까 거의 두배가격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 내가 좋은 형 좋은 동료가 두명이 더 있었어 알루미늄 아 근데 그 사람들이 명을 달리했어 아 아 근데 명을 달리한 두사람이 내가 그 두사람이 없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안 아파해도 돼 아 얼마나 이득이야 맞아요 아니 그게 내가 비싸서 그런게 아니고 이게 이게 러닝 장비에요 네 러닝을 도와주는 장비야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금속이 좋은건지 아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근데 어 그 사주 볼 때도 금이 몸에 잘 맞는다고 하이씨 아 금속이 몸에 잘 맞는다고 금속가 아니 근데 그게 금속이면 되는데 티타늄일 이유가 있냐는 거야 티타늄? 금속의 왕은 티타늄이라고 그렇지 그치 스탠도 스탠도 스탠이야말로 나는 금속의 왕이라고 보거든요 뭐가 강철 총균쇠 그럼 총균 총균 디타민염이라고 했겠지 형 형 형 형 흉균쇠인데 어? 유치해 유치해 총균 디타늄이래 이거 6개월간 해줄게요 굵은 글씨 어? 굵은 글씨? 6개월 너무 좋다 나 2개 사줘 지금 근데 마우스 오버가 돼서 붉어진 거예요? 진짜네? 그냥 굵은데? 어? 아 신발 잠깐만 잠깐만요 나는 해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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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안 돼 안돼 안 돼 형 형도 골프 사줘 형도 골프 사줘 어 볼드가 되네 진짜 어어?? 와On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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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왕 모드 왕 모드 왕 모드 바로 해제 우와 알았어 그러면 야 12월 5일에 봅시다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날 어떻게 되는지 봐요 다시 돌아왔어 와 이게 바로 되네 다시 돌아왔어 이게 무슨 뭐 김일성이야? 뭐 완전히 야 뭐 이런걸 막 상납하니까 갑자기 막 아니 근데 저거 볼드로 되니까 눈에 확 띄지 확 띄네 근데 이게 나중에 골드로 바뀐다고 생각해봐 와 김일성이야 완전히 자기가 뭐 이거 막 상납하면은 갑자기 막 승진해 친밀성 이렇게 재밌으니까 독재하지 그러니까 역시 우리 러닝이 있다가 왔나요? 아 그렇지만 아니 언제 이거 보통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이런거에 빠집니다 거기 관련된 어떤 상품 그게 재미야 그리고 이거 해야지 재밌어 근데 심지어 거기에 전제제품이다? 이거 못참아 이게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러닝용품을 고민하고 있는거잖아 어쨌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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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긍정적인거야 아무튼 이거 자 그럼 난 감히 워치 감히 쓰시더라고요 러닝와 솔직히 러닝 준비물은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 이상 정도를 오로지 두 다리로 하는 운동이니까요 저도 내조 구비에 두고 용도별로 신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뭘 신고 뛰어도 상관없긴 합니다 본인 바람은 편하다면요 아래 왼쪽 같은 신발을 신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처럼 크록스를 신고 출전하기도 합니다 아 고인물 고인물 야 나 오늘 크록스 안 그래도 주문하나 했는데 나 오늘 크록스 주문하나 했어 뭐냐면 털 크록스인데 예뻐 형 그거 안좋아 왜? 그 통천이 선물해줘서 썼거든요 응 발냄새배요 털에 상주에 왜냐면 그게 크록스가 땀이 좀 나잖아요 아 진짜? 따뜻해서 따뜻해서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잖아 땀이 땀이 그래서 안에가 털로 이렇게 됐어 근데 그걸 냄새를 맡아? 신발도 원래 냄새가 나 근데 그래서 그 빨개가 좀 까다로워 아 아 근데 아 그거 그걸로 하나 해놓는데 그 냄새 제거기 있어 이렇게 제거기에 쑥 넣어놓는거 있어 신발 안에 꽂아놓는거 아 그거 없어? 없어 그거 하나 사는데 그거 하나 사줄게 12월 5일에 내가 사줄게 아니 더 좋은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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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됐다 난 신발 냄새 제거해 아니 저 왼쪽 아래에는 저런 신발이 있어요? 저거 근데 되게 편할거 같아 아 이거? 아 이거 유명한거 아닌가? 아 근데 저거는 엑스판더 되게 뭔가 인위적인 탄력이 들어갈거 같아 아 너무 기록이 단축될거 같은? 아 근데 이상하지 않아? 근데 근데 Sven이 족저근만이 약간 좋은 거 같은데 족저근마골이요? 땅이 안 닿아가지고? 왜냐하면 CBS 팔을 보통 한번 데다 하면 우리가 오래 달리다 보면 족저근만이 무조건 걸리 는게 우리가 발이 아체형이잖아 응 그런데 나만해도 무겁잖아 그러니까 발이 이ths게 되는거야 아 발바닥이 달린다 그러니까 무릎이 살짝 밖으로 판마모가 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무릎도 앞으로 다리가 아픈 거야 발바닥이 근데 보통 발 달릴 때 이렇게 달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중간을 받쳐줘 바닥을 이렇게 달리래 앞으로 달리는 것도 그렇고 뒤로 달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달리라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쿠션이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발이 아치형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야 내가 본 유튜버는 그랬어 주법 중의 하나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법을 해야 오랫동안 달릴 수가 있대 근데 우리가 보통 뒷부분부터 달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뒤가 사실상 쿠션이 안 되는 거야 아 여기 미드풋이라고 하네 이걸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야지 무릎도 덜 나가고 그래서 깊은 거야 이거 발렌시아가 신발이래 기능성 신발은 아니래 멋쟁이 신발이래 멋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본인 발에만 편하다면 왼쪽 같은 신발을 신어도 된다고 안 편의 분위기다 좀 자 가봐 봅시다 과거에는 위의 사진과 같이 밑창이 얇으면서 가벼워 달리는 사람의 근육을 온전하게 쓸 수 있는 형식의 신발이 대세였는데요 이런 걸 순살코기 같은 다리를 가지고 계신 침착매님이 신으시면 부상 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바뀌어서 요즘은 무게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아르처럼 쿠션을 빵빵하게 때려받고 부드러우면서도 반발력을 얻을 수 있는 신발들이 대세입니다 물론 회사마다 제품마다 느낌이 다르니 직접 신어보고 싣고 결정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거 사야겠다 저거 줌이지 저거 알아요? 몰라요 줌이라고 쓰는데요 유명한거요? 저거 그냥 종류 중에 하나 하더라고요 내 취향은 저 위에 건데 나이키가 요즘 좀 안팔린대 줌 본메로야? 왜 안팔려? 몰래 다른게 더 잘 팔린대 요즘에 그래? 위에거는 오니즈카 타이거 아닙니까? 위에 오니즈카 타이거? 응 멋있다 아식스 멋있는데요? 아식스인데? 저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식스로 하지만 원래 오니즈카 타이거잖아 아 그래요? 원래 이름이? 아식스가? 응 아식스가 더 멋있는데? 아 그 오니즈카 타이거라는게 좀 거부감이 있을까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따로야? 오니즈카 같은 그 계열일걸? 약간 좀 제네시스와 현대차처럼 아디다스도 괜찮다는데요? 아디다스에서 헤드폰도 나오더라 달라? 모르겠는데 다 다른가? 아니 또 오니즈카 타이거도 저하고 똑같은 마크야 그 GTO 아냐? 오니즈카? 아니 그거 오니즈카 타이거 뭐야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슬램덩크에서 신발 오니즈카 타이거 신고 아 아식스 고급 브랜드가 오니즈카 타이거 아니 밑창이 왜 저래요? 그 그거 같은거네 제네시스와 현대차 그 뭐야 도요타와 넥서스 이게 요즘 메타 신발이라는 거예요? 밑창이 저런게? 점점 두꺼우죠 저렇게 하면 확실히 편하긴 하겠다 자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카본 말 그대로 밑창이 카본판을 집어넣은 신발입니다 요즘 전문 선수들도 다 이런거 신습니다 물론 가격은 2 30만원대로 좀 나가긴 합니다만 저 같은 취미생활로가 느끼기에도 확연히 다른 체감이긴 합니다 단 성능이 좋다 보니 오버페이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그 정도 달린다고? 부상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신발입니다 그런데 만약 단순 과시 혹은 실력 위장용으로 사시는 거면 그냥 카본화 신으시고 몸만 좀 푸신 뒤 인상 찡그리면서 몸 안좋으신 척 뒤로 빠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뛰면 실력이 바로 뽀럭 나거든요 요즘은 그냥 이거 사면 된다는 거네요 이게 그렇게 좋아? 밑창에 카본이 채팅창에는 초보가 신으면 카본 신으면 너무 튕겨서 부상 절대 안 된다는데 오히려 멀미 온다는데 멀미가 와? 반이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그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빨간 구두? 너무 좋지 아 빨간 구두 자동으로 가봤고 빨간 구두가 춤추는 것처럼 나 지금 울면서 제발 멈춰줘 갑자기 일어나서 그럼 이게 달리기계의 빨간 구두구나 빨간 러닝화 좋네 좋네 근데 나도 요즘에 계속 얼마 전에 신바사로 갔는데 저런 게 계속 있어가지고 뭐지?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마사이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치 그 지혜가 없을 거야 마사이가 아마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이렇게 되어 있고 저거 약간 좀 느낌이 옛날에 세븐이 타고 다니던 힐리스 힐리스 참만이 울었어 내가 떠난 게 지하도 지하도를 응 이게 다시 유행이래 힐리스? 힐리스 다시 유행이래 진짜? 힐리스 하고 싶다 힐리스 야 우리 힐리스 타고 다닐까? 아 형 러닝화시아 무슨 힐리스에요 그럴 거면 갤럭시 주세요 아니 내가 아니 가졌냐고 아니 가졌냐고 내가 아직 안 줬잖아요 참만이 울었어 힐리스네 힐리스 힐리스 힐이 없다는 뜻이지 지금 힐리스야 근데 어른용도 나와? 저거 왜 저렇게 생겼어 그거? 꺾여버렸잖아 힐리스 바퀴 2개 나왔어 아니 많이 안되잖아 이건 디자인이 아 이거는 신기 편해 아 멋있다 야 이거 신을 때 되게 멋있다? 멋있지 이거 우와 모델도 멋있고 나이키구나 멋있다 멋있다 이거 되게 멋있다 멋있더라고 이거 나 이거 신고 복귀하셨나 아 근데 여자용이야 260가지 밖에 없어 아 맨 있겠지 맨 게다가 260은 또 나갔어 맨이 맨이 또 이거 가져갔었어 260 맨이 가져간 거 같아 맨용이 따로 있겠지 아 멋있다 이거 개멋있다 밑도 좀 봐 그것도 멋있다 저거 그 쓰레빠 아니야? 어 근데 캐터필러 같다 아 왜 이렇게 멋있어? 리버 아니야 리버? 어 프로토스에서 만든 거 같아 그렇지? 애벌레 애벌레 같아 와 이거 봐 와 뭐야? 이거 사탕으로 만든 거 같아 이거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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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던이 그 시범 꼴리면서 이게 왜 안 돼? 그 왜 안 돼? 그 왜 안 돼? 신발은 오 이쁜데요? 이 신발 왜 이렇게 많아 세상에 옷도 이쁜데 이건? 옷은 잘 다 기워서 붙였네 조각보 스타일 이런 거 유준렬님이 좋아하겠다 아 이런 걸 좋아하죠? 유준렬님이 그 환경 보호하는 거 좋아해 조각보 다 모아가지고 돌아가 봅시다 PPT로 힐리스 힐리스 안 봐요? 힐리스 봐야지 힐리스 봐야지 힐리스 봐야지 요즘 안 나오나봐 와 밑에 힐리스가 근데 애들 거만 나오는데 이제 힐리스가 어? 무신사에 있네? 어? 성인용도 있긴 있나? 아니 근데 무신사는 기본적으로 글씨가 너무 작아 그니까 웹은 신경 안 쓰는 거 같아 정보를 정보를 너무 어 그래 그 모바일만 신경 쓰다가 요즘에 요즘 다 그렇지 뭐 무신사 섹시벨 아니 아 뒤에가 이렇게 있어요 온라인 공식 스토어가 있긴 있네 아 진짜 바퀴 달렸네 바퀴 달렸지 근데 힐리스가 아 대박 이렇게 가는 거야 난 멋있는지 모르겠다 힐리스는 멋으로 타는 거 아니야 힐리스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도 없어 그래요? 근데 세븐은 왜 심었어? 기능성인가? 그냥 내가 재밌어 아 안 타봤구나 내가 난 타봤지 이거 개 재밌어 그냥 힐리스가 아니고 그냥 힐리스네 어 개 재밌어요? 개 재밌어 왜냐면은 그냥 막 같이 걸어 같이 걸고 또 나 혼자 슉 앞에 가는 거야 아 갑자기?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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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근데 그리고 뭔가 가까운 거리 갈 때도 버릇이 돼 아 그냥 뒤로 쓱 가는 거야 그냥 아니 근데 위험하지 않아요? 일상 계단 같은 데서 자빠지면 어떻게 자빠지면은 야 그런 애들은 그냥 신발 신고 가다가도 자빠져 군비는 장소에서는 이용을 산가 이거는 꼭 위험한 거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오토바이 위험해서 어떻게 타? 다 위험해 그거 어떻게 해서 죽어 근데 어차피 이게 잘 타는 수준까지 됐었을 때는 잘 안 넘어져 잘 안 넘어지더라고 근데 나는 나는 다 같이 살까요? 다 같이 나는 위험하다 근데 신발 사이즈가 있나? 위험해? 이거 위험해? 좀 위험하지 않아? 아유 근데 위험할 수가 없는 게 두 발로 지지하고 가잖아 어 가다가 얘가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편견이야 그래? 이거는 우리가 두 발로 사실상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아 뒤로 자빠진다고 어? 형 뒤로 자빠진다는데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도 그런 애들은 이제 신발 신고 걷다가도 뒤로 자빠진다고 아니 이게 무슨 파퀴때문에 뒤로 자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간에 이게 힐리스는 얼마야? 얼마야? 근데 그리고 그리고 신발 그리고 신발 사이즈가 아마 우리가 없을 거야 봐봐 아동이야 성별이 이미 아 어른은 어른이 없어 어른용이 아 장난이 울었어 다 애들용인데 지금 사이즈가 그럼 뭐야 어른용이 없어 옛날에 어른꽃도 팔았는데 지금 어른꽃 형 그러면 쭈리가 힐리스 탄다고 하면 이 놈의 새끼가 이 놈의 위험해 이 놈의 새끼야 넘어지라고 이 놈의 새끼야 아니 난 넘어져도 되고 뀨린 넘어지면 안 되고 형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나는 살 만큼 살았어 어른용 즐길 만큼 즐겼어 아 안 판다 이게 왜 안 파네 유행한다고 그랬는데 융식도 우리 가족이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만들고 신발도 우리 가족이 안 신는다고 하고 그러고 그러네 그러네 차라리 롤러스케이트를 사자 나 롤러스케이트 있어 근데 지금 인라인 인라인 말고 롤러스케이트 롤러 블레이드 블레이드 말고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 아무튼 카본 이거는 약간 중급제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걸 추천하시는 거고 아니 이거는 있어 보이려면 이거 하라는 거야 있어 보이려면 있어 보이려면 안 있어 보이고 싶어도 저 가운데 거? 근데 이 정도면 딱 좋은 거 같아 아 뛰던 가락이 있는 거 좀 보이고 싶으면 저 뒤에 거를 써라 있어 보이려면 이건 좀 너무 좀 익숙해져서 재미 들리면 뒤에도 이렇게 파이면 마사이족인데 중급제용인 거 같아 그래? 근데 오히려 난 이게 더 안전할 거 같기는 해요 확실히 왜냐면 달리는데 나도 좀 달리다 보면 발바닥 또 그렇고 발바닥이 좀 뻐근해 확실히 쿠션이 좀 별로 없는 걸로 달리다 보면 그럼 형 저기다가 힐리스를 막여줘요 내가 달아줄까요? 뭘 달아? 바퀴요 바퀴를? 네 너가? 네 저 잘하는데 그런 거 한번 보자 다는 거 좀 네 저 옛날에 용접도 좀 하고 용접도 했다고? 네 수성부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좋다 좋다 자 발뒤꿈치에 달아들일 수도 있어요 자 러닝 장소에 따른 분류 실내 러닝머신 기계의 힘을 빌려서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점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장점으로는 언제나 일정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너무 큰데 개인적으로 재미가 너무 없습니다 TV를 틀어놓고 뛰어도 노래를 들으며 뛰어도 지루하고 뛰는 맛이 안 납니다 이것도 이분 그거 못 보셨네 러닝머신 고인물 한번 검색해보세요 지금 저분 아니에요? 아니 이분은 사실 이건 아니고 저분 뭐 하시고 계신 거죠? 그냥 바퀴로 그냥 즐기고 있잖아 가만히 앉아있는 거잖아 뛰는 게 아니잖아 자 러닝머신 고인물 있어요 그분들 보십시오 재밌게 타는 법이 왜 없으니까 있지 또 엄청 위험한 거겠지 아니 봐봐봐봐 러닝머신 고인물 밑에 있네 그렇지 뭐야 왜절래 이거는 와 야 이거는 치마 올라가면 바로 올라간다 아니 막 돌아 막 돌아 이런데도 재미가 없어? 이런데도 재미가 없어 이런데도? 나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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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도 재미가 없냐고 이런데도 아 아니 근데 너무 고였는데 이분은 어떻게 돌아버려 돌아버려 이렇게 사람들 어떻게 재미가 없어 러닝머신도 아 근데 트레드밀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 굉장하지 굉장하지 또 있나? 또 있지 이거 말고도 있어 러닝머신 고인물이 같은 분일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또 있어 그냥 이미지에서 검색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분 말고 어 그분 그분 누구야? 어 이분도 위에 분 이분도 고인물이야 같은 분이야 같은 분인가 어 이분도 고인물 아 네 개를 그러니까 횡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혼자서 4인분 4인분 쓰는 거죠 아령들면서 아령들면서 너 어떻게 살이 안 빠져? 저거 안 하면 덧죠 덧죠 안 하면 덧죠 이분은 저것만 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고인일 정도면 엄청 달렸다는 뜻인데 저것만 해서 그러니까 꾸준히 안 하고 저것만 하러 가는 것 같은데 러닝머신 필럼모 나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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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도 나루토인데 아닌가? 옆에 옆에도 약간 코스프레 아니에요? 옆에 아냐 아니 뭘 가는 거죠? 이거는 모르겠어 등 등을 왜 등이 아니라 뭐야 이게 가는 거야? 모르겠어 난 또 왜 저래 신비오트 신비오트 다음 코 또 뭐야 팔을 왜 헐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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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법 헐렁이 주법 이건 아까 내가 봤던 거고 이거 뭐죠? 아 스케이트보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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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는 있어 어 발사 발사 이거 그거잖아 레일건 레일건 핫휠 발사하는 거 있잖아요 핫휠 이런 데도 재미없다는 말은 러닝은 좀 다른 거예요 러닝머신도 충분히 재미있어요 러닝머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러닝머신 좀 즐기시는 편이죠 사실 헬스장 가면 지루하긴 해 끝나고 항상 30분 뛰고 가려고 하니까 러닝이 너무 싫었어요 지루해 그리고 이게 없어 실제로 러닝머신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뛰는 거잖아 밖에 나가서 달릴 때는 지치되고 앞으로 나가잖아 튀잖아 이게 확실히 힘든 거 떠나서 내 몸이 맛이 나 바람도 가르고 풍경도 지나가니까 맛이 나는데 제자리에서 달리고 있는 거는 약간 지옥의 온 느낌 지옥 중에 이런 흉벌이 있겠구나 나태지옥 나태지옥 그렇지 형벌이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거 아무리 티비를 틀고 노래를 해도 매울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있어 있어 근데 밖에 미세먼지나 이런 게 있으면 트레드밀이 또 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알겠습니다 일반 헬스장에서 좀 빠른 속도로 뛰고 있다 보면 옆에서 러닝머신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그러다가 무릎 나간다고 걱정해주시는 훈훈한 광경도 목격됩니다 로드런 아무래도 러닝의 근본이라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길이 나 있는 곳을 내 마음대로 뛰는 겁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아스팔트 도로 흙길 보도블럭 등등 뛰게 되는 곳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없고 한적한 곳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마라톤 대회처럼 통제된 상황이 아닌 사람도 많고 교통량도 많고 한 곳이면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을 수 있고 횡단보도 신호라도 걸리면 뛰던 리듬도 깨지고 별로입니다 그래서 미리 네이버 지도 등을 보고 코스를 잘 선정해서 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막 뛰는데 신호 걸려서 또 서있고 그게 인터벌 아니야? 막 뛰는데 또 막 서있고 그게 약간 인터벌 느낌 아니야? 아니 쭉쭉 달려야지 그래서 여기에 뭐 할 때 주냐면 하천길 따라가면 좋아요 아 그러네 아니면 한강길이나 요즘에 우리나라는 진짜 달리기 좋게 만든 이런 나라가 없어 맞아요 아 그래요? 안 달려봤어? 자전거랑 이런 거 다 해놨어? 어지간 도시엔 다 하천이 있다고 그렇지 탄천도 있고 하천을 다 개발해놨어? 다 있어 다 있어 그래서 진짜 막 보면은 우리가 가다 보면 달려야지 보면 있어 다 있어 아 우리 동네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있어 살구면 다 있어 우리 동네 범람에 잘 뉴스를 보고 해야 돼 어 안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로드런은 이런 거 흐름 끊기는 것만 아니면은 어 굉장히 좋다 좋다 이게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트레일런 우와 축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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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이거는 그 치마에 올리면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짜리였는데 나도 되게 좋아해 나 되게 좋아해 이분 근황올림픽인가 나오신 적 있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진짜 빨라 너무 빨라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아 어떻게 근데 왜 이분 달리기 안 하셔 실제로 아니 걸어도 달리는 것보다 빨라 아니 팔을 사용을 안 하셔 귓칼을 좋은 주법인 것 같아 아 저게 생각할수록 좋은 주법인 것 같아 봐봐 다리 보폭이 크지가 않으니까 부상의 어떤 그런 위험이 잘 없고 착지할 때 아 어떻게 그리고 팔에 움직이 팔도 크게 돌리지 않으니까 어떤 에너지 소보도 좋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니 속도가 야생동물 수준이야 그치 푸다다다다 저분이 실제로 마라톤 같은 데 달리는 모습 보고 싶다 아 자 트레일런 뭔가 오프로드 같은 느낌일 거 아니야 산악구본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 잘못해서 넘어지면 돌에 그냥 아우 아플 것 같은데 미끄러질 수도 있고 특히 내리막이 위험해 그렇겠지 다운힐은 위험하지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트랙런 잘 닦인 트랙에서 뛰는 러닝입니다 관리가 잘 된 트랙은 특히 바닥도 탱탱하고 장애물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러닝 장소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부상 위험도 가장 좋고 개인 기록을 내기도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침창민님께 추천드립니다 오 사실 이제 가까운 공원 같은 데 있어 이런 데 있는 데 있어 공원들 사실 우리가 동네에 보면은 몰라 법적으로 아마 그게 돼 있을 거야 어느 정도 돼 있는가에는 꼭 무슨 공원을 만들게 해라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도시들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가까운 데 공원 같은 데 그리고 중고등학교 트랙이 저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일반인한테 개방하는 시간이 있는 데가 있어요 어 그럼 잘 알아보면 뭐 1몰 전까지 쓸 수 있다던가 자 보겠습니다 자 다만 제가 자주 뛰는 곳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럴 일 없지만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은 뛰는 곳과 산책용 산책용 레인을 구분해 놓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1에서 4 레인은 러닝용 아 4에서 8 레인은 산책용 아하 이런 거 모르고 룰루랄라 러닝 레인에서 산책하다가 뛰던 사람한테 쿠사리 먹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보통 가장 안쪽 레인은 기록 측정용으로 뛰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 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분명 나도 뛰긴 하는 건데 그렇게 느리게 뛸 거면 비켜주라고 소리들어 아 1차선에서 정석주행하는 것처럼 그러네 자동차하고 똑같네 한 2, 3, 4차선에서 뛰면 되겠네요 음 아 지금 보면은 빡 뛰다가 어 어 넘어가려고 어 넘어가려고 어 뒤통수를 어 밀어줍니다 오히려 열받아서 열받게 열받게 그리고 자기도 때리면서 몸이 뒤로가 뒤로가 음 반발력으로 그리고 실격도 당할 수도 있어 어 자 아무튼 이렇게 트랙런 러닝의 장점 혼자서도 충분히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 태생의 아싸 마인드인 저는 단체 스포츠도 재밌긴 합니다만 사람 다 모으는 것도 일이고 아무래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니 힘들더라구요 러닝은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지 그냥 하면 되니까 좋지 생각도 지워지고 네 장소 장비에 제약이 없다 말 그대로 뛸 수 있는 장소 러닝화 정도만 있으면 되니 언제 어디서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어 그냥 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재료도 뭐 장비도 그렇게 막 필요 없고 그냥 뛰면 돼 근데 네 지금까지 얘기한 걸 계속 보고 이걸 보니까 네 그저 아는 얘기라고요 다 아는 얘기라고요 아니 이게 아니라 앞에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네 신발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준비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아 약간 들었어요 아니 설명을 했는데 신발도 그렇게 필요 없다고 했고 아니 다 필요 없다고 했어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네 자 러닝의 장점입니다 3. 오래 살 수 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멋지게 살려면 근력운동 오래 살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라라고 러닝이 유산소 운동 대표격 아니겠습니까 심혈관계에 참 좋은 운동입니다 침착맨이 침착맨이 오래 사셔서 120살까지 방송하셔야죠 물론 헬스를 무시하는 건 아님 아 또 여기 그 실드를 또 하나 깔고 음 유산소 아 근데 이제 유산소 나도 유산소를 좀 무시한 적이 있었거든 네 왜 무시 아니 왜냐하면은 유산소는 그냥 근손실이 올 뿐이다 아 근손실만 자극할 뿐이고 어차피 살 빼고 뭐 할 거면은 식단으로 하고 이제 웨이트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근육을 키워라 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심폐에는 유산소 마냥 또 없더라고 확실히 물론 이제 뭐 무산소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유산소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심폐도 많이 길러지기도 하고 나는 축구선수 몸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축구선수가 운동선수 몸 중에서 달리기 최적화 근육이 과하지도 않고 뭔가 되게 뭔가 밸런스 되게 좋아 보여 뭔가 몸이 그래요? 실제로 만나면 근육 과할 수도 있어 그런가? 다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수영선수 어때요? 수영선수가 어깨 너무 넓은가? 나는 나는 배구선수 정도 좋은 것 같아 너무 키 커야 되잖아 근데 배구선수 그래서 비루 좋잖아 근데 오래 사는 체형은 그 호리호리 호리병 체형 아저씨들 골골팔십 체형이요? 아니 골골팔십 체형이요? 아니 골골팔십이 아니고 그냥 운동 러닝이나 자주 챙겨서 하는 호리호리 호리병 체형이 있어요 그냥 호리호리 호리병 체형이 있어요 근데 오래 사는 아저씨들 보면 오히려 약간 좀 살짝 살집이 좀 있던데 아 그래? 아 그거는 그런 DNA가 오래 사는 것 같아 건강하게 오래 사는 체형 아니야? 그런가? 하여튼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에 풍채가 이렇게 있는 아저씨들이 좀 오래 사는 느낌이 있던데 그러면은 조금 말을 할 일이 없잖아 입 잡고 이러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근데 진짜 그래서 요즘에 유산소가 확실히 좀 확실히 필요하다는 게 느껴졌어 이번에 축구 하면서도 그걸 느꼈어 내가 심패가 너무 딸리는 거야 아 아니 뭐 공을 나한테 주면 뭐해 달리는데 공을 잘 힘이 안 나 달리다 힘 다 빠지고 숨 차가지고 타이밍 다 놓치고 와 너무 힘들었어 호리호리 호리병체 형으로 만드세요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형은 늦었어 장사 이미 통뼈라서 형은 그건 이미 늦었고 그냥 배나 좀 집어넣으면 좋겠어 달리에서 가슴을 더 튀어나오게 해도 돼요? 배를 집어넣지 말고 난 더 이상 뭐 튀어나오게는 안 돼 아 그래요? 그냥 튀어나오면 옷도 없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여러 사람과 즐기고 싶다면 러닝크루를 이용하시라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야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운동이지만 가끔은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러닝크루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로 젊은 층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그룹 정해주고 서로 으쌰악시하면서 뛰면 어렵지 않게 뛰어집니다 전혀 못 뛰어도 상관없으십니다 제가 잠깐 뛰던 곳은 병아리 런이라고 초심자들 모아서 같이 뛰어주는 그룹도 있더라고요 침착맨님도 이런 데 들어가셔서 뛰시면 됩니다 팁은 많은 러너들이 모이는 자리이기에 패션도 중요합니다 나이키 풀셋에 애플워치를 추천드립니다 혹은 가민식 저놈 뛰는 놈인가라는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팁들이 자꾸 러닝을 가볍게 시작하려고 해다가도 잠깐만 장비가 이게 있어 나 미밴드로 되나 이런 느낌이 있잖아 저건 조크 이거는 풍형이 항상 연애의 조언 하시는 거기에 카테고리 들어갈 수 있겠는데 여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겠는데 러닝크루로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나도 러닝크루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달리기 괜찮을 것 같긴 해 왜냐하면 같이 달리는 게 운동을 해보면 그렇잖아 내가 어떤 한 종목을 운동을 하면 그 종목을 어느 정도 좀 했어 그럼 같은 종목 하는 사람들끼리 약간 그 유대감이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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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그거 유대감이 하나만 생기는 것만도 충분히 어떤 가능성을 열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나는 혼자가 좋아 채팅창에 러닝크루를 여자 엄청 많대요 오 맞아 맞아 진짜 여자들 막 헤어밴드 하고 탱크탑 있고 그 크루에 어떻게 가입해요 어디에 있는데요 뭐 카톡에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그것도 써주시지 러닝크루가 어디 있는데 러닝크루 다음 카페 있겠지 탱크탑마스터 아니 저희 가입 팔려는 게 아니고 제가 저는 혼자 뛰는 게 좋은데 궁금하실까봐 당근에도 있다고요? 진짜로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네이버밴드에도 있다고? 진짜? 오 오 동네에 자기가 집에서 가까운 데가 좋겠지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치 러닝을 하러 자동차로 가고 자동차를 타고 가서 하기에는 좀 귀찮잖아 근데 결국은 혼자 뛰는 거 아니야? 속도를 같이 맞출 수가 없잖아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같이 뛰겠지 어 그룹을 지어준다니까 그래? 그럼 그것도 약간 지금 싫다 근데 내가 너무 숨차 저 사람 달리고 있는데 근데 내가 숨차이가 이 사람들이 또 편히 봐준다고 자기들이 열심히 잘 달릴 수 있는데 내 페이스에 맞춰서 좀 천천히 달려줘 근데 나는 그냥 두고 가지 나 좀 아 나 좀 쉬고 싶은데 나고 하고 싶은데 나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기러기처럼 이 사람 약간 사이드에서 뛰면 약간 왼쪽 뒤에서 오른쪽 뒤나 공기 그 사람이 다 받고 형은 좀 편하게 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기러기 비행기처럼 아 기러기란처럼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달리는데 무슨 뭐 아니야 그거 되게 커 근데 그런 미세한 차이로 못 달릴 거 달릴 수 있을까? 우리 우리 무슨 뭐 어디 무슨 비바람 불 때 달립니까? 달릴 때 무슨 뭐 어디 예? 아무튼 이거 같이 뛰려면은 이런 거 러닝크루를 이용해라 끝났네 어 어 나 달리고 싶다 이거 보니까 이거 진짜 달리고 싶으면은 무라카미야루키 그 달리기에 관한 책이 있거든요 맞아맞아 그거 보면 달리고 싶어요 아 재밌더라고요 되게 잘 쓰셨더라 지금까지 달려가세요 오늘 중간에 어디 한번 여관에서 하러 자고 시민이가 그래 가끔 여관에 들어가서 그냥 자 달리다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근데 그건 좀 정말 영마래 영마 진짜 영마 아니야 그게? 영마지 자 그러면은 달리기 언제 할까요? 우리 한번 모여서 달릴까요? 러닝크루로 단천에서 한번 달려 아니면 어디 양재천에서 달려? 어 어 어 자 달리기 좋은 곳으로 갑시다 그 그 뭐야 와우산공원 와우산공원 달리기 트랙 있어 거기 그 띄어도 안 움직이는 거 뭐다 그죠? 짐벌 짐벌 하나 준비하세요 아 찍게? 태환씨가 달리면서 찍어야 되니까 아 아니면 여기다 달고 태환씨 살 빼야 된다고 그랬어 아 여기다 달고 잘 됐어 아주 여기 달고 뛰어도 아니 뭐 아니면 우리가 그거 뭐야 인스타360 그거 들고 그냥 뛰어도 되거든 아니 태환씨 찍으면 되니까 태환씨를 뒤로 뛰어야 되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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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으니까 아 이게 360도 찍힌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우리가 들고 뛰어도 돼 인스타360? 응 인스타360 다 같이 뛰면 좋지 뭘 이게 크루 만들라고 그러잖아 여기서도 응 그래 달리는 거 진짜 좋은 거 같아 그리고 우리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달리기 열심히 하는 사람 아 박백수 작가님 아 한국의 문화카메라 룩이에요 진짜 매일 뛰고 매일 러닝 기록을 올리셨어 아 그 단톡방에 나 올해 말하는 줄 망했는데 그래도 나 달리기 하는 열심히 했어 이러거든 몇 킬로 몇 킬로 보통 하시나 매일 아침마다 그냥 아예 뭐 대중 없어 뭐 발이 아플 때는 뭐 한 1킬로만 달리고 들어올 때도 있고 그냥 설렁설렁 달리는 거지 뭐 에헤 대단하시죠 대단하 그럼 이제 그 시계 사주세요 네 그거는 뭐 시계 사줘야 아니 아직 일주일 남았잖아요 왜 이래 아니 왜냐면 약속을 잡으려고 시계가 있어야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진짜 시계가 없으니까 맨날 약속이 늦더라고 아니 무슨 시계가 없어서 약속이 늦어 진짜 아니 그 시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크더라고 확실히 있어 확실히 있어 확실히 있어 시계 치는 사람들은 막 여기만 하얗더라고 알았어 알았어 나는 그런 게 없어 나는 그런 게 없어 당근 일단 켜봐야겠네 하아 어? 당근? 아니 아니 러닝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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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근 러닝크루 아 나 갤럭시로 하면은 그걸로 다 등록해가지고 이제 휴대폰 안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휴대폰 좀 안 가지고 다니고 운동을 해야 돼 나는 그냥 갤럭시를 여기다가 이게 박아버릴 거야 손목에다가 이게 살 위에다가 진짜 꿰매서 진짜요? 나 그거 가져올게요 용접기 용접기 살을 이식해서 살을 이식해서 이렇게 왜 뭐 여기다가 미국 래퍼인데 다이아몬드를 박았네 다시 뺐대 결국 다시 뺐대 릴 우지 버튼가 개잖아 뺀 게 아니라 빠졌대 아 빠졌대? 공연하다가 뭐 덤블링했나 이렇게 했는데 투게더 빠졌다는 거야 근데 그거 팬이 가지고 갔대 다이아몬드를 박았는데 잃어버렸어? 어 그거 몇 억짜리인데 가져가? 몰라 그거 죽여달라는 거야 그거 받고 다니는 거는 그렇지 자기가 그거야? 뭐지? 왜 뭐야 MCU 중에 있잖아 어 그 뭐지 비전 비전 자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라닝까지 자 오늘 알찼다 진짜 알찼네 오늘 정말 알찼고 7시 자 7시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가야됩니다 네? 가야됩니다 이제 집에 왜요? 예? 왜요? 7시니까요 7시면은 이제 가면은 뀨이는 자고 있겠다 응 제가 이제 똥 누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똥 맛있어요? 오늘 괴식 많이 먹어서 괴식이었어요? 아니 우유를 너무 오랜만에 먹었더니 아 우유? 예예 우유 싸가세요 예? 우유 싸가세요 우유 좋아하지 아니 우유를 뭘 싸갑니까 아니요 가져갔어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 우유 안 먹는다 우유 주세요 잘 주세요 자 그러면 인사드리고 아 저만 가봐요 그냥? 아니 전화가 왔어? 아니 아까 왔어 아까 왔어 아 아까 왔어 안전부절했구나 안전부절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부절하지 않았습니다 똥이 마려운 게 아니고 똥 마려운 강아지 같은 아니 똥도 실제로 마려웠고 나는 뭐 왔나? 형 오면 이렇게 칙칙칙 알았어요 알았어요 분해 드립시다 가보겠습니다 나는 침투부 간다고 했더니 오예 오예가 오예 라고 오예 내가 침투부 가는 걸 너무 좋아해 아 똥 마려 싸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오오 chut 오오오 오 allem 아 Becky 재밌었다 아엑 아 이제 또 술 Lives 하면서 가야지 거나 휴대폰으로? 아니 아뇨 아 왜 맥북 맥북 에어 아저씨는 내가 되게 큰 비즈니스 작업하는 줄 아시겠지? 뒤에서 맥북까지 꺼내가지고 뭘 막 하고 근데 쓸데스야 아 오늘 라면 건가 아니라 라쿠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제 곧 시즌이 종리됩니다 종료하고 또 시작하고 종료하고 갈 때 시작할 줄은 몰라 너무 오르네 너무 오래 했어 10몇 10미터 10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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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처리할 수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안 되고 결국 숙제가 생겨서 지금 틈틈이 계속 그렇겠네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이 스트리머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 죄송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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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